안녕하세요. 오늘도 쉬지 않고 달려볼까 합니다. 책방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또 최은희의 고백 낭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 책방 주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거죠? 네, 바로 낭독할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여배우들은 나이가 들면 모르는 사이에 슬쩍 조연이나 주인공의 어머니 역할로 물러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나는 40대까지 주연으로 활약했고 연극과 영화를 오가며 바쁘게 지내느라 나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화장을 할 때마다 김학성 씨가 남긴 상처 때문에 눈화장을 할 때면 오랜 시간이 걸렸고 어쩔 수 없이 씁쓸한 회안에 잠기곤 했다. 어느 날 거울 속에서 약간 지친 듯한 여자가 물끄러미 나를 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비쳐들자 눈가에 주름 몇 개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돌이켜보니 연기를 시작하고 20년 넘는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당신 감독을 해보지 않겠소? 내 마음을 알아챘는지 신감독이 어느 날 불쑥 말을 꺼냈다. 나는 배우인데 내가 어떻게 감독을 해요? 그러지 말고 해봐요. 배우를 그만큼 했으면 감독도 할 수 있어. 당신이라면 잘 할 수 있을 거요. 그는 망설이는 내게 매일같이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우리나라 영화사상 세 번째 여성 감독으로 민며느리, 공주님의 짝사랑, 총각선생을 연출하게 되었다. 1965년 내가 처음으로 감독과 주연을 겸한 영화 민며느리에는 김희갑, 한은진, 황정순, 당노식, 서영춘씨, 아역배우 장원배 등이 출연했는데 모두 능력을 발휘해 좋은 연기를 해줘서 고마웠다. 이 영화에서 나는 나의 어린 신랑을 섬기며 고된 시집살이를 하는 민며느리의 갈등을 통해 여자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사실적으로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다. 모든 제작진과 진행 과정을 일사불란하게 총괄해야 하는 감독의 일은 카리스마와 지도력, 상당한 체력까지 유하는 작업이었다. 감독 겸 주연으로 출연하느라 어려움이 많았지만 가능하면 신감독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해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신감독 역시 내가 하는 대로 지켜보기만 했다. 그간 신감독이 편집하는 과정을 지켜본 경험이 있는 터라 편집까지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러나 신감독이 극구 만류했다. 전속 편집 기사가 있으니 일단 막혀놓고 녹음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다. 다행히 민며느리는 평이 좋아서 나는 이 영화로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제 10회 샌프란시스코 영화제에도 출폰되었다. 나는 나 자신을 늘 연기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출작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민며느리가 재조명되면서 여성 감독으로 내 이름이 거론되는 걸 보고 부담을 느꼈다. 신감독은 당시에는 내게 잘했다 못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었는데 근래 어느 인터뷰에서 감독으로서의 최은희는 꼼꼼하기가 나보다 한 수 위입니다. 라고 말해서 나를 어색하고 쑥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바쁜 영화배우 생활을 하면서도 늘 연극 무대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연기에 몰두할 수 있는 것이 연극 무대의 또 다른 매력이기 때문이다. 나는 신감독을 졸라서 1967년 극단 배우 극장을 설립했고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시민회관을 빌려 첫 작품으로 톨스토이의 부하를 공연했다. 네플리도프 역에는 남궁원이 출연했다. 시민회관은 3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대규모 공연장이라 연극 공연을 하기에는 무리여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무선 마이크를 사용했다. 신감독은 마이크 시설을 준비했고 총연출도 맡아주었다. 공연은 대성공이었지만 큰 실수를 저질렀다. 무선 마이크에 익숙하지 않은 배우들이 마이크의 스위치를 끄지 않은 채 화장실에서 농담을 주고받았던 것이다. 그때 신감독이 객석에서 보고 있다가 화장실로 뛰어들어왔다. 스위치 꺼요! 당장! 객석까지 소리가 들리는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던 우리는 그제야 기겁을 하고 모두들 자기 마이크를 살폈다. 아찔하고 부끄러운 순간이었다. 배우 극장은 그 후로도 오셀로, 닥터 집하고, 낙엽 등을 공연했고 내가 북으로 납치된 이후에는 조카인 배우 장희진이 이모를 그리워하며 이사도라 이사도라, 스텔라, 모모와 마담 로자르, 그놈의 장미꽃 때문에 깊고 푸른 바다, 꽃녀 꽃녀 등의 작품을 공연했다. 아, 안양 영화 예술학교! 신필름에서는 연기실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다. 신감독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배우를 양성하기 위해 1967년에 안양 영화 예술학교를 설립했다. 피부로 직접 느끼는 산 교육을 시키기 위해 학교를 안양 촬영소 안에다 만들었다. 촬영소에서 선배들이 촬영하는 현장을 직접 보면서 무대에서 공연해 보는 것이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기 때문이다. 처음엔 국립도서관 관장을 했던 남상용 씨를 교장으로 모셨는데 3년 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신감독은 내게 교장을 맡으라고 했다. 내가 연기자이지 교육자인가요? 제가 어떻게 교장을 해요? 그러니까 교장을 하라는 거지. 당신은 현역 배우니까 오히려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것을 더 많이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어? 신감독이 내게 새로운 과제를 던졌다. 나는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아무래도 교장은 정말 자신이 없어서 몇 번이나 거절을 했다. 지금까지 연기실도 잘 운영해 왔으니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잘할 거요. 오랜 고민 끝에 나는 1970년 안양영화예술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은 내게 새로운 도전이고 시작이었다. 배우고 노력하는 인간이 되자 민족예술을 창조하는 선구자가 되자. 교훈은 월탄 박종화 선생이 지어주셨다. 선배로서 연기생활을 하며 깨달은 나만의 연기관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배우가 되려면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인간 됨됨이나 사생활이 어떻든 연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먼저 참된 인간이 되지 않으면 남의 인생살이에 복잡하고 깊은 내면을 연기하기 어렵다는 것이 수십 년 연기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해야 하는 직업이므로 연기자는 내면이 깊고 성숙해야만 했다. 촬영서와 극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학생들이 연기에 필요한 조건을 다 갖출 수 있도록 학과 공부 이외에도 승마, 태권도, 무용, 노래 등 다양한 교육을 시켰다. 신필름이 어려워지면서 재정적 지원이 끊기자 학교 운영이 어려웠다. 영화 배우가 무슨 텔레비전이냐며 말리는 신감독을 뒤로하고 나는 텔레비전 드라마에도 출연했다. 방송국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제때 출연율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걸로 재능은 있지만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한 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납북되면서 학생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웠다. 납치로 인해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중에 학교를 잃은 것이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였다. 안양 영화 예술학교를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해서 안양 예술보등학교가 되었는데 교육방법이 달라서 적잖은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다. 내가 없어짐으로 인해 내 제자들은 고아같이 힘들게 지내야 했다고 한다. 같은 졸업생인데도 학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배격을 당했다니 학생들이 얼마나 서러웠을까. 지금은 동문회도 결성되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제자들로는 김보연, 금보라, 나영희, 최상훈, 정성모, 정한헌, 신동훈, 정한모 등의 배우가 있다. 연극계에서는 이재인, 조안희, 최성훈과 연출까지 하는 박계배, 탈충인간문화재인 송영태 등이 있다.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그들도 어느새 중견 배우가 되었다. 풍부하고 깊이 있는 그들의 연기를 볼 때마다 대견하고 자랑스럽기 그지없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능과 노력으로 큰 배우가 되어줘서 고맙단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아쉽게도 20년의 공백으로 스승과 제자로서의 정이 끊어져 버렸다. 미국에 있을 때 연기가 아닌 다른 길을 가는 제자들도 여러 명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안양영화예술학교에서의 경험이 사회에 나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나는 지금도 자기 갈 길을 잘 찾아간 제자들을 보면 흐뭇하기만 하다. 검열 한국 영화의 추락 1970년대는 영화인들에게 암흑기였다. 5.16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들의 한 체계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길 바랬다. 그 체계 아래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지만 문화면에서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해야 했다. 온갖 검열이 나무하던 70년대는 예술인들의 숨통을 조이기 충분했다. 상록수, 쌀 등의 작품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종필 총리 등의 신임을 얻고 여러모로 후원을 받았지만 신감독은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다. 왜 그래요?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번 작품에 그 달동네 시인 있지 않소? 그걸 다 자르라잖아. 구질구질하고 못 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그는 술도 마시지 못해서 밤새워 서성이는 걸로 울분을 사기곤 했다. 도대체 어떤 상상력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시대였으므로 날개 잃은 새처럼 괴로워했다. 검열은 얼토당토하는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최경욱 감독의 여간첩 에리샤에서 나는 변신에 능한 여간첩 역을 맡아 일본을 교란시키고 정보를 빼내는 업무를 수행했다. 게이샤로 변장에서 기모노를 입고 일본에 잠입을 했는데 그 당시 공보부 장관이 그 장면을 못마땅해 했다. 최여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여배우인데 왜 하필이면 외놈 옷을 입어야 합니까? 그 장면 끊어야겠습니다. 영화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장면을 삭제해야 했다. 그로 인해 스토리가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했다. 태권도를 주제로 한 영화도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못하게 했는데 우리가 만들다 접은 영화들을 홍콩에서 쿵우 액션물로 리메이크해서 성공을 거뒀다. 우리가 납북된 후 아이러니하게도 그 영화들이 역수입되어 국내의 홍콩 액션 영화 붐이 이뤘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신감독은 영화를 마음 놓고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기를 꺼려했다. 청와대에서 청일 전쟁과 여걸 민비 시사회를 하기로 한 날이었다. 현상이 늦어졌지만 박 대통령은 새벽 1시까지 기다려주었다. 그땐 모든 게 풍족하지 않을 때라 청와대에도 영사 시설이 없어서 포톱을 영사기로 커다란 홀에서 상영을 했는데 영사기 잡음이 대단해서 대사가 잘 안 들릴 정도였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 내외는 영화를 끝까지 관람해 주었다. 청일 전쟁과 여걸 민비에서는 김진규, 박노식, 김승호, 이항, 한은진, 이민자 씨와 함께 출연했고 나는 이 영화로 아시아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디자이너 앙드레겜이 이 영화의 궁중 연애 장면에서 민비와 양장드레스 디자인을 해 좋은 평을 받기도 했다. 어떻소 신감독? 문화훈장을 수여하고 싶은데 받겠소?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은 박 대통령이 제안했다. 세속적인 허레어식을 싫어하는 신감독은 정중히 사양했다. 카카, 그런 거는 은퇴할 때나 받는 것 아닙니까? 설마 아직도 갈 길이 멀었는데 저더러 벌써 은퇴하라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허허, 역시 신감독 같구만. 그럼 내 신감독이 은퇴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지. 신감독은 서울시 문화상도 사양한 바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검열 문제를 화제에 올렸다. 카카, 한국 영화도 이제 다른 산업처럼 해외시장에 진출해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구 3천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우리 영화를 세계로 진출시켜 보시오. 무엇이든 내가 적극적으로 도웁겠소. 돈이 문제요. 돈보다 더 시급한 게 있습니다. 좋은 영화를 만들려면 좋은 시나리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제일 먼저 생각과 표현에 제약이 없어야 하는데 검열 제도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검열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부가 잘하자고 하는 일이니 정부 측 사정도 고려해가며 연구해 봅시다. 박 대통령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다. 카카, 어느 정도가 아닙니다. 검열이 그렇게 심하오. 알겠소. 알아보고 조치하겠소. 박 대통령은 화제를 돌려버렸다. 하지만 검열 제도는 그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해서 가난했던 1960년대에 천신망고의 노력으로 간신히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건만 한국 영화계는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소재 선택은 물론 표현의 자유까지 차압당한 나라에서 더 이상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었다. 여러 가지로 영화인들에게 1970년대는 암울한 시대였고 칭감독과 나의 개인적 불행도 어쩌면 그 암울한 날들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때는 정치권의 영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정부는 문화 전반에 걸쳐 검열을 신경질적으로 하면서 영화의 부흥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영화를 자유롭게 만들 수만 있었다면 한류는 1960년대부터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한다. 정권의 검열은 영화 발전을 50년이나 늦춰버렸다. 모두가 잊고 있지만 요즘 한국 영화의 부흥과 한류 열풍은 우리 선배들과 우리 시대의 영화인들이 만들어낸 기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자부한다. 신 감독과의 균열 신 감독은 점점 기울어져 가는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썼다. 부도가 여러 번 났지만 신필림은 여전히 건재했고 허리우드 극장과 레코드 회사까지 인수해 사업을 확장했다. 나는 안양 영화예술학교와 극단 배우 극장만으로도 할 일이 산더미 같았지만 극장 운영까지 맡아야 했다. 그 당시 허리우드 극장에서는 수산나, 사랑이 기적을 낳고 80일의 세계일주, 레인보우 등 좋은 외화들을 수입하고 신필름과 홍콩이 합작한 영화들을 많이 상영해서 연일 대 만원을 이루었다. 2층 제작사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면 언제나 극장 앞 광장이 꽉 찰 정도로 관객들이 줄을 서 있곤 했다. 극장은 현찰 장사여서 매일 돈이 들어왔지만 현찰이 쌓이면 신필림 제작부에서 어음을 들고 와 현찰을 가져갔다. 1970년 레코드사 설립 후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랑을 받았던 가수 한상일 씨의 웨딩드레스가 크게 히트를 쳤다. 그런데도 회사는 항상 어려웠다. 신필림과 극장 운영을 분리했더라면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어음을 막기 위해 남동생 최경욱 감독이 어디서 돈을 융통해오기도 하고 친정 집을 담보로 빚을 얻기도 해서 위기를 넘기곤 했지만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다. 극장은 곧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극장 운영을 돕던 동생은 나와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극장을 지키고 싶어 했다. 빚 독촉에 쫓기던 어느 날 동생은 참다못해 신감독을 찾아왔다. 매영,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극장은 연일 만원 사례인데 부도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신감독은 웬만해선 자기 감정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때만은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나는 말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만두었다. 몇십 년째 신당동에서 살아오신 부모님이 집을 잃고 금호동 새집으로 가서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나도 화가 난 상태였다. 그건 네가 참견할 문제가 아니야. 참견할 문제가 아니라니요? 신필림에서 어음을 띄워놓고 현금을 가져갔으면 제때 어음을 막아줘야죠. 어음 막으려고 저 혼자 갈팡지팡하고 있는데 어떻게 참견을 안 해요? 신감독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신감독도 나처럼 자존심 안으로 버티온 사람이었다. 그에게 아랫사람이 그렇게 따지고 드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차가운 눈초리로 동생을 노려보던 신감독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잠들 때면 늘 팔베개를 해주곤 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팔베개를 하지 않고 서로 등을 돌린 채로 누웠다. 그렇게 오랜 세월 서로의 분신인 것처럼 살아왔지만 결국 우리도 남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쓰리고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토록 믿었던 당신이 우리 사이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신감독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졌고 곁에 있어도 멀리 떠나버린 사람처럼 아득해졌다. 어느 날 밤이었다. 그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고 그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다. 어디 가요? 응. 그는 밤색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횡안히 나가버렸다. 함경도 특유의 무뚝뚝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내게 한결같이 자상하고 따뜻한 남편이었다. 집에 있고 싶어하는 나를 억지로 이곳저곳 데리고 다녔고 설사 요정에 간다 하더라도 나를 데리고 갔고 언제나 거리끔 없이 행선지를 밝히던 그였다. 그런 그가 이십여 년 만에 처음으로 행선지를 밝히지도 않고 함께 가자는 말도 없이 나가버린 것이다. 나는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다. 1974년 무렵으로 기억한다. 평소 나와 가까이 지내던 한 여배우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한참 찻잔을 만지작거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다. 소문 들었어? 소문? 무슨 소문이 또 났어? 나는 이번에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생각했다. 신감독은 영화 외에 다른 오락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국제 영화제 파티에서 외국 여배우들이 춤 신청을 하면 서툴러서 발등을 밟기 일수였다. 술도 못하고 춤도 못 추는 그였지만 여자 문제에서는 그간 소문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신감독에게 캐묻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넘겨버렸다. 물론 기분이 상했지만 신감독이 나를 깊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잠깐의 바람일 뿐이라 흘려버릴 수 있었다. 오수미 말이야 지난번에 이별에 출연한 신인 있잖아. 오수미? 나는 그를 언제 처음 보았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김포공항에서 잠깐 마주쳤을 때의 인상만 강하게 남아있었다. 영화 이별로 해외 로케이션을 다녀온 신감독과 배우들을 마정 나갔던 날 오수미가 제일 먼저 나왔다. 수고 많았지? 힘들지 않았어? 나는 늘 후배들에게 해온 것처럼 반갑게 다가가 등을 두드렸는데 오수미는 멈칫하더니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나를 재빨리 지나쳐버렸다. 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무심코 지나갔다. 그런데 그때 오수미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서늘해지더니 속에서 무언가 털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그 애가 왜? 서 그게 말이야? 말하기 힘들면 나도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 신감독이랑 심상치 않다던데? 파리로 촬영 가서 대놓고 둘이 어울렸대. 신감독이 원래 여배우들한테 자상하잖아.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둘이 방을 같이 썼다고 소문이 받아하던 걸. 오수미가 사람들 앞에서 거침없이 신감독 팔짱도 끼고 댕겼대. 그게 뭐 어때서? 여배우가 감독 팔짱도 못 끼나? 소문에 어떻게 일일이 다 신경을 써.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엔 그런 소문 따위는 안 믿어. 오수미가 신감독의 애도 가졌다는 것 같은데? 소문이 갈수록 대산이네. 그만해. 난 무슨 소리를 해도 믿지 않을 테니까. 지금까지 신감독에 대한 소문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지만 이번만은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다. 몇 달 후 나는 빨래를 하려고 신감독의 와이셔츠 주머니를 살피다 쪽지 한 장을 발견했다. 에스티로더 콜드크림, 애기 고무 젖꼭지 부탁해요. 분명 여자 필체였다. 이게 뭐예요? 내가 신감독에게 물었다. 뭐? 아, 저번에 인사동 산부인과에 친구 일로 간 적 있잖아. 일본 간다니까 그 친구가 부탁한 거야. 신감독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몇 달 전에 그와 함께 산부인과에 간 일이 있었다. 신필름 전속 작가가 유리집 기생을 건드려서 임신을 시켰다고 하면서 잠깐 둘러보자고 했다. 나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신감독만 잠시 내려서 병원에 들어갔다 온 일이 있었다. 그를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고 지냈지만 오수미의 이야기를 들은 후로 지난 모든 일이 무서운 예감과 함께 자꾸 떠올라서 머릿속이 어지러워졌다. 제작부 사람이나 주연출에게 전화 한 통화만 걸면 사실을 알 수 있을 터였다. 아니, 운전기사에게 물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까지 곤란하게 할 수는 없었고 설사 두 사람의 사이를 안다고 해도 내게 사실대로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닐 거야. 방을 같이 썼으면 어때? 예전처럼 지나가는 일일 테지. 나는 소문을 잊어버리려고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외출했다 돌아오니 사촌 여동생이 화들짝 놀라며 보고 있던 잡지를 덮었다. 뭔데 그러니? 아, 아니야. 아무것도. 이상한 예감에 잡지의 목차를 보는 순간 나는 가슴이 확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신상욱 감독의 아들로 밝혀져 입술이 하얗게 질린 채 떨고 있는 내게서 여동생이 잡지를 빼앗아갔다. 그날도 신감독은 정확히 통검 직전에 들어왔다. 그는 촬영 이외에는 외박을 한 일이 없었고 남동생과 싸운 이후로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긴 했지만 집을 비운 일은 없었다. 당신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신감독이 창백해진 내 모습을 살피며 걱정을 했다. 도대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린 서로에게 진실한 반쪽이자 전부였는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진 못할 거야. 고민 끝에 나는 오스미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었다. 굳게 마음먹고 나선 길이었지만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집 부분을 몇 시간이고 서성거렸다. 밤이 깊어 막 발길을 돌리려고 할 때 낯익은 사람이 그 집에서 나왔다. 신감독이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나는 몸을 숨긴 채 통금 시간이 임박해오자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집에 돌아와 보니 신감독은 막 옷을 갈아입고 씻으려던 중이었다. 이렇게 늦게 어딜 갔다 오는 거요? 나는 숨쉬기도 버거워 간신히 한마디를 던졌다. 사실대로 말해줘요. 오스미하고 어떻게 된 거죠? 그가 멈칫하는가 싶더니 말했다. 음, 그거 뜬 소문이야. 당신답지 않게 뭘 그런 걸 믿고 그래. 내 눈으로 다 봤는데도 거짓말을 해요? 그 집 앞에 가서 다 봤는데도요?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얼굴이 굳어진 그는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다. 정리하겠소. 시간을 좀 줘요. 배신자, 나가요. 나가라고요. 나는 거의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지르며 그의 등을 다듬이질 하듯이 떠밀고는 방문을 걸어잠갔다. 조금만 기다려요. 곧 정리할 테니까. 그는 닫힌 방문 뒤에서 그렇게 말할 뿐이었다. 아이가 없어도 행복하다고 나를 위로하던 그였다. 그가 정말로 자기 아이를 낳길 원하는 남자였다면 나는 병원을 다녀서라도 어떻게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입양을 선택했고 그 아이들로 인해 우리 두 사람은 부모가 되는 기쁨을 마음껏 누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때처럼 뼈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없었다. 우리보다 한참이나 어린 여자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같은 영화계에 있는 여배우라는 것에 굴욕감마저 느꼈다. 우리가 어렵게 만나서 영화를 찍고 사랑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남편의 여자 그날 이후 신감독의 기간은 빨라졌다. 어떤 날은 해가 지기도 전에 돌아와 서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내게 말한 대로 그 여자와 헤어질 모양이었다. 그러나 이미 상처받은 나는 그를 전처럼 대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각방을 썼고 필요한 말 이외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러나 정리하겠다던 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스미가 집요하게 그를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신감독이 찾아가지 않자 밤마다 우리 집 앞에 와서 기다렸다고 한다. 그때 동네 사람들은 거의 매일 밤 신감독과 오스미가 벌리는 신랑이를 구경했다고 한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오스미는 신필림 사무실에서 동맥을 끊어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고 한다. 아주 오랜 후에 우연히 어느 잡지에 실린 오스미의 그를 보았다. 그 또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신감독을 만나 큰 위안을 얻고 살고자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신감독을 잡으려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신감독은 그를 선택하지 않았고 단 하룻밤이라도 아이와 함께 지내달라고 해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의 참담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오스미는 그 글에서 우리의 이혼도 그와의 결혼도 바라지 않는다고 다만 그의 곁에 머물기만을 원한다고 했다. 조선시대도 아닌데 큰 부인 작은 부인 하면서 이중생활이라도 하자는 것일까. 나는 누구와도 남편을 나누어 갖고 싶지 않았다. 국리 끝에 오스미를 찾아가기로 했다. 혼자서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서 한은진 고선혜 선배에게 도움을 청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소스라치게 놀란 오스미가 있었고 그 옆에 내 나이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어린 사내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이를 직접 보니 맥이 풀리면서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그는 자기 어머니를 방으로 들여보냈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 아이를 안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는데 한은진 선배가 정신을 차리라고 옆구리를 콕 찔렀다. 너 무슨 생각으로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고 오스미는 방바닥만 내려다보며 아무 반응이 없었다. 신감독을 사랑하니? 그 말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신감독의 명예 때문에 그러는 거니? 아니면 돈 때문에?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그의 침묵이 나는 신감독의 애를 낳은 사람이야. 이십 년 넘게 살면서도 그의 아이 하나 낳아주지 못했으니 당신은 껍데기일 뿐이야. 라고 비웃는 것만 같았다. 그때 빡금이 열린 방문 너머로 화장대 위에 두 사람이 파리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보였다. 나도 모르게 침실로 달려가 액자를 내동댕이 치고는 그 자리를 팍 차고 나왔다. 아래층으로 내려오는데 촬영소 내 합숙소에서 쓰던 냉장고가 있었다. 어느 날 없어졌다고 찾았던 냉장고가 거기에 와 있다니. 나는 있는 힘껏 냉장고를 걷어찼다. 발에 통증이 느껴졌다. 내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촬영했다. 그날 밤 나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했다. 이렇게 우리 아이가 있는데 왜 그런 일을 벌렸냐고 신감독에게 묻고만 싶었다. 내가 정말로 껍데기처럼 느껴져서 서럽고 또 서러워 밤새도록 울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 때도 나는 쉰 목소리로 계속 꺾어 울고 있었다. 마지막 이발 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신필림은 최악의 고비를 겪기 시작했다. 신감독은 오스미와의 스캔들로 더욱 공지에 몰려 있었다. 어느 날 신감독이 덜컥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영악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나섰다가 혼자 덤터기를 쓰고 잡혀 들어갔던 것이다. 꼭두 새벽에 검사를 만나기 위해 집까지 찾아갔고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하면서 우선 사람부터 빼내고 볼 요량으로 하루 종일 종종 걸음을 쳐야 했다. 그때 나는 텔레비전 드라마에 출연 중이었는데 대사를 전혀 외우지 못해 스튜디오에서 진땀을 흘리며 몇 번이나 NG를 냈다. 최선생, 오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연출을 맡은 김재영 PD에게 힐책을 받았다. 새카맣게 어린 후배들 앞에서 수없이 NG를 내고는 집에 들어와 눈물을 흘렸다. 연기 생활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요령을 부리지 않고 언제나 밤을 새워서라도 완벽하게 대사를 외우고 촬영에 임해왔는데 연기자로서 기본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심신이 피폐해 있었다. 그쯤 문득 아참, 신감독 이발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나는 이발도구를 부지런히 챙겨서 면회를 갔다. 신감독은 이발소 가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지색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내가 집에서 그의 머리 손질을 해왔다. 구치소 소장에게 특별 면회를 허락받았다. 뒤늦은 나이에 인생 최고의 고비를 맞은 신감독은 조치해 보였다. 순간 미움은 어디로 사라지고 측은한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보자기에서 이발 도구를 꺼냈다. 벌써 깎을 때가 됐나? 아직 괜찮을 텐데. 그는 멋쩍게 미소를 지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결혼 생활만큼이나 오래된 보자기를 그의 목에 두르고 아무 말 없이 덥수룩해진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기 시작했다. 시간 다 됐습니다. 교도관의 말을 듣고서야 나는 가위를 놓고 보자기를 풀었다. 나는 조카에게서 오수미가 구치소로 면회를 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그래도 나만이 신감독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젠 나 말고도 그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또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쓰디쓴 패배감을 느꼈다. 며칠 뒤 신감독은 풀려났다. 신감독과의 이혼 얼마 후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 소식 들었어? 이번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가슴이 뜨끔했다. 오수미가 둘째 아이를 낳았대. 아, 딸이래.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그동안 온갖 고통과 서름을 이겨내면서 신감독이 정리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려왔지만 둘째를 낳았다는 소식에 그 신락같은 희망마저 깨어지고 말았다. 신감독은 이제 내게서 너무나 먼 곳으로 떠나버린 것이다. 나는 최후의 결단을 내려야 했다. 우리 이혼합시다. 나는 겨련히 말했다. 이혼이라니 안 될 말이오. 난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소. 내 아내는 당신 뿐이오. 정말 미안하오. 조금만 더 기다려요. 내가 곧 해결할 테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난 할 일도 있고 당신 없이도 잘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부모 때문에 자식들까지 불행하게 만들지 마세요. 아이들이란 양부모 밑에서 자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에게는 애들 인생이 있으니 당신이 걱정하지 않아도 잘 자랄 거요. 곧 해결하겠소. 그러나 그는 쉽게 오수미와 헤어지지 못했다. 그들 사이엔 가장 중요한 끈인 아이들이 있었기에 나만 물러난다면 두 사람이 아이들을 키우며 잘 살 수 있을 것이었다. 명힘이와 정균이에게 못할 짓이었지만 그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태영 박사를 찾아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자 이 박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안 돼. 참을 때까지 참아야지 어떡하니. 여기는 한국이고 너는 한국 여성인데 조금만 더 참아봐. 참을 만큼 참았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후회 안 하겠니? 어떻게 만난 두 사람인데. 신감독을 만나서 설득해 주세요. 무조건 이혼은 안 된다고만 해요. 나의 단호한 태도에 이태영 박사는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내쉬셨다. 며칠 후 이태영 박사는 신감독을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 은희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이혼을 원치 않지만 은희가 나에 대한 배신감으로 도저히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니 이혼을 해주긴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장차 병이 들거나 불행해하거나 아니 조금이라도 힘들어졌다면 언제든지 도와주겠습니다. 나중에 늙고 병들게 되었을 때 은희를 돌볼 사람은 이 하늘 아래에 오직 저 하나뿐입니다. 이태영 박사는 신감독의 진심 어린 말에 그를 미워할 수가 없었노라고 하셨다. 처음에 어떻게든 이혼을 막아볼 생각이었으나 신감독을 만난 후 이태영 박사는 나와 신감독을 모두 이해해 주셨고 우리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셨다. 명임이와 청균이도 당신이 맡아요. 오수미가 내신화되는 아이들을 돌볼 수는 없을 테지만 고생 좀 해봐라 하는 심정으로 두 사람에게 아이들을 보내기로 했다. 한때의 복수심으로 아이들을 보냈으나 나는 아이들과 헤어지게 되어 더 큰 고통을 겪었고 크게 후회했다. 잠깐이나마 그때 아이들을 고생시킨 생각을 하면 지금도 미안해서 아이들을 똑바로 볼 수가 없다. 1976년 여름 우리는 중구청 앞에서 만났다. 신감독은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구청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따라 나온 조카 희진이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이모 꼭 이래야 해? 이모부가 그 여자랑 헤어지겠다고 했다면서 이모가 더 참으면 안 돼요? 어려서부터 신감독을 유난히 따르던 희진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자 등 뒤에서 희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남아있지 않은 나를 대신해 조카가 울어주었다. 23년의 결혼생활을 끝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고 문을 나왔다. 신감독과 나는 구청 복도 의자에 어깨를 들썩거리며 우는 조카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았다. 우리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지는 말아요. 나는 감독이고 당신은 배우요. 또 만나게 될 거야 우리는. 먼저 가세요. 애를 달래고 나중에 갈 테니. 신감독이 희진이의 등을 토닥거리자 그 애의 울음소리가 더 높아졌다. 이모보와 조카의 인연을 끊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 나 먼저. 그는 머뭇거림 끝에 하얀 햇살 속으로 사라졌다. 신감독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막상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보니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통증에 몸을 가늘 수가 없었다. 그토록 사랑했던 그와 이제는 영영 남이 되는구나 하는 허전한 상실감이 내 머릿속을 송두리째 비워놓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시계만 보며 혹시나 그가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서지 않을까 하는 착각을 하기도 했다. 집 안을 서성거리며 괜스레 옷장을 열어보니 미처 챙겨가지 못한 그의 옷들이 걸려있었다. 유럽 갈 때 입었던 베이지색 점퍼 아시아 영화제에서 수상할 때 입었던 이 예복 그는 그 자리를 결혼식으로 대신하자고 했었는데 통금 사이렌 소리에 나는 문득 이혼을 실감했다. 거실로 나오는데 명임이 방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는 침대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 미안하다 명임아 엄마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단다. 너도 크면 엄마를 이해하게 될 거다. 정이 많던 명임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중학생으로 한참 예민할 나이였다. 명임이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계속 훌쩍거렸다.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나 봐. 너희들을 위해서 조금 더 참을 걸 그랬나 보다. 나는 침대에 쓰러져 함께 흐느꼈다. 명임이가 여린 손으로 나를 용서한다는 듯이 내 어깨를 꼭 끌어안아 주었다. 며칠 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아주머니를 신감독에게 보냈다. 아이들을 보내고 나니 허탈감에 빠져 담배도 더 많이 피우게 되고 연극인들과 어울려 술도 마시며 마음 붙일 곳이 없어 방황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오수미와 살림을 합치지도 않고 두 아이들을 호적에 올리지도 않았다. 그는 명임이 정균이와 함께 집을 따로 얻어서 생활하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그 소식을 듣고 나는 깜짝 놀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겐 책임져야 할 학생들과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있는데 이래선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지. 나는 아이들을 집으로 도로 데려왔다. 그리고 잡념을 잊을 일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사군자를 그리고 도자기를 굽기도 하면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다. 서툰 솜씨나마 복해숙 선생에게 부채 한 점, 이태영 박사와 배우 조미령에게도 그림을 한 점씩 드렸다. 훗날 허동아 선생이 어디서 얻으셨는지 내가 그린 부채의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연극의 몰두에서 극단 배우극장에서 천일의 앤, 박람의 다음날, 투우사의 왈추 등을 공연했다. 신감독이 나와 만들었던 영화 춘이를 오스미 주연으로 리바이벌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배신과 이혼을 겪으면서도 그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춘이 이야기는 내게 전보다 더 큰 상처를 주었다. 이젠 영화 동지로서의 자리도 빼앗겨 버린 것이다. 모든 것을 잃은 느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고 보니 신감독이 서 있었다. 그는 지난 날 함께 문을 들어오고 나갈 때처럼 스스럼 없이 들어서려고 했다. 나는 그를 가로막았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쑥스러운 얼굴로 뭔가를 내밀었다. 저, 이거. 이게 뭐예요? 내가 그린 그림이오. 힐끗 보니 경복궁의 인정전을 그린 유아였다. 그는 항상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지만, 영화에만 정렬을 쏟아부어 그림 그릴 짬도 없이 지냈는데, 나와 헤어진 후의 공허감으로 오랜만에 붓을 든 것 같았다. 그림을 보면서 한눈에 그의 심정을 읽을 수 있어서 마음이 착잡했다. 어둡고 암울한 색감은 그의 마음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내가 납북된 후에 그 그림은 명임이가 잘 간직했고, 지금은 우리 집 서재에 걸려 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내가 이혼한 사실도 모르고 계셨고, 임종하실 때까지 신감독을 찾으셨다. 워낙 연로하셔서 호상이라 할 수 있었지만, 나는 막막한 벌판에 홀로 버려져 고아가 되었다는 슬픔이 뼛속까지 저려왔다. 신감독이 문상으로 왔다. 엄마, 신서방이 왔어요. 참고 참았던 서름이 북받쳐 통곡을 했다. 나는 어머니가 신감독을 보고 편안하게 가시길 바랄 뿐이었다. 몇 달 후 신감독이 집으로 찾아왔다. 술을 입에 대지도 못하는 사람이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나, 한 잔 했소. 이야기 좀 합시다. 나는 그를 집안에 드리고 싶지 않아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우리는 다방에서 찻잔을 사이에 두고 말없이 앉아있었다. 지내기는 어때요? 나, 나야 잘 지내지. 당신은 어떻소? 나도 잘 지내요. 언제나 대화가 끊이지 않던 우리 사이에 무겁게 침묵이 드리워졌다. 미국에 갈까 하오. 미국에 가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할까 하오. 그때 그가 왜 그렇게 시리에 빠져있었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다. 신필림 등록이 취소되었다는 것이다. 신감독과 나를 아끼던 박 대통령이 우리의 이혼 소식에 많이 화를 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표면적인 취소 이유는 홍콩과 합작해서 만든 오수미 주연의 장미와 들깨, 예고편의 검열을 받지 않은 장면이 3초 삽입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겨우 3초 때문에 20년 전통의 신필림이 무너질 수도 있었던 가혹한 시대였다. 박 대통령은 검열로 신감독의 창작력을 꺾더니 끝내는 날개까지 잘라버린 셈이 되었다. 절망과 시리에 찬 그의 모습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예전에 패기 넘치던 야생마 신감독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8. 최은희 신상옥 납북사건 증발되기 위한 여행 삼엄한 유신정권이 계속되던 1978년 나는 안양영화예술학교의 교장으로서 어떻게든 학교를 살려보려는 일념으로 동문서주하고 있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 출연을 하고 있었지만 자금난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700여 명의 학생들의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었다. 그 즈음 학교 졸업기념행사에 왕동일이라는 홍콩금정영화사 임원이 김희갑, 태연실 씨의 안내로 학교를 방문했다. 마침 졸업반 학생들이 공연을 하고 있을 때여서 그는 학교 시설을 두루 살피고 학생들의 공연도 관람했다. 학교도 멋지고 학생들 공연도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 영화사에서도 부설배우 학교가 있는데 자매결연을 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군요. 어떻게든 활로를 개척해보려고 애쓰던 때라 왕동일의 제안에 귀가 솔깃했다. 홍콩으로 돌아간 왕동일이 나와 김희갑, 태연실 씨를 홍콩 국제영화 카니발에 초청했지만 세 사람의 시간이 맞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나 왕동일은 카니발이 끝난 후에도 계속 나에게 연락을 취하며 자매결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금정영화사에서 기획 중인 영화 옥루몽의 감독을 맡아달라며 대본을 보내겠다고 했다. 학생들을 해외로 보내 국제적인 배우로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초청에 응하기로 했다. 떠나기 전 신 감독을 만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외면하는 학교를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돌봐주겠다는 건지 모르겠군. 그리고 홍콩에 난다긴다 하는 감독들이 많은데 왜 하필 외국인인 당신을 불러서 감독을 해달라는 건지 정말 이상하지 않소? 그는 홍콩 여행을 만류했다. 견학한다 생각하고 다녀올 거예요. 나는 오기가 나서 그의 도움 없이도 혼자 극복할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당신 혼자서는 위험하니 홍콩 신필림 지사장 김교아에게 전화를 해두겠소. 뭐든 그 사람과 상의해서 해요. 김교아는 한때 신필림 본사의 격리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었다. 학교 졸업식과 신입생 모집 시험을 치른 후에 입학식까지 돌아올 계획으로 일주일 시간을 해서 홍콩으로 출발했다. 항상 신감독과 일행이 함께 했는데 혼자만의 여행은 이때가 처음이라 허전하고 불안하고 착잡했다. 그러나 내게는 큰 희망이 있었다. 그동안 나는 학교를 대학까지 확장시키려고 안양 큰 교회의 땅을 마련하고 불란서에서 돌아온 건축가 강소근 씨에게 설계까지 맡겨놓은 상태여서 이번 홍콩 행으로 새로운 활로가 열리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다. 공항 대합실엔 왕동일과 김교아가 마중 나와 있었다. 그들은 나를 승용차로 홍콩 사이드 센트럴 지역에 있는 프라마 호텔로 데리고 갔다. 호텔에 도착하자 로비에서 왕동일이 말했다. 이거 어떡하죠? 유감스럽게도 우리 회사 사장님이 갑자기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바람에 오늘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올 때까지 한 열흘 걸릴 겁니다. 그동안 제가 홍콩 구경을 실컷 시켜드리겠습니다. 홍콩에 오래 살아서 광등어를 할 줄 아는 김교아가 통역을 해주었다. 전 안양 영화예술학교 입학식 때문에 늦어도 20일까지는 귀국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 일을 매듭지어 주십시오. 그럼요. 사장님이 오시는 대로 일사천리로 일을 마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쯤 왕동일이 다른 중국인 두 명과 함께 호텔로 찾아왔다. 김교아가 없어서 나는 왕동일과 일본으로 겨우 의사소통을 했다. 신감독과 60년대에 수없이 많은 영화를 찍으며 홍콩을 제 집 드나들듯이 했지만 한가롭게 관광을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호랑이 기름으로 만병통치약 망금류를 만들어 가포가 된 호문호의 저택 타이거밤 가든도 구경하고 흘러간 영화 모정의 배경이었던 빅토리아 파크도 보았다. 다음 날엔 김교아의 안내로 한국 총영사관을 방문해 이창수 총영사에게 인사를 했고 스타페리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오션 센터에 들러 몇 가지 물건을 사고 나탄로드의 신필림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에는 50대 초반의 낯선 한국 여자와 7, 8살쯤 된 여자아이가 있었고 신감독의 동업자인 중국인 이영생도 있었다. 김교아가 오랜 친구라며 그 여자를 소개시켜 주었다. 저는 홍콩에 사는 이상이라고 해요. 제 여사님에 대해선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영생의 딸 코니라오 유예요. 아이는 귀엽게 생겼고 영어를 하는 목소리가 무척 예뻤다. 이영생이 초대를 해서 나는 그날 저녁 이영생 부부 이상이 모녀 김교아 등과 함께 어느 고급 중국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상이는 술을 많이 마셨다. 그동안 최여사님이 출연한 영화를 많이 봤어요. 전 최여사님의 열렬한 팬이에요. 고맙습니다. 그가 나에게 호의적인 말들을 늘어놓았으나 나는 서울의 일들이 걱정스러워 머릿속이 복잡했다. 절박한 심정으로 홍콩에 왔는데 관광과 저녁 식사로 시간만 보내고 있어서 마음이 조급하기만 했다. 그래도 이왕에 왔으니 일을 꼭 마무리 짓고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국제전화로 일이 며칠 늦어질 것 같다고 서울에 알렸다. 내래 김정일입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이상이와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쇼핑 안내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이상이는 나타나지 않고 그의 딸이 혼자 나왔다. 엄마가 다른 곳에서 기다리니 그곳으로 가요. 아이를 따라 호텔 뒤쪽으로 한 블록 떨어져 있는 노총 카페에 갔더니 이상이가 담배를 피우며 앉아있었다. 아니 왜 여기 있어요? 호텔 오겠다고 약속해놓고 여기서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나는 이상이 모녀와 시내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쇼핑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었다. 이상이가 일식집에서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저는 일본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머리 하얀 할아버지하고 친한데 최호사님 학교 문제를 상의하면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아요. 저도 홍콩에도 아는 사람 많아요. 홍콩에 살면서 쇼핑 가이드와 관광 가이드를 많이 해서 발이 꽤 넓거든요. 내가 도움이 될 분을 소개할 테니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이상이는 식사를 하다 말고 전화를 하고 오겠다며 자리를 떴다. 마침 그분하고 통화가 되었네요. 한번 만나보세요.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흔쾌히 그러자고 했다. 저녁 6시에 정창화 감독 등 홍콩 거주 한국 영화인들과 저녁 약속을 한 걸 빼면 별다른 스케줄도 없던 차였다. 이상이 모녀와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꼬불꼬불한 해안길을 달렸다. 거의 3, 40분쯤 달려 별장 지대를 지나니 겨울철이라 인적이 없는 쓸쓸한 해변이 나타났다. 갈대를 대비해서 택시를 대기시키는 게 좋겠네요. 걱정 마세요. 택시는 전화로 부르면 금방 와요. 그곳은 러퍼스 베이라는 해수욕장이었다. 이상이는 사방을 둘러보고 시계를 보면서 초조하게 왜 안 오지? 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전화를 해봐야겠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모래사장의 외따로 떨어져 있는 공중화장실 쪽으로 갔다. 그냥 서 있기도 뭐해서 그의 딸을 데리고 모래사장을 거닐고 있을 때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뒤돌아보니 이상이가 서너 명의 장발 장정들과 모어라 이야기하면서 손짓을 하고 있었다. 그분이 급한 사정이 생겨서 오기 어려우니 우리를 데려오라고 했대요. 그분 별장이 저쪽 해변에 있거든요. 장정들 옆에는 하얀색 모터포트가 대기하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경이었다. 영화인들과 약속이 6시인데 곤란하겠어요. 다음에 만나 뵈면 안 될까요? 별장까지 10분밖에 안 걸리니 염려 마시고 와서 배에 타세요. 해안에 모래사장에서 보트까지의 거리가 있어서 장발의 장정들이 이상이의 딸과 이상이를 들어 보트에 태웠다. 나도 얼떨결에 번쩍 들려 보트에 올렸다. 보트에 시동을 거는 순간 백사장 쪽에서 한 중국 남자가 웨이! 웨이! 하면서 뛰어오더니 보트에 올랐다. 이상이는 그 남자가 보트 주인이라고 했다. 그런데 배는 해안길로 가지 않고 바다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제야 이상한 생각이 퍼뜩 들었다. 혹시 내게서 금품을 빼앗으려는 강도들이 아닌가 싶어서 겁이 털컹 났다. 내가 이상이에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라고 묻자 그는 글쎄 하면서 담배를 피워물고 나에게도 권했다. 최선생 그때 누군가 나를 불러 돌아보니 중국인인 줄 알고 있던 보트 주인이었다. 어머 한국말 하시네요. 나는 반가워서 물었다. 나는 조선 사람인데 장사하느라 십어년 동안 홍콩에 살아서 조선말이 서툽니다.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고 긴장이 조금 풀리기도 했다. 바닷길을 얼마나 달렸을까 그가 내게 다시 말을 걸어왔다. 최선생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네? 나는 그 사람을 쳐다보았다. 최선생 지금 우리는 김일성 장군님의 품으로 갑니다. 뭐? 뭐라고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 품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도박도박 말했다. 청천병력이 따로 없었다.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내려가는 것만 같았다. 놀란 가슴이 두방망이지를 했다. 눈앞이 아찔하고 캄캄해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그들이 나를 묶어서 커다란 화물선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을 때에야 정신이 돌아왔다. 화물도 사람도 없는 빈 배였다. 그들은 내 양팔을 꼭 붙들어 선장실에 데려다 놓았다. 앞을 보니 정면에 김일성 사진이 걸려있었다. 나를 왜 데려가는 거예요? 나는 여자지만 가장이에요. 나한테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악을 쓰고 발버둥을 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내 눈앞에 아이들과 학생들 모습이 어른거렸다. 나를 얼마나 기다릴까? 내가 이렇게 납치되어 간다는 걸 어떻게 알려야 할까? 나는 미칠 것만 같았다. 나는 머리를 벽에다 부딪히며 몸부림을 쳤다. 그러다 내가 기절을 하면 그때마다 그들은 내게 주사를 놓아 잠을 재웠다.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만이 분명해졌다. 옆방에서 이상희의 울부짖으며 항의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자기가 공작한 일이지만 북한에까지 끌려갈 생각은 없었던 모양이었다. 해적들에게 납치되어 가는 기분이었다. 북으로 간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다. 전쟁 때 이북으로 끌려가다 목숨 걸고 도망쳤던 일이 생각났다. 이번에 북한에 끌려간다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홍콩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납치하려 계획적으로 움직인 공작원이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오싹 돋았다. 후회 느꼈지만 이상희가 소개시켜준다던 머리 하얀 할아버지는 조총령 의장 한덕수인 것 같았다.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 나는 극도의 공포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밥이 모래알 같아서 도저히 넘기지 못하자 그들은 라면을 끓여다 주었다. 그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나는 기진맥진했다. 그들은 내가 뱃멀미를 하는 줄 알고 빠른 배로 데리고 가기 위해 평양으로부터 잠수함같이 생긴 쾌석종을 불러왔다. 거기엔 의사와 부부장이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응급처치 후 나를 쾌석종으로 옮겨 태웠다. 배가 작아서 엎드리고 들어가니 역시 정면에는 김일성 사진이 걸려있었다. 그걸 보고 또 나는 기절을 했다. 내가 계속 먹지 못하고 울고 짖기만 하자 그들은 나를 다시 큰 배에 옮겨 태웠다. 내가 이대로 증발해버리는 것일까 뒤돌아볼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내 인생 여기에서 내 삶의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것일까 시름에 젖어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나는 내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지난 인생을 차근차근 회상해 보았다. 배가 풍랑을 만나 중국 해안에 임시 정박을 하게 되었는데 멀리 고기잡이 배 위에서 중국인 부부의 밥 짖는 연기가 무락무락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소녀 시절 저런 소박한 평화를 느끼며 살기를 꿈꿨었는데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험한 길로 빠져들게 되었을까 신세 한탄이 절로 나왔다. 다른 여배우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걸까 조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동족끼리 납치하고 납치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기막힌 현실이 악몽처럼 느껴졌다. 내가 뱃멀미를 하는 줄 알고 가판에서 바람을 쐬게 해줄 때 감시원들이 내 양쪽 팔을 꼭 붙잡고 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바닷물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내가 애를 먹이는 바람에 배는 8일 만에야 남포에 도착했다. 남포항에서 좀 떨어진 해안에 임시로 만들어 놓은 듯한 선착장에 내렸다. 그때 누군가 내 앞으로 성큼성큼 오더니 호탕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날의 김정일입니다. 이제 진짜 울 곳이 왔구나. 나는 아찔했다. 내가 북한에 와 있다니 나는 1978년 1월 22일 오후 3시쯤 북한 땅을 밟았다. 그때 나는 홍콩에서 입고 온 나팔바지와 모터 보트로 옮겨 탈 때 입은 국방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고개를 푹 수그리고 옷깃으로 얼굴을 가린 채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내게 김정일은 악수를 청해왔다. 김정일이 나를 납치하라고 지령을 내린 장본인인가 싶어 화가 치밀었지만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카메라맨들이 마구 셔터를 눌러댔다. 사진 찍지 말아요. 찍지 말라고요. 나는 고개를 더욱 푹 수그리며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다. 동무들 그만 찍으라요. 그 당시 남한에서는 김정일이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루머가 퍼져 있었다. 그러나 식물인간은커녕 김정일은 당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 눈앞에 멀쩡하게 서 있었다. 김정일은 나를 리무진으로 안내하고 차를 출발시켰다. 같은 조국 강산이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만수무강을 삼가 추건합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속도전 선멸전 절대성 무조건성 산과 들판에서부터 조그만 시골 동네에까지 빨간 바탕에 흰 글씨로 쓴 구호들이 널려있었다. 야트막하게 둘러친 회색 비탐 안에는 북한 주민들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사람 사는 데 같지 않게 괴기스럽기까지 했다. 리무진 안에서 김정일이 무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이들과 가족들 생각에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참아야 했다. 사용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의 기분이 이러할까 여기는 포통문 저기는 모란봉 평양 시내에 들어서자 김정일이 평양을 자랑하고 싶어서 신이 나서 이것저것을 설명해 주었다. 차는 시내를 한 바퀴 관광하듯이 돌더니 다시 교회로 가는 아스팔트길을 달렸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길은 순한 비행장으로 통하는 길이었다. 얼마를 달렸을까 길 양쪽으로 과수 나무들이 있는 시골길을 지나 우리는 곧 어마어마한 저택 문 앞에 도착했다. 육중한 콘크리트 담장 오른쪽에는 사격지인지 토치카가 있었고 보초병이 격려를 붙이면서 자동문이 스르르 열렸다. 차는 문 안에서도 양옆으로 숲이 우거진 구불구불한 아스팔트 언덕길을 더 올라가서 아담한 양옥집 앞에 멈춰 섰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곳은 김정일의 별장이었다. 김정일은 현관에 들어서며 응접실 유리문에 소나무와 솔방울 무늬를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모두 국산입니다.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김정일은 응접실, 서재, 침실, 욕실 등을 일일이 안내해 주었다. 모든 것이 화려하고 고급스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화가 되지 않고 촌스러웠다. 욕실 전체가 유리 거울로 되어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최선생,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내 집처럼 생각하시고 우선 푹 쉬시라요. 김정일은 30대 후반의 여자에게 특별 지시를 내리고 돌아갔다. 김학순 동무, 최선생 잘 부탁하오. 수행원 중에 하나가 내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압수해갔다. 이제 서울로 돌아간다는 것은 기약할 수 없는 망상이 되어버렸다. 나는 신분증과 함께 이 세상에서 감쪽같이 증발되고 말았다. 그날 밤 나는 허탈감과 공포에 휩싸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목청껏 울부짖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다음날 눈을 떴을 때 나는 여전히 북한 땅에 있었다. 전혀 즐겁지 않은 만찬 그들은 내게 특별 대우를 해주었다. 내가 미움밖에 먹지 못하자 간부급들만 다닌다는 봉화진료소의 의사가 매일 왕진에서 영양주사를 놓아주었다. 그는 바로 납치될 때 쾌속정에서 나를 진찰해준 강성진이란 내과 의사였다. 고향이 어디예요? 서울에 가본 적 있어요? 내가 넌지시 물어보았다.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나는 서울과 관련된 사람만 봐도 반가워서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는 못 들은 척 하재를 돌려버렸다. 김학순 지도원이나 별장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어보면 큰 비밀이라도 있는 양 입을 꾹 다물었다. 김학순 지도원은 김일성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엘리트로 나를 감시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김정일 별장에 도착한 지 5일째 되는 날이었다. 오늘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저녁 식사에 초대하신답니다. 김학순이 호들갑을 떨면서 좋아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배우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것은 정말로 드문 일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특별한 배려이니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라요. 나는 김학순과 함께 김정일이 보내준 벤치를 타고 중앙당 간부 휴게소라는 곳에 도착했다. 시멘트로 만든 담은 서대문 형무소 담처럼 높아서 꼭 형무소에 끌려가는 기분이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깨끗하고 화려한 중앙당 휴게소 당사가 나타났다. 차에서 내리자 김정일이 측근과 함께 형광까지 마중 나와 있었다. 어서 오시라요 최선생 그동안 비로 좀 부셨습니까 그는 정중하게 악수를 청하며 인사했다. 남조선 아들이 날 보고 식물인간이라고 떠들어 대는데 어떻습니까 최선생 나는 긴장해서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김정일은 큰 소리로 통쾌하다는 듯이 웃었다. 북한에선 남한 사정을 꿰뚫어보고 있는데 남한은 철옹성처럼 폐쇄적이고 비밀스런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최선생 보기엔 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만쟁이 똥자로 같지 않습니까 그가 먼저 소리내어 웃자 측근늘도 눈치를 살피며 따라 웃었다. 그의 농담으로 어색하고 긴장된 마음이 다소 누그러졌다. 20평가량의 넓은 연애실 가운데 둥근 테이블이 있었다. 김정일이 나를 왼쪽 옆자리에 앉게 하자 따라온 일행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나를 납치해온 조사부 부부장 이모근과 조사부 부장 이왕기, 강혜룡 부부장 등이 있었다. 외교부의 허담부장, 김용순 부부장, 정경희 대남연락부장도 참석했다.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혹시 상남용 여자로 납치된 게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식사하는 동안 김정일의 태도에서 전혀 그런 기미를 느끼지 못했다. 게다가 나는 50을 바라보는 나이였고 그 당시에 김정일은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였다. 나는 그가 나쁘게 해치려는 의도가 없다고 느껴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재선생, 처음 도착하신 날 입었던 나팔바지 말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못는 말에 대답도 잘 안 하고 꽤 새침하시더군요. 그는 개선 장군처럼 통쾌하게 말했다. 연애 도중 유쾌하게 떠드는 것은 김정일 혼자뿐이고 다른 참석자들은 눈치를 보며 박자나 맞추는 정도였다. 김정일이 암흑의 동무 하고 부르면 상대방은 음식을 입에 넣다가도 벌떡 일어서며 예 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김정일은 안지라요 괜찮소 라고 손짓을 했다. 재선생, 여기에는 나이트클럽 시설도 있습니다. 한 번 보시겠습니까? 김정일은 식사 후에 큰 홀로 나를 안내했다. 나이트클럽 입구는 복도를 아치형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울긋불긋한 조화를 빽빽하게 붙여서 무척 존스러웠다. 북조선에도 이런 화려한 곳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눈에는 삼류 나이트클럽처럼 보였지만 차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다. 네, 아주 근사합니다. 남한에서는 북한에 기쁨조가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수십 차례 김정일의 파티에 초대되었지만 한 번도 기쁨조를 본 일이 없었다. 그저 술이나 마시고 여성들로 구성된 밴드에 맞춰 노래를 하는 정도였다. 납치되었다는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때였지만 김정일의 저녁 초대 이후 나는 불안감을 조금 덜 수 있었다. 그러나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은정아, 나 여기 있어. 며칠 후 조사부 이완기 부장과 김지영 부부장이 찾아와 대남 방송을 할 것을 요구했다. 내가 방송을 하면 가족들이 내 생사를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자진 월북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방송 못합니다. 설사 내가 방송을 한다 해도 대한민국 사람 누구도 내가 자진 월북했다고 믿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날 거예요. 내가 완강하게 거절하자 그들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북한에 온 지 여러 날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했고 때때로 공포심에 휩싸이기도 했다. 나는 김학순이 따로 떨어져 있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고 나면 불을 환하게 켜두었다. 김정일 별장은 문을 잠그는 장치가 전혀 없어서 허전하고 불안했다. 상막하게 큰 집에 혼자 있다는 것이 무서워서 지도원들에게 잠금장치를 달아달라고 부탁했다. 열흘쯤 지난 어느 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거리다가 무심코 침대 머리맡에 있는 라디오를 켰다. 장식용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되는 라디오였다. 나는 주파수를 이리저리 맞춰보았다. 그런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것은 영화 더빙 작업을 함께하며 애완을 나눴던 성우 고은정의 목소리였다. 은정아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고 울음이 왈칵 솟아올랐다. 그는 예의 또렷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대부 방송을 하고 있었다. 나는 도청 장치라도 있을까 두려워 목욕탕으로 달려가 물을 틀어놓고 한참을 목 놓아 울었다. 그 후로 나는 매일 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면서 방송을 들었다. 혹시나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에서 두 달이 흘렀을 때 고은정이 드디어 내 문제를 들고 나왔다. 당신들은 왜 무고한 나의 언니 채은이를 납치해 갔나요. 더 이상 언니에게는 물론 아들 딸과 형제들에게 고통을 주지 마세요. 제발 언니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그는 울먹이며 호소했다. 남쪽에서도 내가 납북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침대 옆에 전화기를 들고 우리 집 전화번호를 돌려보았다. 전화번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십 번 수백 번 계속해서 번호를 돌렸지만 서울로 전화가 통할 리가 없었다. 달갑지 않은 선물 내가 연일 눈물로 보낸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김정일은 직접 만수대 극장과 교회 극장 등을 안내하고 공연도 같이 보며 평을 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또 김정일은 김학순에게 평양 시내를 구경시키도록 지시하고 만수대, 만경대, 을밀대, 모란봉, 소년궁전도 둘러보게 했다. 평양 시내엔 곳곳에 김일성 사상의 상징물이 있었는데 천리마 동상과 번쩍이는 황금을 입힌 김일성 동상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얼마나 컸는지 스핑크스보다 더 무시무시해 보였다. 중국의 등서평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 동상을 보고 왜 금으로 했는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자 얼마 후에 동색으로 바꾸었다. 현장 안내원은 신들린 사람처럼 열변을 토해 해설했지만 나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듣기가 어려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께서는 우리 민족을 위해 조국을 해방시키고 백전백승의 영장이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미제 타도를 위해 싸우시면서리 나는 무성영화 시대에 변사를 보는 것 같아서 웃음이 나왔다. 무슨 안내 설명이 저래요. 안내자가 냉정하고 차분해야 듣는 이에게 공감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말에 김학순이 속삭였다. 기러게요. 실은 저도 웃음을 참느라 혼나시오. 그러던 어느 날 김학순이 들뜬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최선생님! 현관에 좀 나와보시라요. 현관 앞 응접실에 크고 작은 종이박스와 나무박스들이 사오십 개나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그 안에는 양복감, 한복감, 코트감, 망사, 비로도 등 온갖 추나추동 옷감들이 가득 차있었다. 심지어 내가 쓰던 에스티로더 화장품까지 들어있어서 김정일이 나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훗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김정일은 신감독의 와이셔츠 치수와 색깔까지도 잘 맞게 보내주었다고 한다. 김학순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 나는 전혀 기쁘지도 않고 두려워 섬뜩할 뿐이었다. 내가 에스티로더 화장품을 썼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서울에서부터 줄곧 공작원들이 나를 감시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선물은 김정일이 나를 돌려보낼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만 확인시켜주었다. 필요없어요. 하나도 필요없어요. 아니,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베푸는 배려와 은덕을 와 거절하십니까? 여행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납치를 당해서 당장 입을 옷이 없기도 해서 나는 양장 옷감과 한복감 몇 가지를 고르고 나머지는 돌려보냈다. 북한 여성들은 30년 전에 머리 모양을 그대로 하고 있었고 자기에게 맞든 안 맞든 공급받은 똑같은 옷감으로 옷을 해 입어서 흡사 단체복을 입고 있는 것 같았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수나 합창다원의 옷도 4,50년대의 모습 그대로였다. 다음날부터 양복과 한복 재단사가 각각 한 명씩 별장으로 찾아왔다. 옷을 만들면서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그들은 예, 아닙니다. 모릅니다. 라는 말밖엔 하지 않았다. 그 후로도 계속 선물들이 도착했다. 밍크코트가 색깔별로 세 개나 있었고 부츠와 모자, 장갑 등도 색깔별로 구비되어 있었다. 남한에서 배우 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사치를 해본 일이 없는 나는 꼭 도깨비에 홀린 기분이었다. 신감독은 유한 마담 같다면서 밍크코트를 입지 못하게 했었다. 옷을 지어 입자 김학순이 사진사를 한 명 데리고 왔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최선생 사진을 찍으라고 했시오. 나는 대남 선전용으로 쓰일까 봐 거절했다. 안양에 있을 때 북녘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삐라가 많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엔 남한을 비방하고 북한을 선전하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나도 거기에 이용될까 봐 겁이 났다. 찍어두면 다 기념이 될 텐데 와 그렇습니까? 나는 하는 수 없이 사진 찍기를 응했다. 사진사는 내가 지은 옷을 모두 갈아입게 했고 나는 거실에서 여러 가지 포즈로 사진을 찍어야 했다. 거 좀 환하게 웃으시라요. 나는 억지의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사진사는 이후에도 특별한 날이면 나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나는 완전히 자유를 빼앗긴 꼭두가씨가 되었다. 얼마 후 강혜룡 부부장이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한 묶음 가져왔다. 거기엔 남포항에서 김정일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친해안은 지도자 동지와 사진을 찍다니 이런 영광이 오디메이카소 대대손손이 가보로 간직하기요 그 사진들은 훗날 내가 북한에서 생활한 기록이며 흔적이 되었다. 최선생은 역시 조선옷이 더 잘 어울릴대다. 짧은 머리에도 긴 치마저고리가 잘 어울리는구만요. 사진들이 잘 나왔길래 수령님께도 보여드렸습니다. 수령님이 보시고 최선생이 참 곱게 생기셨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다음 연회에서 김정일이 말했다. 혹시 김일성에게 상납되기 위해 납치된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가슴이 털컥했다. 그러나 다행히 나는 김일성을 일체 만날 수가 없었고 신감독을 만난 후인 1985년도 새해 할애식에서 처음 만났다. 김학순의 말에 따르면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지시로 만수대 예술단 여자 단원들의 머리가 짧은 머리로 변하고 치마 길이는 길어졌다고 한다. 문호장 그 새끼래 나는 납치된 후 한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연회에 초대되었다. 두 번째 연회부터는 김종일의 여동생 김경희, 장성택 부부와 외교부 부장 김영남이 참석했다. 연회에 나가면 마치 텔레비전 속의 세계로 빨려들어간 기분이었다. 당시 남한에서는 실화 극장이라는 반공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될 때였다. 정경희 연락부장을 보았을 때는 어머나! 실화 극장에 나온 여자네!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경희 역할을 탤런트 정혜선이 맡았었는데 정말 쌍둥이처럼 닮았다. 인민 무력부장 오진호를 만났을 때도 실화 극장이 생각이 났다. 드라마 속의 오진호는 비정하고 무서웠지만 실제로 만나본 그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아저씨였다. 최 동지! 그만 그 옷 좀 벗으시라요! 김정일이 중앙 당사에 차려준 그의 생일 만찬에서 술이 거나해진 그가 큰 소리로 말했을 때 나는 무척 불쾌했다. 옷을 벗으라니요! 왜 그러시는 거죠? 그러자 오진호가 허허 너토로 숨을 터뜨렸다. 그 고르땡옷 말이요! 내가 빨치산할 때 신물나게 입던 옷이요! 그 옷만 보면 죽을 고생하던 때가 생각나서 언짢아진단 말했네다. 그의 말에 나는 말없이 겉옷을 벗고 블라우스 차림으로 앉아있었다. 모두가 깔깔대며 재미있어했다. 김정일은 연애에서 영화광답게 나만 영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우린 최선생이 나온 영화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록수는 우리 동무들의 영화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저 눈밭의 사슴이란 영화에서 최선생이 본부인으로 나오고 윤정이가 첩으로 나왔디요. 그래 최선생 얼마나 속이 상하셨습니까? 김정일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이런 농담을 했다. 그가 큰 소리로 호탕하게 웃자 좌중이 덩달아 필요 이상으로 크게 웃었다. 내가 1969년에 찍은 저 눈밭의 사슴이는 신필름 영화가 아닌 외부작인데 정소영 감독이 연출을 맡고 신영균, 윤정이가 함께 출연한 작품이다. 참, 문호장 그 새끼래 언제 그렇게 평안도 사투리를 배웠나 통일되면 그것들을 제일 먼저 혼내줘야 갔어 그때 누가 옆에서 그 아새끼래 평안도 출신 아닙니까? 라고 거들었다. 메라고? 평안도 출신이었어? 기로탐도 가만둘 수 없디 김정일의 말에 나는 속이 뜨끔했다. 문호장 씨는 실화극장에서 공산당 간부역을 실감나게 연기하는 실력 있는 배우였다. 그 사람은 연기자예요. 혁명이란 건 전혀 모르고 그저 맡은 역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내가 그를 옹호하자 김정일은 가타붙다 언급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김정일 생일에 초대받다. 그해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에 예고 없이 그의 집에 초대한다며 차를 보내왔다. 대동강 다리를 건너 동평양 쪽으로 한참을 달리다 옆길로 빠지자 경비 초소가 나타났고 300미터쯤 더 달리니 아담한 단층집이 하나 보였다. 내가 묵고 있는 별장과는 달리 아주 평범한 가정집 같았다. 응접실은 영사실을 겸하고 있어서 무척 넓었다. 김정일과 관계된 곳은 공공건물이든 일반 가정집이든 어디나 영사실이 부설되어 있는 게 특징이었다. 언젠가 김정일은 사무실로 나를 초대해서 모니터 6개를 직접 조작해서 한국 TV방송을 하나씩 다 보여주었다. 그는 나만의 TV를 빼놓지 않고 모두 보고 있었다. 때마침 삼이자가 화면에 나타나자 그는 삼이자 연기 참 잘합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김정일과 응접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놓았다. 늘 연회장에서만 만나다가 단둘이 있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는 좋은 기회다 싶어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이같이 기쁜 날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저를 돌려보내주실 수 없습니까? 저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학교 교직원들과 7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버려놓은 일들을 생각하면 잠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심각하게 생각하는 듯 하더니 네, 최선생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좀 참으셔야 합니다. 이제 곧 일이 잘 풀려나갈 겁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문제로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때마침 포동포동하게 생긴 남자아이가 뛰어들어왔다. 우리 집 아이입니다. 참 잘생겼네요. 몇 살이죠? 일곱 살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러자 아이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혼잣말로 퉁명스럽게 웅얼거렸다. 와, 남의 이름을 다 물어! 김정일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정남아, 어른이 물으면 예,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답바랭기야. 순간 아차 실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에서 누가 감히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아들에게 이름을 물어볼 수 있단 말인가. 김정남은 김정일의 후계자가 될지도 모르는 한 나라의 왕자나 다름없는 신분이었다. 김정일은 곧 나를 식당으로 안내했다. 중년 남자 서너 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여자 한 명이 서 있었다. 최선생, 모두 우리 친척들입니다. 내 생일이라고 해서 놀러왔디요. 김정일은 옆에 서 있던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집사람입니다. 보구래, 최선생이요. 인사하구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나에게 상냥하게 인사를 하더니 김정일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조직을 하면 억합니까? 북한에서는 무슨 모임이나 행사 준비 같은 것에 주로 조직이라는 단어를 썼다. 아무래도 김정일은 계획에도 없이 갑자기 나를 부른 것 같았다. 김정일의 부인은 얼굴이 둥글고 잘생긴 편이었다. 머리는 부풀어올린 파마머리였고 옷은 검정색 바탕에 꽃무늬가 있는 홈드레스 차림이었다. 북한에서 홈드레스를 입은 세련된 여자를 처음 보았기에 나는 내심 놀랐다. 곧 김정일의 특별한 생일상이 차려졌지만 나는 그간 미움만 겨우 먹어 온 탓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축하주를 한 잔 마셨는데 금방 취기가 올라 괴로워하자 곧 별장으로 보내줬다. 다음날 내가 김정일의 생일잔치에 초청받았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강혜룡과 김학순이 쫓아오더니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영광을 받아본 일이 없다면서 몹시 부러워했다. 특별한 경험이었지만 나는 김정일이 내게 잘 대해줄수록 시름만 깊어져갔다. 그는 나를 돌려보내지 않을 생각인가 나를 어디에 이용하려고 이토록 환대를 하는 것일까 나를 죽이려 하오 북한에서의 처음 몇 달간은 단조로운 생활이 계속되었다. 하루 걸러 김일성 생가 박물관, 봉화탑, 주체탑,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등을 견학했다. 봉화리에 있는 박물관에서는 김일성 아버지 김영직의 활동상이 전시되어 있고 김일성의 아내이자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은 혁명사상과 주체사상을 실천한 혁명적인 여성이자 조국의 어머니로 칭송되고 있었다. 북한 땅 어디를 가나 벽체만한 화강암에 김일성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들이 빨간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6.25 전쟁을 기념하는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견학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총소리 효과까지 그대로 재현시킨 전투 장면 딘 소장이 양팔을 들고 포로로 잡히는 장면 휴전 협정 때 미군이 백기를 들고 나오는 장면 등을 실감나게 만들어 놓았다. 이곳에선 6.25 전쟁이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었다. 나는 오전에는 산책과 뜨개질 오후에는 영화 감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소련이나 동구 영화의 경우는 더러 감동적인 작품도 있었지만 대부분 천편인률적인 혁명사상과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내용들이었다. 김정일이 41발째 총성이란 소련 영화를 꼭 보라고 추천했다. 볼셰비키 혁명 때 열렬히 사랑한 남녀가 있었는데 평소 자유세계를 동경하던 남자가 적진으로 넘어가 배신을 하고 말았다. 강을 사이에 두고 교전하다가 남자가 애인에게 잔인하게 처형당하는 장면에서 나는 흠칫 놀랐다. 공산주의에서는 혁명을 배반하면 처형당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자는 그토록 열렬히 사랑했던 남자에게 냉정하게 총을 쏘게 된다. 나도 체제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하면 언제든 그렇게 숙청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만 같았다. 9월경의 어느 날 밤이었다. 나를 감시하던 강혜룡 부부장이 밤 10시에 갑자기 나타나서는 느닷없이 짐을 챙기라고 했다. 짐은 왜요? 딴 데로 가야 합니다. 날래 날래 움직이기요. 아무리 포로 신세라고 해도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하필이면 밤중에 어디로 나를 끌고 가려는 것일까. 문득 그들이 드디어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쟁 때 월북을 거부하고 탈출한 경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테니 불순한 자본주의 사상을 가진 나를 계속 살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싫어요. 죽이려면 여기서 죽여요. 죽이긴 누가 죽인다고 그러오. 난 억울해서 못 죽어요. 날 서울로 보내주세요. 그간 눈치만 보고 있던 나는 이판사판이라 생각하고 벽에다 머리를 들이받고 울부짖으며 몸부림쳤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공포스러운 환경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죽어버리고만 싶었다. 어떻게 부딪혔는지 코피가 쏟아졌다. 접대원들이 달려와 코피를 닦아줄 때 강혜룡이 부드럽게 나를 달랬다. 듣기요. 이번 구구절에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옵네다. 그래서 여기를 비워줘야 하오. 죽이기는 누가 죽인다고 그러오. 지륵같은 밤길을 지푸차로 달리며 나는 내내 서러워서 흐느껴 울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수모를 겪으며 살아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자는 소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산길을 달려 유령의 집 같은 2층 양옥집 앞에 도착했다. 그곳은 동북리 초대소였다. 현관에 들어서니 정면에 김정일의 교시가 씌어있는 커다란 액자가 걸려있었다. 동북리 초대소에서 이사하고 이틀 후에 강혜룡이 찾아왔다. 이제 다 울었어? 그는 싱겁게 웃더니 내게 수령님 앞으로 축하문을 쓰라고 했다. 구구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국기념일이다. 그날은 모든 인민들이 김희성에게 축하문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강혜룡이 축하문 집을 가져다 주며 참고하라고 했다. 인류 사상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며 위대한 사상 이론가이시며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는 두 차례의 혁명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고 민족의 영예를 떨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십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세계적 모범을 창조하시어 식민지 해방투쟁 역사와 세계혁명사의 영원히 빛날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혁명의 위대한 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 축하문 집을 읽다가 그 장황한 수식어에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나는 밤을 새워 넉 장의 축하문을 썼다. 북한에 있는 동안 가장 괴로웠던 일이 중요 행사 때마다 써야 했던 축하문이었다. 강혜룡 부부장은 이번에는 또 자서전을 쓰라고 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력을 조금의 거짓도 없이 자기 비판과 반성을 겸해서 쓰시오. 나는 기가 막혔다.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이야기를 써야 한다니 나는 철양하고 서글펐다. 그는 자서전은 당 간부만이 쓸 자격이 있는지라 내가 자서전을 쓰는 것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특별한 배려라고 했다. 강제로 끌고 와서 자서전을 쓰게 하는 게 배려라니 나는 고문을 당하는 심정으로 한자 한자 글을 써내려갔다. 어린 시절부터 더듬어 가다가 드디어 6.25 대목에 이르러서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이미 나의 신상과 과거는 파악하고 있을 터인데 내 입으로 직접 고백하길 바라고 있는지도 몰랐다. 어물어물 넘어가려다가 경비대 협주단에서 탈출한 일을 쓰고 말았다. 한동안은 연애다 뭐다 자주 불러내곤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김정일의 연락이 드물어졌다. 대신 동북리 초대소로 이사를 한 후부터는 사상 교육을 받아야 했고 김일성 부자를 우상화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써야 했다. 강혜룡 부부장이 읽으라고 주는 책들은 북한 체제를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어떻게 한 나라가 우상에 든 한 사람의 체제 아래 유지될 수 있는지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다. 김일성은 주체 사상을 기본으로 생존과 관련된 의식주를 가지고 인민들을 통제했다. 체제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배급을 안 주는 시기였다. 근세사가 김일성 가계 중심으로 되어 있고 독립투사들과 김구 선생까지 김일성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고 되어 있다. 한마디로 김일성 혼자 힘으로 투쟁해서 독립을 쟁취했다는 것이 북한이 말하는 우리나라 역사였다. 북한 인민들은 어릴 때부터 주체 사상에 길들여져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미스 공과의 슬픈 인연 북녘 땅에 끌려온 이래 나는 혈압과 소화불량 때문에 늘 고생해왔다. 한 달이면 보름은 죽으로 생활해야 했다. 봉화 진료소에서는 소화장애에 도움이 된다면서 내게 식후 30분씩 산책할 것을 권했다. 동북리 초대소의 산 전체는 위수 구역이라 일반인들은 이 일대에 얼씬도 못했다. 지도원들은 산책 시간만큼은 나를 감시하지 않았다. 동북리 산 속에는 5,600m 간격을 두고 집이 드문드문 있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서로 왕래도 못하게 되어 있다. 비밀 사업장으로 철저히 통제되고 있어서 오로지 부부장이나 지도원만이 오갈 수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산책을 나갔다가 나는 인적 없는 산길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깜짝 놀라 우뚝 멈춰 섰다. 저쪽에서도 한 젊은 여자가 나를 보고 놀라서 서 있었다. 그도 나와 같은 누런 인민 군복 차림이었지만 즉각적으로 그가 이북 여성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스무살쯤 된 전형적인 중국 미인형의 아가씨였다. 나는 호기심이 나서 서툰 영어로 말을 걸었다. 어디서 왔어요? 마카오에서 왔어요? 당신은? 생각했던 대로 그는 중국인이었다. 같은 민족으로서 납치당해왔다는 게 창피해서 남한 사람이라 말하지 못하고 일본인이라고 둘러댔다. 두 사람은 무언중에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섰다. 그는 서툰 한국말로 혹시 채은이 언니 아니에요? 라고 물었다. 나를 처음 본 여자인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깜짝 놀라서 머뭇거렸다. 그는 주위를 살펴보더니 내 손을 잡아 끌고 으슥한 숲으로 들어갔다. 들키면 큰일 나요. 나 언니 본 적 있어요. 그는 원래 중국 본토 사람으로 이름은 공용이행이고 중국 혁명 때 아버지는 못 나오고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마카오로 피란을 나왔다고 한다.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해서 간신히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쇼핑센터에 취직했는데 하루는 단골로 오던 장발의 청년이 관광 안내를 부탁해서 보트를 타러 갔다. 보트에는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장발의 남자와 함께 미리 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성도 댄스홀에 다니다가 그 남자가 관광을 함께하자고 해서 따라 나왔다고 한다. 두 여자는 그 길로 같이 납북된 것이다. 이들은 외국인이라 특별 배려를 받아 외국인 상점에 갈 수 있었는데 그곳에 가던 길에 화장실에 간다고 해놓고 틈을 봐서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 탈출을 시도했다고 한다. 그때 대사관에서 내 사진이 실린 잡지를 가져와 이런 사람 본 적 있어? 라고 물었다. 내가 행방불명이 된 후 동남아 일대의 매스컴이 떠들썩했던 모양이다. 미스공은 신문과 잡지에 실린 사진을 봤을 뿐이라고 말했단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는 이 두 여성을 북한 당국에 그냥 넘겨버렸다. 국적도 다르고 특히 중국인이라 외교 관례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 후 북한 당국은 그들의 식사량을 줄이고 반찬도 나물 한 가지만 공급했다. 북한에서는 고문을 하는 대신 식량을 적게 주는 방식으로 벌을 주었다. 미스공은 어떻게든지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지도원에게 한국말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그는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대신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나를 만났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말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미스공도 나처럼 위장이 안 좋아서 식사 후 산책을 해왔는데 그날 이후 우리는 점심이면 같은 장소에서 매일 만나기로 약속했다. 같은 처지였던 우리는 곧 친자매처럼 가까워졌고 북한에서 미스공은 내게 피부치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어느 가을날 그가 내 손을 잡고 계곡으로 데리고 갔다. 뭐 보여줄 게 있어요. 타원형의 자그마한 펜던트 목걸이였다. 어제 외국인 상점에 나갔다가 사왔어요. 십자가를 사고 싶었는데 없어서 대신 이걸로 샀어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언니. 미스공은 카톨릭 신자로 세례명이 마리아였다. 카톨릭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이 세례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허리까지 잠기는 낙엽 더미에 몸을 숨기고 성모님께 기도를 했다. 그는 나의 세례명을 마리안으로 지어주었고 목걸이 뒤에 이니셜 M자를 새겨주었다. 나는 그날 마음 깊이 하느님을 받아들였다.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마다 나를 구해준 절대적인 힘을 느껴왔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왔기에 하나님을 만난 것은 정해진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미스공을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몰랐다. 어느 때인가 산 정상에 오르니 너른 바위가 있었다. 나는 바위에 꿇어 앉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했다. 하느님 제발 자유를 찾게 해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미스공을 만나 영세를 받은 후 나는 매일 자기 전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언니 우리 둘 중 누구라도 탈출에 성공하거든 북한의 이 비인도적인 처사를 세게 폭로하기로 해요. 우리는 두 손을 꼭 잡고 약속했다. 얼마 후 나는 동북리의 집을 수리한다고 해서 잠시 동안 원흥리 백두산 초대소로 옮기게 되었다. 허학선 아주머니가 귀뜸을 해줘서 나는 미스공과의 이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어떻게든 살아있어야 해. 희망을 잃지 마. 알았지? 언니도요. 우리 두 사람은 부둥켜안고 한없이 울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이야. 자유와 인권은 어디에? 내가 동북리로 다시 돌아갔을 때 미스공은 이미 다른 데로 옮겨져 다시 만날 수가 없었다. 대신 미스공이 있던 집엔 유르단에서 온 여자가 와있었다. 유르단 여자가 있는 사호가게는 누런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사람들은 초대소를 자유롭게 오갈 수 없었지만 동물인 누렁이는 언제든 우리집의 마음대로 왔다갔다 했다. 내가 산책을 나갈 때면 따라와 산속에서 노르나 사슴이 튀어나오면 나를 보호해주려고 산짐샘들을 쫓아주곤 해서 마음이 무척 든든했다. 유르단 여자가 왜 남에게를 데려가느냐고 항의를 하기도 했지만 누렁이가 따라오는 것을 말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느 날 누렁이가 절뚝절뚝 다리를 절며 나타나서 살펴보니 누렁이의 무릎에 살갗이 벗겨지고 뼈가 드러나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놀라서 누렁이를 안고 집으로 달려왔다. 걔도 웃음을 지을 때가 있는데 그날 나를 빤히 쳐다보는 누렁이의 눈에는 슬픔에 눈물이 고여있는 것 같았다. 약 바르자 얼마나 아팠니 나도 눈물이 핑 돌았다. 누렁이의 무릎을 붕대로 감아주며 다시는 뭔데 가지 마라 하고 당부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누렁이를 영영 볼 수 없었다. 나중에 원흥리에 있을 땐 이발사 아바이가 동북리 초대소에 일본 여성이 보고 있던 쇼후 노도모라는 일본 잡지를 빌려다 준 일이 있다. 그는 비밀사업장에만 다니는 공원 이발사였다. 그 일본 여인은 뭘 하느냐고 물었더니 동북리에서 일본어 선생을 하고 있다고 했다. 훗날 내가 자유세계로 탈출했을 때 그 여인이 일본에서 납북되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던 이 은혜라는 일본인이 아닐까 생각했다. 불란서에서 납치되어 온 교수 출신의 인텔리 여성도 있었다. 그는 멋진 동양 남자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고 북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북한에 도착하니 약혼자는 온데간데 없고 낯선 사람들에게 같이 몸이 된 것이었다. 그는 약혼자를 만나게 해달라. 당신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내가 이 일을 세계에 폭로하겠다며 북한 당국에 항의를 했다고 한다. 그 이후 그 여성의 소식은 묘연하다. 북한은 국적을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납치해 오고 있었다. 그들도 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충격을 경험했을 것이다. 훗날 영구 귀국을 했을 때 일본 인권 운동가의 소개로 미스공의 아버지와 동생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미스공이 아버지를 꼭 빼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스공의 어머니는 실종된 딸로 인해 충격을 받고 시름시름 알타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나는 지금도 미스공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엔 자국민이 납치되면 그들을 찾으려고 사방으로 애쓰고 인권단체와 국제기구에 도움을 청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납치된 이들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 나와 신감독이 증발되었을 때도 한국 정부는 우리를 찾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북한 땅을 밟았다는 이유로 우리를 적대시 했다. 그동안 김정일은 나에게 온갖 배려와 친절을 베풀었지만 나는 그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는 나의 고향과 가족 내가 애정을 갖고 운영했던 극단 배우 극장과 안양 영화 예술 학교 미래의 모든 계획과 꿈들을 아사 갔다. 김정일은 많은 이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했다. 북한의 납치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비통해하며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북한은 하루속히 납북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체 사상을 교육받다. 미스 미스 공과 헤어진 후 나는 무인도에 표류한 사람처럼 외로웠다. 나는 다시 원흥리 백두산 초대소로 옮겨졌고 변함없는 일상을 이어갔다. 동북리 에서는 멀리서나마 민가를 내려다보고 사람들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원흥리 초대소에서는 그나마 찾아보기 어렵고 산 아래 밭이 있고 밭 너머로 대동강 상류가 보이는 탁 트인 지형 이었다. 원흥리 에는 중앙 당원들에게 1년에 한 번씩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돈사가 외따로 떨어져 있었다. 돈사를 지키는 집에는 어린 남매가 있었는데 나에게 배급되는 당과류를 몰래 갖다주기도 했다. 그 애들을 볼 때마다 명임이와 정균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무거웠다. 곧 본격적인 사상학습이 시작되었다. 김일성 대학을 나왔다는 최간호 지도원은 한 명뿐인 학생을 두고 열의를 다해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강의했지만 나는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는 일주일에 3일 강의를 하고 강의 내용을 노트에 받아쓰게 했다. 학습시간은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점심 먹고 2시부터 5시까지 총 5시간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 했고 밤에도 공부하느라 피곤해도 마음 편하게 쉴 수가 없었다. 납북된 1978년에는 정신없이 지냈지만 1979년에 원흥리로 이사한 후부터는 생활수기를 쓰기 시작했다.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텐데 누가 나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줄까 글을 써서 어느 지점에 묻어두면 언젠가는 발견될 것이다. 채은이란 여배우가 북에 납지되었다가 이렇게 외로이 죽어갔다는 흔적이라도 남기고 싶어서였다. 나는 이 수기를 들키지 않게 숨겨놓았고 훗날 북한을 탈출할 때 무사히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 지도원들은 모두 친절하게 잘 대해주었다. 특히 허학선 아주머니는 나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내가 슬퍼서 밥을 못 먹고 울면 인삼주를 갖다 주며 선생님 이럴 때는 한잔 하시라요 하며 같이 울어주기도 했다. 아무리 경직된 사회지만 사람과 사람의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박정희가 죽었습니다. 사상 교육이 없을 때면 뜨개질과 화초 관리를 했고 초대소 금방에 텃밭을 일고서 딸기 수박 고추 마늘 감자 등의 채소를 심는 것으로 시름을 달랬다. 마당의 향나무를 두 날개를 편 모양으로 전지하기도 했다. 그 향나무는 마치 남쪽을 향해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만 같았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는 산책을 계속했다. 어떤 날은 강으로 어떤 날은 산으로 눈이 펄펄 내리는 날 대동강 쪽으로 가면 꼭 내가 살던 동부 이천동에서 동작동 현충원 묘지 쪽을 바라보는 것만 같았다. 나는 아무도 없는 대동강에서 애들 이름과 형제들의 이름 가까웠던 사람들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러보기도 했다. 나는 보리밭 가고파 산들바람 바위고개 등의 가곡과 이별 하숙생 등의 노래를 생각나는 대로 불렀다. 강가에 잡초들에 맺힌 얼음방울들이 햇살을 받아 빛날 때면 보석처럼 찬란하고 신비로웠다. 만약 내가 탈출해서 영화를 만들게 된다면 이런 걸 화폭에 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이발사 아바이에게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동안 여기 초대소에 외부에서 온 선생님이 하나 무겁더랬습니다. 내가 동북리에 다시 간 사이에 다른 사람이 이곳에 머물렀었던 모양이다. 네 그래요 어떤 사람인데요 나는 호기심에 이발사 아바이에게 물었다. 이마가 넓고 헌칠하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요주의 인물이었는지 저 아래 돈사에 도청장치를 설치해놓고 부부장들이 그 선생님을 감시했시오. 뭐 하던 사람 같아요? 글쎄 그건 알 수 없죠. 머리를 한번 깎아들였는데 하여간 잘생긴 분이었습니다. 언젠가 연애에서 내가 수심에 잠겨있는 모습을 본 김정일은 최선생 신감독 모셔다 드릴까요? 라고 말한 일이 있었다. 나는 퍼뜩 혹시 신감독이 북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내가 괜한 공상을 그 자유분방한 신감독이 왜 여기에 있겠나? 신감독은 이런 곳에 갇혀서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사람인걸. 지금쯤 가정을 꾸리고 달란하게 살고 있을텐데 나는 곧 그 일을 잊어버렸다. 원흥리 백두산 초대소는 집이 워낙 커서 나를 돌봐주며 감시하는 처녀가 하나 더 있었는데 김명옥이란 여자아이로 주체 사상을 학습 받으며 자란 전형적인 북한 신세대였다. 허학선 아주머니와 같은 인간미를 느끼기 어려웠다. 1979년 어느 날 김명옥이 호들갑을 떨며 뛰어들어왔다. 박정희가 죽었시우 박정희가 죽었답니다. 김명옥은 어쩔 줄을 모르고 펄쩍펄쩍 뛰었다.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어디서 들었어 나는 응접실을 뛰어다니는 아이를 붙들고 다급하게 물었다. 최근 북한 방송에서는 연일 부산과 마산에서 반정부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떠들어대고 있었다. 방금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었답니다. 아이는 춤이라도 출 것처럼 즐거워했다. 북한은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 같은 민족끼리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답답하고 착잡하기만 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무슨 일로 서거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비통한 심정으로 그분의 명복을 빌었다. 무지개 꿈 어느덧 1982년이 되었다. 북녘의 혹독한 추위와 외로움을 견딘지 무려 5년이 흘렀을 때였다. 그의 가을 나는 오랜만에 기이한 꿈을 꾸었다. 꿈 꿈속에서 나는 1960년대 어느 날로 돌아가 있었다. 나는 밭 한가운데서 분장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기척이 없기에 신감독을 찾아 나섰다. 그는 밭두렁에 웅크린 채 누워있었다. 촬영 준비 안 하고 왜 누워 있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게 피곤해요. 좀 쉬고 싶어. 그럼 민가에라도 들어가서 쉬어요. 아니 못 가겠소. 꼼짝할 수가 없어.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픈 몸에 비까지 맞을까봐 나는 쓰리코터에 실린 누런 군용 담요를 찾아다 덮어주고 가장자리를 물이 들어가지 않게 꾹꾹 눌러주다가 잠에서 깼다. 신감독이 죽었다는 뜻일까 그날 새벽 내내 방안을 서성거렸다. 내 꿈은 정확하게 맞는 경우가 많아서 불안했다. 나중에 신감독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내가 그 꿈을 꾸었을 때 그는 감옥에서 단식 투쟁 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몇 달 뒤 나는 신감독 꿈을 또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내게 지난번에 갖다준 시나리오 좀 줘요 라고 다급하게 말했다. 네? 무슨 시나리오요? 거기 책상 위에 무지개라는 시나리오 있잖소. 빨리 찾아봐요. 나는 잠에서 깨자마자 잊어버리지 않게 무지개란 단어를 메모해 두었다. 신감독에게 무슨 일 일어난 것이 분명했다. 나는 마음이 뒤숭숭했다. 기적같은 재회 1983년 3월 3년 만에 연애에 초대를 받았다. 다른 때와는 달리 백여 명이 참여한 대단히 큰 연애였다. 주석단에는 3년 만에 보는 김정일이 앉아있었다. 갑자기 주위가 소란해지는가 싶더니 음악소리가 멎었다. 어느새 내 옆에 왔는지 강혜룡 부부장이 출입구 쪽을 가리키며 저기 좀 보기요. 누가 오나? 해서 나는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한 남자가 여러 벌어색에 둘러싸여 연애장에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누군지 모로? 강혜룡 부부장이 나를 그쪽으로 가까이 데려갔다. 순간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회색 양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깎은 예전보다 수척게 보였지만 그는 분명 신감독이었다. 금기를 어기고 상자의 뚜껑을 여는 바람에 한순간에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는 일본의 설화 우라시마 다로가 생각났다. 내 머릿속엔 5년 전에 신감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초취하고 머리가 허연 그가 무척이나 낯설어 보였다. 나는 머리가 띵해서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신감독이 왔는데 뭘 하고 있어? 몇 사람이 나를 신감독 쪽으로 더 가까이 데리고 갔다. 김정일 쪽으로 가던 신감독과 내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그도 놀라는 눈빛이었지만 멀거니 서있기만 했다. 우리는 마주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떠들썩하던 장래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내 입에서 나온 소리는 겨우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 한마디였다. 포옹 좀 하지 왜 그러고만 서있소? 멍청하게 서있는데 굵고 걸걸한 김정일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등을 떠밀어서 우리는 언격결에 포옹을 했다. 박수소리가 요란하게 터졌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 하고 터졌다. 갑작스레 그를 만나고 나니 어이가 없었다. 신감독도 무감각한 상태에서 말없이 미소만 짓고 있었다. 만약 이 장면을 영화로 찍는다면 아이고 여보 이게 웬일이요 여보 하며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야 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때 다시 김정일의 음성이 들려왔다. 자 포옹 그만두라고 이리 오시오. 김정일은 우리 두 사람 팔을 잡고 사진을 찍었다. 동아일보에 나가는 게 아니니까 마음 놓고 찍으시오. 다들 유쾌하게 따라 웃었다. 김정일은 곧 신감독의 손을 잡고 축혀들며 좌중을 향해 소리쳤다. 동무들 신선생은 이제부터 내 영화 고문이오. 박수 갈채가 터져나왔다. 김정일이 이번엔 내 손을 번쩍 치켜들며 최선생은 조선의 어머니요. 하고 외치니 또다시 박수 갈채가 터졌다. 김정일은 우리를 좌우에 앉히고 번갈아 보며 말했다. 이번 사이로 위대한 수령님의 생신을 기해서 두 분의 결혼식을 여기서 올립시다. 모두가 즐겁게 웃으며 박수를 쳤다. 김정일이 연출한 깜짝쇼에 신감독과 나는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김정일은 흥겨운 분위기에서 기분이 좋아졌는지 술을 꽤 많이 마셨고 신감독에게도 자꾸 권했다. 파티 참석자들도 자꾸 술을 권하는 바람에 술을 못 마시는 신감독은 무척 고통스러워 했다. 신선생 나의 연극을 용서하시오. 그동안 고생 많이 시켜 미안하게 됐소. 취기가 돌아 불그스름한 얼굴로 김정일은 신감독의 손을 자기 무릎으로 끌어당기며 꼭 쥐었다. 나중에 신감독은 그 순간 김정일에 대한 원앙과 분노가 풀렸노라고 말했다. 자 제 선생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신선생에게 고의 돌려드립니다. 신선생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깨끗합니다. 안 그렇소 동무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면서 요란스런 박수소리가 또다시 터져나왔다. 이젠 우리 인생을 연출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두 분께서는 내 차를 타고 어서 신방으로 가서 쉬시라요. 두 분은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김정일이 준비해준 벤치를 타고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묻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지만 차 안에서도 감시를 의식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벤치는 우리를 김정일 펼창에 내려주었다. 4년 4년 만에 되돌아온 곳이었다. 안에 들어가니 응접실에 꼬냑과 과일 그리고 마른 안주 등이 준비되어 있었다. 오수미와 잘 살고 있으리라 믿었기에 갑자기 다시 만나니 어색하기만 했다. 5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신감독의 잘못을 모두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대면하고 보니 옛 기억들이 장벽처럼 드리워졌다. 여보 만일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방을 따로 씁시다. 난 아무래도 좋으니까 대답 해요. 내가 머뭇거리며 말하자 신감독은 빙글에 웃더니 나를 힘껏 안아주었다. 나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고 신감독이 내 곁에 있음을 확실하게 실감할 수 있었다. 신감독은 훗날 이 일을 두고 호랑이 굴에서 5년 만에 만나서도 그 깐깐한 성격을 버리지 못했다고 놀리곤 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찬찬히 그의 얼굴을 보았다.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데 얼굴이 이렇게 되었어요. 머리도 하얗게 샜지만 눈 좌우에는 바둑강아지처럼 동그랗고 하얀 점이 있었다. 차차 이야기하리다. 당신은 어떻게 지냈소? 저도 차차 이야기하죠. 무엇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아니요? 이상해진 아니요? 그동안 혹시 물든 게 아닌가 해서 그러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파티 석상에서 김정일과 직근들은 밴드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해군복 공군복 인민군복 등 상의를 바꿔 입어가면서 빙 둘러서서 흥겹게 춤을 추며 놀았다. 나도 그들과 어울렸다. 신감독은 북한 체제에 익숙해 보이는 내가 낯설어 보였던 모양이다. 당신도 참 영화 감독이 연기하는 것도 감지 못해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목욕탕으로 들어가 물을 크게 틀어놓았다. 신감독은 물을 틀어놓고도 안심이 안 되는지 욕실 안을 살폈다. 우리는 서로 5년간 못다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당신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납북당했다는 것을 짐작했소. 미치겠더군. 상황을 알아보려고 당장 홍콩으로 가서 방황하다. 거기서 바로 납치되었소. 신감독이 겪은 일들은 그야말로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는 홍콩에서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아내까지 죽인 사람으로 몰리고 있어 여권 연장을 하러 갈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는 가진 고생 끝에 위조 여권을 만드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 함정에 걸려 납치되었다고 한다. 납북 후의 행보는 나와는 극과 극으로 다른 것이었다. 나는 마음고생은 심했어도 대접을 잘 받고 편안하게 지냈지만 신감독은 모진 고초를 당해야 했다.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도 만나게 해주지 않자 탈출을 시도했다가 붙잡혀 고치소에 감금되었다. 몇 달 후 석방 대자마자 그는 다시 탈출을 감행했다가 붙잡혔다. 그러기를 서너 번 반복하자 북한 측은 그를 두 평 남짓한 감방에 가둬놓고 눕지도 못하게 하고 정자한 자세로 정면만 주시하며 앉아있게 하는 고문을 했다고 한다. 감옥에서 햇빛을 보지 못해 온몸에는 버짐이 돋아있었고 고문 때문에 복사뼈 옆으로는 계란만한 무릎까지 달려있었다. 잡히면 도망치고 잡히면 또 도망치고 신감독다운 일이었다. 마치 007 영화에 제임스 본드가 하듯이 아슬아슬하게 탈출을 시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무모한 모험을 했는지. 최여사가 김일성에게 받쳐졌다고 생각하니 미칠 것만 같더군. 김정일은 자주 만났지만 김일성은 본 적도 없어요. 그는 탈출을 포기했을 때에야 원흥리 백두산 초대소에서 지낼 수 있었다고 한다. 그제야 이발사 아바이가 말한 사람이 바로 신감독임을 알았다. 동선을 맞춰보니 우리는 같은 곳에서 엇갈려 초대소를 숨바꼭질 하듯이 옮겨다니고 있었다. 모든 게 교체되면서 딱딱 맞았다. 그는 원흥리에서도 탈출을 시도했었다고 한다. 어쩌면 그가 탈출하지 않고 조금만 고분고분 했어도 우리 만남을 더 앞당길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정일은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신감독을 일부러 거칠게 다루고 고생시킨 게 아닐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김정일은 5년을 기다렸다. 참으로 끈질기고 무서운 사람이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늘 큰 걱정거리였다. 당신이 실종되고 나서 입양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꽤 시끄러웠다오. 그러나 걱정 말아요. 애들은 잘 견뎌주었소. 명임이는 내가 힘들어하니까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던걸. 다 컸더라고. 애들은 처형이 돌보고 있으니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언니가 데려갔을 거라 생각했지만 신감독에게 확인하고 나니 안심이 되었다. 모든 궁금증이 풀리고 나자 이제 신감독과 나의 문제가 남아있었다. 우리는 한때 불행한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같은 길을 걷는 동지였고 사랑 이상의 깊은 우정을 나누온 사이였다. 나는 생각 끝에 겨련하게 신감독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는 이제까지 남의 인생을 연출하고 연기하면서 살아왔어요.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우리 자신을 위해 열심히 그리고 멋지게 연출하고 연기해요. 내 말의 함축적 의미를 잘 알겠다는 듯이 신감독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날은 3월 7일이었고 우리가 결혼한지 29년째 되는 날이었다. 우연의 일치가 너무도 신기할 따름이었다. 두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 그리고 두 번의 납부 이제 남은 것은 두 번째 탈출 뿐이었다. 흐지부지 이렇게 살면서 북한 땅에서 여생을 보낼 수는 없었다. 우리는 자유를 찾아야 했고 어떻게든 가족들이 있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의 무지개를 폈다. 여보 난 밤이면 늘 기도를 해왔어요. 당신도 저랑 같이 기도하실래요? 형식을 형식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 어쩔까 싶었는데 신감독은 놀랍게도 내 첫 마디에 바로 기도를 하겠다고 했다.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파도에 휘말리면서 그도 절대자인 신의 존재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홀로 기도해 오던 나는 그때부터 밤마다 신감독과 둘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가 나를 찾아 가진 고초를 겪었다는 것. 납치된 후에도 나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마웠다. 지옥 까지도 나를 따라올 사람. 게다가 나이가 들어서도 늘 청년같이 천진난만하고 자유분망한 성격의 소유자가 5년여 동안 감옥에서 꼼짝없이 갇혀서 혹독하고 모질게 고초를 당한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안쓰러웠다. 죽음의 골짜기를 넘은 숙명과도 같은 재회 앞에서 인간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무의미하게 여겨졌다. 분노와 원망 그에게 섭섭했던 마음이 봄눈 녹듯이 사라짐을 느꼈다. 신필름 북한에서 부활하다. 일단 석방을 시켜주고 김정일은 신감독을 극진하게 대접했다. 몸을 추스르도록 3월부터 가을이 될 때까지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배려해 주어서 신감독은 서서히 건강을 회복해갔다. 눈가의 허연 점과 복사표의 무럭도 사라졌다. 쉬는 동안 금강산과 백두산 관광도 다녀왔고 김정일의 배려로 보신탕 당고기탕도 먹었다. 1983년 10월 19일 신감독의 생일 다음 날 김정일이 우리를 식사에 초대했다. 신감독과 만난 후부터 외국인 상점에 갈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베마리아라고 새겨진 하트형 목걸이와 녹음기를 한 대 산 일이 있었다. 처음으로 나누는 구체적인 면담이었기 때문에 나는 녹음기를 핸드백에 넣고 스위치를 켠 채 티테이블 밑에 내려놓았다. 우리를 납치했다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30분쯤 면담을 하고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야기가 길어져 3시간이나 걸렸다. 김정일은 우리를 납치한 이유를 북한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나는 북한 영화계에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해 감독으로서는 신선생을 우리 배우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자로는 최선생을 이렇게 두 분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김정일은 남한에서 말하는 것처럼 망나니 후계자가 아니었다. 카리스마가 넘쳤고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눈과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지금 우리 영화계의 실태는 말입니다. 하루종일 한 컷 두 컷 찍는 게 보통입니다. 필름도 아까운 줄 모르고 무진장 써버린다 이겁니다. 어차피 보상은 국가가 하니까. 김정일은 공산주의의 딜레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지만 개인의 의지는 무시되고 사유재산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말이다. 북한 인민들에겐 자기가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자유도 없었고 개인의 취향대로 즐길 권리도 없었다. 그들은 늘 똑같은 혁명에 대한 교육과 노동을 강요받으며 살고 있었다. 인간의 욕구와 속성이 무시된 채 국가에서 의식주를 평등하게 배급해주는 탓에 사람들은 근로시간만 적당히 때우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져 있어 결과적으로 사회 발전이 요원할 수밖에 없었다. 김정일은 당장 영화사를 차리라고 말했다. 신감독은 조심스레 영화사 이름을 신필름으로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좋소 신선생이 총장을 최선생이 부총장을 맡으시라요 말을 꺼냈던 신감독도 깜짝 놀랐다. 사유재산은 물론 개인 명예 기업이 있을 수 없는 북한에서 신감독의 이름이 걸린 회사를 세운다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다. 좋은 영화만 만들어주고 그래. 김정일은 신감독이 만드는 영화에 정치적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것. 연간 미화 300만 달러를 전복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 다음 달부터 우리는 북한 영화계를 샅샅이 훑어보고 영화 시설을 살피며 준비에 착수했다. 우리는 3월 말 북한 영화의 메카라는 조선예술 영화 촬영소를 방문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영화를 가장 중요한 선전 매체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산 전체를 야외 촬영소로 사용하는 방대한 규모의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일제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세트장과 농촌마을 양반집 등을 훌륭하게 만들어 놓고 촬영소 내에 기차도 들어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배우들의 연기가 전혀 발전된 것이 없었다. 작품마다 혁명과 사상을 강조하는 회계적인 연기만 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연기는 정형화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는 김일성 역, 김정숙 역, 김영직 역만을 도맡하는 배우가 따로 정해져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혁명가적인 연기를 해야만 했는데 우상화된 이미지가 손상된다는 이유로 다른 역할은 금지되어 있었다. 신감독은 첫 작품으로 역사물을 골랐다. 역사물은 민감한 이데올로기 문제를 비켜갈 수 있고 우리 전통과 민족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이준 열사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기로 결정하고 제목을 돌아오지 않는 밀사로 정했다. 내심으로는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 로케이션이 필요한 이 작품을 찍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로 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헤이그 촬영은 불가능했고 대신 동유럽 고도인 체코의 프라하로 결정이 났다. 자유의 냄새 여권은 4일 만에 나왔다. 김정일은 우리를 5년 동안이나 가둬두더니 일을 시작하자 정신없이 밀어붙였다. 여권에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안에는 우리 사진과 이름이 쓰여있었다. 우리가 북한인으로서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다니게 되다니 기분이 묘했다. 진해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두 분 여행하시면서 쓰라고 용돈을 보내셨습니다. 강해룡과 체육교는 돈봉투를 건네며 웃음을 참지 못하고 싱글벙글 했다. 이번에 우리도 두 분과 동행하게 됐습니다.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동독 체코 웬그리야 유고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부부장이라면 차관급으로 대단한 고위 간부인데도 외국에 한번 나가보지 못했다고 한다. 촬영에 필요한 헌팅겸 의상 기재 엑스트라 소품 등에 대한 현지 촬영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답사 여행이었다. 순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1978년에 납치된 이래 6년째 되는 날 처음으로 북한 땅을 잠시나마 떠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동베를린에 도착했다. 우리는 예술부 체육규 부부장의 감시 아래 동베를린 거리를 산책하다가 동독 군인이 지키고 있는 미국 대사관 앞을 지나게 되었다. 나는 신감독의 팔을 잡아채며 속삭였다. 여보 우리 저기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왜 이루어? 지금은 안 돼. 최익규가 저만치 앞서나가자 신감독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이제 100% 확실할 때까지 기다릴 거요. 이번에 실패하면 끝장이야. 탈출과 감금을 반복했던 신감독은 확실한 기회가 올 때까지 절제한 시나리오를 써두고 기다리자고 했다. 그는 서쪽을 향해 서서 두 팔을 벌린 채 심호흡을 했다. 뭐해요? 그가 빙글에 웃으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자유의 냄새가 느껴지지 않아? 내가 사회안전부 구류소에 있을 때 말이야. 한 안전원이 나한테서 자본주의 냄새가 난다고 하더군. 나는 로션도 안 바르는 사람인데 말이야. 생각해 봤더니 남북은 생활 양식이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서 사람 냄새도 다른 게 아닌가 싶더군. 나도 서쪽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가슴 가득 공기를 들이마셨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향기가 가슴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돌아오지 않는 밀사 신감독과 나는 오랜만에 신이 나서 일을 시작했다. 그들도 같은 민족인데 우리를 필요로 해서 데려왔으니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이었다. 거의 10년 만에 메가폰을 잡은 신감독은 일을 시작하게 되니 그 옛날의 정열이 다시 용소슴치 치는 듯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 대본을 고치고 로케이션 장소와 연기자 선정뿐만 아니라 세트 의상 분장 소품까지 일일이 체크하면서 준비를 했다. 신감독은 우리 영화 촬영을 하면서도 북한의 젊은 감독 양성을 위해 작품을 선정해주고 찍어온 필름을 체크하며 재촬영 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초인적으로 일을 해나갔다. 한편 나는 모집한 신인들에게 기본적인 연기와 분장 의상을 지도하고 외국에서 음악 테이프를 사다가 에어로비까지 가르쳤다. 하나에서 열까지 이 모든 것을 우리 둘이서 감당했다. 그때까지 북한에는 공중 사극을 찍은 일이 없어 고증과 의상 준비가 어려웠고 천이 다양하지 못해 중국까지 가서 천을 구해와 의상 제작을 해야 했다. 이준 이준 열사가 간도로 떠나는 이상설을 배웅하는 장면을 찍을 태었다. 북한 감독 같으면 하루종일 걸렸을 장면을 신감독은 한 시간에 끝내버렸다. 오랜만에 찍는 영화라 신감독은 신들린 사람처럼 이를 밀어붙였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왜 촬영을 중단합니까? 당 간부들은 우리가 한 시간 만에 촬영을 다 마쳤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신감독은 주야로 로케이션과 세트 촬영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제일 앞장서서 뛰었다. 그 모습에 북한 영화인들이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그간 우리가 얼마나 나태했는가를 반성하게 됐습니다. 정신이 번쩍 납니다. 영화는 좋아서 미쳐서 만들어야지 의무감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부딪혀서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경험을 많이 쌓아서 깊이 있는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신감독은 연출부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곧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로케이션을 떠났다. 신감독의 절친한 친구인 일본인 영화평론가 구사 카베시를 만나는 중요한 일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오후 3시쯤 호텔로 구사 카베시가 찾아왔다. 우리 셋은 한동안 부둥켜안고 해우의 정을 나눴다. 구사 카베시는 신감독과 형제같은 사이로 오로지 우리를 만나기 위해 공산국가인 헝가리 부다페스트까지 와주었던 것이다. 신감독은 그간의 자초지정을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서 김정일의 지원을 받아 영화를 계속 찍겠다고 말했다. 아무리 절친한 사이라 해도 계획이 미리 세어나가면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야기가 끝나자 구사 카베시는 한 장의 편지를 우리에게 건네주었다. 평소 우리 가족을 잘 알고 지내던 제1교포 이노우의 강 시에 일본인 부인 이노우의 후미코 씨가 보낸 편지였다. 구사 카베시로부터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워서 울었습니다. 당신들이 세상을 떠난 줄 알고 일본 영화인들은 신감독의 영화 2조 잔용을 가지고 추모 상영까지 했답니다. 가족들 소식 궁금하시죠? 큰따님 명이미는 시집을 갖고 정균이는 최선생님 큰언니 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감독님께 적습니다. 오수미 씨는 사진작가 김중만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걸로 압니다. 명이미가 엄마도 없이 결혼을 했다니 눈물이 솟구쳤다. 이제 다 컸을 텐데도 내 기억 속에 명이미는 아직도 중학생이었다. 신감독은 오수미의 결혼 소식에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이 없었다. 우리는 구사카베 씨에게 김정일과의 면담 때 녹음한 테이프와 내가 처음에 김정일과 악수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건네주었다. 이것은 구사카베 형과 최호사와 나 셋만이 아는 비밀이오. 이걸 보관하고 있다가 6개월 동안 우리한테서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이를 일본과 한국 언론에 공개해 주시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소. 우리는 가족들에게 보낼 테이프에 녹음하기 시작했다. 형님 큰형님 나는 언니를 형이라고 불렀다. 오랜만에 불러보는 그 이름에 울음이 치밀어 말을 잘 이어나갈 수가 없었다. 이 못난 동생 때문에 얼마나 심려가 많으셨어요. 아이들도 잘 돌봐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저는 신감독을 다시 만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배울 때까지 몸 건강하세요. 신감독도 그의 형님에게 메시지를 남겼고 말미의 웃음이 앞으로도 몇 마디를 남겼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 6개월 후면 자연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 네 결혼생활에 지장을 줄지도 모르니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서 공부시키고 싶다. 내 친구 닥터김의 양자로 보내기 바란다. 그한테 맡기면 아이들은 잘 자랄 것이다. 신감독의 녹음을 들으며 나는 오수미의 인생을 생각했다. 유부남 만나서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 어느 날 그 남자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니 그의 운명도 참으로 기구했다. 우리가 헤어졌으니 오수미도 신감독과 합쳐서 잘 살 수도 있으련만은 운명의 장난과도 같은 낙지로 신감독과 내가 재결합하게 되어 나는 오수미에게 진심으로 미안했다. 그러나 오수미도 좋은 사람을 만나 새출발 했다니 행복하게 잘 지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다소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월북한 배우들을 만나다. 돌아오지 않는 밀사의 시사회에는 김정일과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는데 시사회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감탄사와 더불어 박수가 터져나왔다. 수고했습니다. 대만족입니다. 마치 유럽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수령님께 보고 드려야 겠습니다. 김정일은 기분이 좋아서 신감독을 총감독으로 내 이름을 감독으로 영화 자막에 넣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원래 북한 영화에서는 앞부분에 아무런 자막 없이 조선예술 영화 촬영서라는 제작사 이름만 불쑥 튀어나올 뿐이다. 북한 주민들은 의무적으로 영화를 보며 학습을 하면서도 그 영화의 감독이나 출연 배우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돌아오지 않는 밀사는 체코의 카를로비바리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 감독상을 수상했다.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더욱 김정일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 신감독은 다음 작품으로 최소혜의 단편소설 탈출기를 선택했다. 1984년 4월 중순이었다. 촬영 준비로 한창 바쁘게 지내고 있을 무렵 월북한 여배우들과의 상봉 모임이 있으니 오라는 연락이 왔다. 남한에서 같이 활동했던 배우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그들은 때를 기다리라며 만나게 해주지 않더니 북한 땅을 밟은 지 7년 만에 갑자기 깜짝 쇼를 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통강변의 냉면집 청류강으로 달려갔다. 특실 문을 여는 순간 모두들 벌떡 일어났다. 3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한눈에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다. 은희야 이게 웬일이냐 가장 먼저 달려와 내 손을 잡은 것은 신우희였던 대선배 김현실 씨였다. 그는 어느새 70대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극단 아랑에 소개시켜 나를 배우로 만들어준 문정복 선배도 내 손을 잡아주었다. 남조선에서 유명한 배우가 넘어왔다는 풍문을 들었는데 그게 바로 너였구나. 그곳엔 유경애 최혜선 언미화 문예봉 김선영 남국년 등의 여배우들이 나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자랐다 반갑다며 남의 속도 모르고 대환영을 했다. 그들은 북한에서 최고 대우를 받는 인민 배우나 공운 배우들이다. 그런데 입고 있는 옷이나 머리 모양이 6.25 전쟁 때의 모습과 별로 달라진 게 없었고 화장기도 없는 검게 그을린 얼굴들이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들은 보통 직원과 마찬가지로 일이 있건 없건 매일 출근을 해서 촬영이 없는 날엔 촬영소 마당에 잡초를 뽑는 등 노동을 해야 하고 잘못해서 책벌을 받게 되면 화장실 청소까지 하는 등 벌을 받는다고 한다. 얼마 후 나는 상부 몰래 운전기사에게 부탁해서 김현실 씨 집으로 찾아갔다. 촬영소 부근에 5층짜리 연립주택에 인민배우들이 살고 있었다. 그는 반가워하면서도 당황스러워했다. 열평이나 될까 거실도 없이 방 하나의 부엌과 쪽마루가 전부인 집이었다. 방 안에는 구식이지만 냉장고와 TV가 있었다. 나는 원로 인민배우라는 선배의 집이 전화도 없이 이렇게 초라할 수 있을까 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를 북에 데리고 간 강의 일은 일을 나가고 집에 없었다. 나는 들고 간 커피와 설탕 쇠고기를 내놓았다. 어머 커피네 이 귀한 것을 그는 커피를 보자 반가워서 뛸 듯이 기뻐했다. 옛날에 그가 경영했던 명동의 낭랑 다방은 유명 영화인들과 기자들 이광수 정지용 정비석 김광주 등의 문인들이 자주 드나들었고 커피 맛이 좋기로 소문나 있었다. 그런 김현실 씨가 커피 한 잔 마음대로 마실 수 없다니. 저 그동안 학성 씨와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알고 있어. 그는 이미 나와 김학성 씨의 소식을 알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김학성 씨와 잘 살기를 바라며 나를 많이 도와줬던 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 아니야 죄송할 거 없어. 내 동생과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오히려 미안해. 은희한테는 잘 됐지. 잘 된 일이야. 부산에서 결혼해서 잘 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 그래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계자는 계자 소식 들었어? 나는 선뜻 답하지 못했다. 그의 큰 딸 계자는 국제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북한 사람들은 미국을 조국의 철천지 원수로 알기 때문에 조심 스러웠다. 나도 이미 북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어. 다만 은희에게 확인해 보고 싶어서 미국에서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 함께 많이 늙으셨죠? 하며 눈물을 흘리기에 나는 시민권자는 북한에 갈 수 있으니 한 번 꼭 찾아가 배라고 말해 주었다. 계자는 글쎄요. 저도 뵙고 싶지만 어머니한테 누가 될까 봐서요. 하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다. 작은 딸은 북에 온 후 영양실조로 죽었고 김학성 씨의 아들은 김현실 씨가 북에 데려온 줄 알았는데 그는 조카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다. 그는 지금 슬아의 아이들 없이 노부부 단둘이서만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옷걸음으로 눈물을 닦았다. 전쟁과 분단으로 우리네 가슴에는 저마다 크고 작은 한이 맺혀 있는 것이다. 부탁이 있어요. 다리가 불편한 것 같으신데 우리가 만드는 영화에 출연하라면 나올 수 있겠어요? 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다리? 촬영할 때는 전혀 안 아파. 걱정 말고 나 좀 시켜줘. 나 신감독하고 꼭 함께 일해보고 싶어. 탈출기에 출연한 김현실 씨는 고령의 나이인데도 젊은이들 못지않게 일찍 나와서 분장과 머리를 다 하고 대기했고 이 작품에서 열연을 했다. 나는 이후로 우리가 제작하는 영화에는 옛 선배들을 꼭 캐스팅했다. 사투리를 쓰지 못한 탈출기 나는 신감독의 권유로 탈출기의 주연을 맡았다. 20대부터 시작되는 역할이라 자신 없다고 했더니 신감독은 카메라 테스트를 해보자고 했고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나를 독려했다. 여보, 더 말할 것도 없소. 화면을 보니 당신 아직도 쟁쟁하구려. 앞으로도 몇 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연기가 당신 직업이잖소. 한번 해봐요. 탈출기의 여주인공은 함경도 산골 오지에 사는 무식한 여자인데 당연히 투박한 사투리를 써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북에서는 사투리를 못 쓰게 되어 있어 하는 수 없이 문화어를 쓰는 도리밖에 없었다. 문화어란 평안도와 함경도의 말을 통합한 북한의 표준어다. 백두산 꼭대기엔 만년설이 있었지만 아래쪽에는 봄이라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해 밟으면 허벅지까지 푹푹 빠졌다. 우리는 거기서 한겨울 뗄 나무를 하는 장면들을 찍었다. 나는 나무 땅을 머리에 이고도 모자라 허리춤에도 한 다발을 꽤 찬 채 눈속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졌다. 지켜보는 스태프들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서려 나오는 추운 날씨였지만 나는 온통 땀투성이었다. 컷! 신감독의 사인이 떨어지고 나서도 나는 한참 후에야 현실로 돌아왔다. 연기에 몰입하는 동안만은 이곳이 북한 땅이라는 것도 납치를 당해 자유를 잃은 몸이라는 것도 잊을 수 있었다. 신감독도 마찬가지였으리라 바람 부는 장면에서는 대형 선풍기 대신 헬리콥터를 상공에 띄워 바람 효과를 이용해 촬영했다. 최여사, 이건 우리가 이전엔 해보지 못했던 호화판 촬영이오. 여기서 한 가지 좋은 게 있다면 돈 걱정 안 하고 영화를 찍을 수 있다는 것이오. 남한에서 매일매일 제작비에 쪼들려온 신감독은 때때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눈 내리는 장면을 찍기 위해 스티로폼을 구했으나 북한에는 스티로폼이 없다고 했다. 백두산 근방에서 평양에 전화를 걸려면 서너 곳의 중계를 거쳐야 했다. A 교환대에서 B 교환대로 교환수가 구두로 메시지를 전달하면 B 교환대에서 그 말을 받아 C 교환대로 다시 전달하는 시기였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내용이 엉뚱하게 바뀌는 일이 다반사였다. 진찰을 받았는데 위경련이라고 하면서 진통제를 놔주었다. 그러면 몇 달은 괜찮았다. 병원도 갈 수 없는 한밤중에는 배 위에 다리미를 달고 올려놓곤 했다. 몇 년 후 신감독을 만났을 때부터는 배가 아플 때마다 여보 다리미라고 소리치곤 했다. 춘향전에 쓸 부속품을 구하려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갔을 때였다. 밤중에 갑자기 통증이 시작되더니 열까지 펄펄 끓어 밤새도록 끙끙 알았다. 아침에 대사관에서 나온 박서기관이 장관급 이상만 진료한다는 병원으로 나를 데려갔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어디나 고위 간부급만 가는 병원이 따로 있었다. 처음에는 간념이라고 하더니 다시 검사를 하고는 담석이 있음을 알아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몸이 너무 약해서 못한다며 한 달 뒤로 날짜를 잡아주었다. 여보, 여기서 내가 죽으면 아무도 모르겠지요? 서울에 집 놔두고 세상 천지를 떠돌아다니다가 말리 타국에서 죽게 되나 봐요. 죽기는 누가 죽어? 왜 죽는다고 생각해?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잊지 않소. 당신을 죽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요. 신감독이 나를 위로했다. 우리는 호텔방에서 쓸쓸한 부다페스트 거리로 시선을 던졌다. 창문 너머로 한층 낮은 돌담 위에 눈이 부수수 쌓여 있는 것이 보였다. 바람이 의시년스럽게 휭 하고 부는데 노란 낙엽 하나가 바람에 못 이겨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었다. 나는 그 나뭇잎이 꼭 내 처지와 같게 느껴졌고 신감독이 곁에 없었다면 외로움 때문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여보 우리 여기서 결혼식을 올려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 우리 부부를 어둠의 골짜기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싶었고 다시 부부가 되어 여생을 함께 할 것을 맹세하고 싶었다. 신감독은 내 뜻에 선쯧 따라주었다. 우리는 호텔 근처에 보석 가게로 갔다. 나는 평생 폐물에 관한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신감독과 결혼해서도 폐물을 가져본 일이 없었고 여배우로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봤던 시절에도 다이아몬드를 가져본 일이 없었다. 신감독과 헤어지기 얼마 전 유럽 여행을 갔다가 스위스에서 2캐럿짜리 반지를 선물로 받은 것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이혼 후 집을 마련하는 데 보태려고 팔아 없앴다. 가게에서 아름다운 보석들을 보니 갑자기 하나 갖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여보 이 기회에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샀으면 해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북한 돈으로 다이아반지를 사면 되겠소? 나중에 자유를 찾게 되면 그때 내가 10캐럿짜리를 사주겠소. 자유만 찾게 된다면 말이오. 우리는 결국 두 가닥으로 꼬여있는 얇은 금반지를 골랐다. 다음날 새벽 4시 옆방의 감시원들이 깨기 전에 살짝 호텔을 빠져나왔다. 우리는 칠흑같은 어둠 속을 헤치며 13세기에 세워진 웅장하고 아름다운 마차시 성당으로 갔다. 새벽 미사 후 우리는 나이가 지긋한 신부님에게 다가갔다. 신부님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신부님은 동양인인 우리를 한참 보더니 미소를 띈 얼굴로 선뜻 말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는 우리를 기도실 안쪽으로 데려갔고 유창한 영어로 진심어린 축복의 기도를 해 주었다.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내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했다. 이토록 경건하고 아름다운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 나는 그동안 신감독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감정을 말끔히 씻고 그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남은 여생 내 생명보다 소중하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손을 맞잡고 기도를 올렸고 신감독이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평양으로 돌아온 나는 통증을 견디면서 춘향전 의상을 제작했고 신감독은 곧바로 촬영에 들어갔다. 수술을 며칠 앞두고서야 나는 당 비서와 함께 다시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갔다. 신감독은 촬영 때문에 공항에 나오지 못했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가슴이 벅차도록 한 세상 열심히 살았으므로 그것으로 충분했다. 위험한 상황이 있었지만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신감독은 인편으로 부다페스트에 편지를 보내왔다. 참으로 오랜만에 받아보는 그의 편지였다. 사랑하는 은희에게 수술이 성공이라니 축하하오. 이달 말까지 그곳에서 휴양하고 내달엔 여기 와서 그동안 찍어둔 춘향전 녹음을 해주면 좋겠소. 임걱정 시나리오도 쓰고 있고 광주는 부른다. 방파제도 준비 중이오. 한꺼번에 여러 작품을 해서 눈꽃 뜰 새가 없으니 어서 돌아와 도와주시오. 그리고 강경에 소금을 크랭크인 할 거요. 이 작품에서도 당신이 주연을 해야 하니 빨리 건강 회복해 주시오. 일 이야기만 늘어놓은 무뚝뚝한 편지의 행간에는 우리가 함께 해왔던 지난날의 추억과 신감독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북한 영화의 돌풍을 일으키다. 1984년에 찍은 총천연색 뮤지컬 영화 춘향전은 신인 남녀 배우를 캐스팅해서 찍었는데 신감독의 예전 솜씨가 그대로 반영되어 좋은 작품으로 완성되었다. 김정일은 김일성 주석도 그 영화를 미리 보았다고 했다. 수령님께서 춘향전을 보시고는 참 잘 만든 영화다라고 대만족하셨디요. 우리 조선의 고전을 이런 식으로 잘 만들면 외국에도 자연스럽게 우리 것을 매기고 소개할 수 있겠다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우리는 1985년 1월 신년 하래식에 김일성 주석궁으로 초대를 받았다. 우리는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김일성을 만나러 갔다. 김일성 주석궁 정문에서 몸수색을 받고 연회장 현관까지 400여 미터를 걸어갔다. 현관에서 다시 초청장과 신분증을 검사받은 다음 안으로 들어갔더니 한가운데 대형 분수가 있는 로비가 나타났다. 거기서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회장 입구에서 다시 초청장과 신분증 검사를 받았다. 연회장은 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홀이었다. 또 다른 미지의 환상 속으로 빨려들어온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접견실로 안내되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귀가 좀 어두우시니 이따 말씀드릴 때는 큰소리로 하시기요. 누군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었다. 접견실은 30평 정도 되었는데 홀 한가운데 진감색 양복에 회색 넥타이 차림을 한 김일성과 감색 비로도 치마저고리를 입은 그의 부인 김성애 및 두세명의 측근들이 함께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가까이서 김일성을 대하는 일은 처음이었다. 그가 먼저 악수를 청했다. 신년을 축하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추건합니다. 나는 김일성과 악수를 하면서 큰소리로 말하려고 했지만 그만 입속으로만 우물우물하고 말았다. 그 자리에서 김일성과 기념사진을 찍었으나 김성애는 왜 그랬는지 사진에서 빠져있었다. 나는 핸드백을 열어놓고 그와의 대화를 녹음했다. 뭐 수술했다는데 일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왠그리 아이소, 수술? 예. 이후 신감독과 김일성은 영화 북한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춘향전의 제목은 사랑, 사랑, 내 사랑으로 북한에서 사랑이란 단어를 영화 제목에 붙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랑, 사랑, 내 사랑이 극장에 걸리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 북한 영화 사상 처음으로 안표까지 등장했다. 인민들이 밀려들어 부대끼다가 극장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랑, 사랑, 내 사랑 어화둥둥, 내 사랑으로 시작하는 이 영화의 주제가는 판소리 춘향가의 가사에다 곡을 붙인 것인데 영화가 나오자마자 북한 전역에 크게 유행했고 중국에까지 퍼져 서너 살까지 노래를 흥얼거릴 정도가 되었다. 신감독이 캐스팅했던 북한 스튜어디스 장선희는 이륙 스타덤에 올랐다. 그동안 신감독은 자유분방한 연출로 북한 영화를 변화시켰다. 첫 키스신과 포옹신이 나왔고 대사가 자유로워졌다. 남녀간의 삼각관계를 다룬 철길 따라 천말리라는 영화에는 우산으로 가리긴 했지만 키스신이 있어서 북한 인민들의 열광적인 갈채를 받았다. 우리는 단절없고 윤기없던 북한 영화의 금기들을 하나하나 깨가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이리하여 신필름에서 새로운 영화가 나온다는 것이 북한 인민들에게는 크나큰 기쁨이 되었다. 인민들은 신필름의 영화가 언제 나오나 학수고대한다고 했다. 우리 부부 이름을 모르는 인민들이 거의 없었고 촬영을 나가면 어린아이들까지 우리를 알아보았다. 비록 북한 땅에 납치되어 억류된 상태였지만 그들도 우리와 한민족이었으므로 북한 영화의 활력을 불어놓고 한 단계 진보시켰다는 사실에 신감독과 나는 큰 보람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내가 책임지겠소 우리는 그동안 소금 제작도 동시에 진행했다. 소금은 강경애의 단편소설로 일제시대 만주 간도 지방에서 유랑하던 우리 민족의 비참한 생활상을 보여준 작품이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귀한 소금이란 매개체를 통해 억압된 민족의 설음을 표현한 영화였다. 남편이 국경 수비대 유탄에 맞아 죽자 아들이 항일 유격대에 가담하여 집을 떠난다. 어머니는 중국의 밀수꾼들 틈에 끼어서 소금을 이고 산길을 숨어다니면서 아들을 찾아 나선다. 처음엔 아들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출을 했다는 것을 원망했지만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아들이 의로운 일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항일 의식을 갖게 되면서 영화가 끝난다. 특별한 남자 주인공 없이 어머니 혼자 힘으로 극을 이끌어 가야 했기 때문에 내게는 벅찬 작품이었다.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더 큰 문제는 영화에 대한 금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탈출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문화어를 썼지만 소금에서는 사투리를 쓰지 않으면 작품의 완성도가 크게 떨어질 것 같았다. 마침 주윤출의 어머니가 함경도 사람이라 해서 그에게 부탁을 했으나 주윤출은 기겁을 하며 몸을 사렸다. 할 수 없이 나 혼자 함경도 사투리를 연구해서 대사를 만들어야 했다. 북한 영화에서는 강간 장면은 전면 금지되고 출산 장면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여주인공은 중국인의 집에 식모로 들어갔다가 주인 남자에게 겁탈을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된다. 이 부분을 찍으려고 하자 촬영팀이 모두 기겁을 하고 꽁무니를 뺐다. 안기래도 문화어를 안 쓰고 사투리를 써서 걱정인데 어떻게 이런 장면을 찍습니까? 큰일 납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책임지겠소. 신감독의 설득에 촬영이 시작되었지만 이번엔 배우들이 경직되어 있어서 무사히 마칠 때까지 애를 먹었다. 북녘계의 이른 봄은 몹시 추웠다. 나는 소금의 마지막 장면을 찍기 위해 아직 얼음이 채 녹지도 않은 압록강에 뛰어들어야 했다. 수술 휴유증으로 장이 유착되어서 온몸이 통증으로 찢겨 나갈 것 같았지만 카메라 앞에 서자 이내 통증은 사라졌다. 나는 소금 자루를 머리에 이고 강물을 필사적으로 해치며 나아갔다. 물살이 얼마나 센지 내 몸을 지탱하기 어려워 나는 이리저리로 물살에 휩쓸리면서 앞으로 나갔다. 오히려 그 모습이 더 현실적이고 실감이 났다. 컷! 좋아요! 스태프들이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고 담요를 덮어주었지만 입술이 시퍼렇게 변했고 온몸의 뼈마디가 제멋대로 덜컥거렸다. 밤이면 오한이 나서 주사를 맞아야 했다. 후에 김정일은 김일성도 그 영화를 보았다고 말해주었다. 금기사항을 깨고 만든 영화여서 모두가 긴장을 하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예전의 조선 여성들은 저렇게 고생하고 험하게 살았더랬디 정말 감동있게 잘 만든 영화구래 라고 말씀하시면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당 간부들은 그제야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모스크바 영화제 여우주연상 1985년 우리는 소금을 모스크바 영화제에 출품했고 김정일은 대표단까지 구성해서 동행하도록 물심 양면으로 지원했다. 대표단들은 기관에서 트렁크와 겉옷을 빌려 여행채비를 했다. 모스크바에서 영화 상영이 끝나고 자막이 올라가는데 객석에선 쥐죽은 듯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었기에 신감독과 나는 맥이 풀렸다. 그때 박수소리가 터지기 시작하더니 온 극장이 박수갈채로 흔들렸다. 돌아보니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이 모두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다. 사십여 년 연기 생활을 했지만 기립박수는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다. 나는 감격한 나머지 눈물이 핑 돌며 신감독을 덥석 잡았고 신감독 역시 성취감에 들떠있는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신감독과 내가 노력해서 이뤄낸 이 순간 북한의 억류된 슬픔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심사위원들과 평론가들은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보다 훨씬 좋았다고 평했다. 나는 소금으로 모스크바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트로피를 북한 당국에 헌납한 일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다. 녹색 옥돌 기둥에 금색 테두리에 동그란 지구를 안아올린 모양은 정말로 예뻤다. 남한에서 받은 트로피도 모두 잃어버렸는데 북에서는 또 국가에 헌납해야 하다니. 그때 트로피를 안고 사진을 찍지 않았다면 영영 볼 수 없었을 것이다. 통일이 되면 그 트로피를 볼 수 있을는지. 영광의 순간도 잠시 뿐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했다. 미국에서 우리 탈출을 도와주기로 했던 신감독의 친구 닥터 김이 가남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왔다. 신감독은 친구를 잃은 슬픔과 탈출 계획에 차질이 올까봐 한동안 허탈감에 빠져 있었다. 나는 나대로 몸이 좋지 않아 고생을 했다.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 압록강에 들어갔던 탓에 두꺼운 옷을 입어도 늘 어깨가 시리고 덜덜 떨리도록 추웠다. 보고가 올라갔는지 김정일이 귀한 북한산 산삼 두 뿌리를 보내주었다. 나는 지도원이 일러준 대로 약탄관에 삶을 담아 은근한 불로 24시간 끓인 다음 아침마다 한 숟갈씩 복용했다. 신기하게도 어깨가 시린 것이 없어졌다. 모스크바 영화제에서의 성과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해서 김정일은 어마어마한 촬영소까지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바로 실천에 옮기는 적극적인 사람이었다. 촬영소는 곧바로 공사에 들어갔다. 김정일은 영화 예술인으로서 우리의 능력을 높이 사며 우리를 전적으로 신뢰해 주었고 최고의 대우를 해 주었다. 나만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어서 그 점에 대해서만은 그에게 지금도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이었다. 이건 배반이 아니다. 북에 가서 밤잠 설쳐가며 최선을 다해 영화를 찍었으니 이제 우리에게도 여생을 자유세계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이다. 닥터 김의 사망으로 우리는 탈출 시나리오를 새로 써야 했다. 정을 주고 정을 떼고 두 번째 뮤지컬 영화 심청자는 수중 촬영 장면이 있어서 고도의 기술을 유하기 때문에 신감독은 서독 미넨의 바바리아 촬영소와 계약을 체결했다. 자유세계에 간다는 이유로 보디가드를 사칭한 감시원들이 따라왔다. 우리에게는 일곱 명의 보디가드가 붙었는데 극성맞게 감시를 해서 바바리아 촬영소 측에 창피하고 민망하기까지 했다.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제발 화장실까지 따라오지 마시오. 영화를 제대로 촬영할 수가 없지 않소. 신감독이 보디가드 책임자와 당 비서를 불러 부탁했다. 우리가 도착한 후로 조선말 하는 아이들이 전화를 해서리 촬영 일정을 묻곤 합니다. 누구냐고 물으면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거이 틀림없는 남조선 특무들의 작가입니다. 감시하기 위한 괜한 핑계일 뿐이었다. 그들은 우리가 외부에 나가지 못하도록 세트장 안에 방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숙식하도록 했다.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수중의 어족으로 출연한 외국 여성들도 무척 열심히 해줘서 큰 효과를 낼 수 있었고 심청이의 물속 장면도 무리없이 잘 처리되었다. 나는 이 작품에서 심청의 어머니로 수중 장면에만 출연했다. 이로써 나는 남한 영화에서 두 번 일본 뮤지컬에서 한 번 북한에서 한 번 이렇게 도합 네 번이나 심청이 어머니를 연기하게 되었다. 자유세계에서 자유세계인들과 한데 어우러져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 주변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장벽이 가로막혀 있음을 느끼고 서글픔을 금지 못했다. 창 밖으로 눈이 펄펄 내리는 어느 날 우리 두 사람은 자유롭게 거리를 오가는 미넨 시민들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심청전 역시 대성황리에 개봉되었다. 북에선 신필름 촬영소와 우리를 위한 호화 주택이 완공되어 가고 있었다. 그곳에서 살게 되면 우리는 여생을 북에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사회활동을 시작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왔다. 사회활동이란 다른 월북자들처럼 각종 매체를 통해 북한을 찬양하고 자진 월북했다고 말해야 하는 일이다. 탈출 계획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베를린 영화제 참석과 함께 해외 합작 영화사 설립을 위한 회의 등을 핑계로 단 둘이서 외국에 나갈 기회를 만들었다. 신감독은 북한에서 활동한 2년 3개월 동안 모두 8편의 작품을 만들었고 북한의 젊은 감독들에게 13편의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도했다. 돌아오지 않는 밀사 탈출기 소금 사랑사랑 내사랑 심청전 방파제 길 불가사리를 만들었고 지도한 작품으로는 철길 따라 천만리 헤어져 언제까지 붉은 날개 슬픔과 기쁨을 넘어 조선아 달려라 광주는 부른다 임걱정 1, 2, 3 홍길동 격침 등이 있다. 약속은 내가 감독한 작품이다. 당시에 북한 영화인들에겐 우리가 새로운 희망이었다.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기에 8년 넘게 살면서 그들과 나눴던 정과 의리 때문에 떠날 결심을 하고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나는 여배우들에게 내 옷을 선물로 나눠주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만이 선물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모두 펄쩍 뛰며 부담스러워했다.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 탈론하면 자아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 연기할 때 쓰라고 주는 의상이니까 받아 둬. 떠나기 전날 밤에는 화학선 아주머니에게 김일성 이름이 새겨진 시계 하나를 선물로 주었다. 북한에선 김일성 이름이 새겨진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배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 가문에 가보로 두겠습니다. 허학선 아주머니는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고마워했다. 선생님, 일 잘 보고 날래 돌아오시라요. 다음날 아침 허학선 아주머니의 배움을 받으며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다. 차마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다. 트랩을 오르기 전 오랫동안 내 차를 몰았던 운전사의 손을 아무런 말 없이 꼭 잡았다. 나는 북의 영화인들과 인민들 그리고 김정일에게도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납치되던 순간엔 이 땅에 정을 부치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부디 통일된 조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신감독도 아무런 말 없이 침통하기만 했다. 탈출의 희망을 가지고 떠나지만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는 여행길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북한 땅이 아스라이 멀어져갔다. 그렇게 우리는 9년 만에 북한을 떠나게 되었다. 베를린 영화제 우리는 감시원들에게 둘러싸여 베를린 영화제 개막 파티에 참석했다. 신감독이 일본 영화인들과 환담을 하다 말고 나를 불렀다. 최호사 이리 와요. 지미가 왔어요. 나는 깜짝 놀라 둘러보다가 김지미와 눈이 마주쳤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려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마치 이상가족 상봉의 한 장면이었다. 언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영화하는 사람은 어딜 가나 고생이지 뭐. 그래 넌 잘 지냈니? 좋은 작품 많이 만들었지? 김지미는 임권택 감독의 길소뜸으로 영화제에 참석했다며 3일 후에 상영할 때 신감독과 함께 영화를 봐달라고 말했다. 우리는 기념사진을 찍고 전화번호를 교환하며 다음날 저녁 식사를 하자고 약속했다. 반가운 마음에 순수하게 나눈 대화였지만 남한 중앙정보부와 대사관 사람들이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 3일 후 신감독과 나는 꽃다발을 준비해서 길소뜸을 보러 갔다. 입구에서 손님을 맡는 임권택 감독을 발견하자 나는 어찌나 반가운지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를 안으려고 했다. 임감독은 당황해하며 한 걸음 물러났다. 나는 아차하고 우리 처지를 깨달았다. 그들에게 있어 우리는 이북 사람이라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남한의 중앙정보부 사람들이 우리를 경계하며 서 있었다. 나는 섭섭하고 서글픈 마음에 조용히 꽃다발만 전해주었다. 양옆으로 보디가드들이 김지미에게 줄 꽃다발을 들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영화를 관람했다. 끝내 김지미는 나타나지 않았고 무대 인사도 없었다.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이었건만 중앙정보부에선 우리를 적대시했다. 북한의 감시원들은 우리를 감시는 할망정 적대시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억울하게 납치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우리를 데려갈 생각은 하지 않고 경계를 하는 것일까. 자국민이 인질로 끌려갔는데도 정부에서는 북한에 항변 한마디 하지 않았다. 나는 배척당하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탈출 시나리오의 시작 베를린 영화제의 폐막 파티를 하는 동안 북한의 보디가드들은 호텔 앞에 차를 세우고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다. 주변을 순찰하던 서독 경찰은 이들을 수상하게 여겨 검문을 하던 중 차 트렁크에서 권총까지 발견되자 그들을 연행하려고 했다. 때마침 호텔에서 나온 신감독이 서독 경찰에게 신분증과 파티 초청장을 보여주며 그들의 신원을 증명해 주었다. 베를린 영화제가 폐막하자 우리는 동베를린으로 옮겼고 요란하게 감시하던 보디가드들은 공상권에 있으니 안심이 되었는지 평양으로 돌아갔다. 이제 감시원은 박등남 지도원과 동베를린 대사관 직원들 뿐이었다. 합작권으로 비엔나로 가기 위해 우리 일행은 먼저 부다페스트 아트룸 하야트 호텔에 도착했다. 자정이 지나 옆방에 든 박등남이 잠잘 시간에 마지막 짐을 챙겼다. 북에서 만든 영화 테이프와 내가 북한에서 쓴 수기 등 꼭 필요한 물건만 챙겼다. 박 서기관 부부랑 식사라도 함께 할 걸 그랬나 봐요. 우리가 떠나기 전에 그들과 식사했다는 게 밝혀지면 그 사람들은 더 힘들게 돼. 부다페스트 북한 대사관의 박 서기관 부부는 내가 담석 수술을 하느라 입원해 있을 동안 교대로 병실을 지키며 정성껏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며 떠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다음날 우리와 동행하기로 한 부다페스트 대사관의 당 비서가 아침 일찍부터 호텔로 와서 싱글벙글하며 좋아했다. 부다페스트에서 6년이나 주재했지만 헝가리 국경을 넘어보는 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분 덕택에 오스트리아도 가보고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박등남 지도원과 당 비서, 박 서기관과 함께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떠났다. 헝가리와 마타에 있는 오스트리아 국경까지는 차량으로 두 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국경 가까이 가서 신감독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이를 어쩌지? 여권하고 중요한 서류가 든 가방을 호텔방에 두고 왔소. 신감독은 영화 작업에는 철저한 사람이지만 항상 생각에 빠져 뭔가를 빠뜨리고 다니는 성격이었다. 내가 곁에서 신감독을 챙겨왔지만 이날은 우리 둘 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서두르다 보니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이다. 나는 머릿속이 아찔해지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일행 중 누군가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러갔다. 천만다행으로 박 서기관 부인이 아직 호텔에 남아 우리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우리는 박 서기관 부부에게 가방을 가지고 빨리 택시를 타고 국경으로 오라고 부탁했다. 두 시간 반이 흐른 후에 박 서기관 부인이 가방을 들고 무사히 도착했다. 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 우리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졌다. 감시원들의 의심 드디어 우리는 동유럽에서 벗어나 자유세계의 비엔나에 도착했다. 신감독은 외신 기자들과의 인터뷰 자리를 마련해놨다. 김정일은 전부터 우리가 부자연스럽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 외신과의 인터뷰에는 감시원을 붙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비엔나에는 북한 대사관 당비서와 서기관이 마중 나와 있었다. 신감독과 만나기로 한 교토통신의 에노키 부장은 다행히도 같은 호텔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호텔 카운터에 동양인이 있는 걸 보고 말을 걸어보니 그는 일본 사람이었다. 나는 신감독에게 일본인 직원이 있으니 우리 일을 부탁해보자고 했다. 신감독은 즉시 카운터에 전화를 걸어 일본인 직원을 우리 방으로 불렀고 우리의 신상과 그동안의 경의를 설명하고 도움을 구했다. 반신반의하며 우리를 살피던 그는 우리의 절실한 태도를 보고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다. 신감독은 편지 두 장을 썼다. 첫 번째 편지는 영어로, 두 번째 편지는 일본어로 자세히 적었다. 우리는 신상옥 최은희 부부입니다. 미국 대사관으로 망명을 하려고 하니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는 외교관이 아닌데도 북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자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스트리아 경찰에 신고하여 13일 밤 12시 우리를 연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찰에 가서 망명을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호텔 인터컨티넨탈 911호에 있습니다. 일본인 직원에게 우리 뜻을 미국 대사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고 메시지를 전했는지의 여부를 다음날 낮 12시 정각까지 우리 방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고 신감독은 미화 몇천 달러를 꺼내 일본인 직원에게 건넸다. 그가 기겁을 하고 거절을 했지만 신감독은 강제로 그의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박등남 지도원과 부다페스트 당 비서 박서기관에게 우리 방에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다. 그들은 오늘 아침 호텔 밖에 남조선 대사관 차가 4대나 주차되어 있었다면서 경계를 하고 있었다. 신총장 동지, 안기래도 로비의 남조선 특무놈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놈들이 무슨 낌새를 챘나 봅니다. 당에서 식사를 하시기로 한 건 참 잘한 일이야요. 기자를 만날 때도 우리가 같이 가야겠습니다. 준양전 수출을 위해 일본 기자를 만나는 자리니 동무들은 따라오지 말고 호텔에서 기다리시오. 센스가 보통이 아닌 베테랑 기자를 만나는데 동무들이 내 뒤를 쫓아오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겠소.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교실을 잊지 마시오. 길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남조선 아이들이 설치는 것 같았으리. 신감독이 차분하고 조리있게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의를 달지 못하고 동의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낮 열두시가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신감독은 구자사인 변경 문제로 최 서기관과 함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갔고 나는 호텔에 남아서 초저하게 방안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박등남 지도원이 얼마 후에 타급하게 내 방문을 노크했다. 최 부총장 동지, 이 방에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무슨 전화요? 여기는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 걸 사람이 없는데.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떤 여자가 신총장 동지를 찾는 전화를 계속 걸어오고 있습니다. 영어로 미스터 신을 찾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남조선 아이들이 시킨 거 이 틀림없으니 우리가 점심 인터뷰에 따라가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남조선 사람들이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 아침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비에 남조선 특무들이 쫙 깔렸다 이 말입니다. 한동안 옥신각신하다 결국 그를 끌고 내려가 보았지만 로비는 텅 비어있었다. 박등남이 명구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현관을 가리키며 아, 신총장 동지가 저기 오십니다. 해서 보니 신감독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게 보였다. 그를 쫓아갔지만 한 발 늦어서 신감독은 벌써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버렸다. 나는 박등남과 함께 곧바로 방으로 올라와 박등남의 오해에 대해 이야기했다. 신감독이 화를 냈다. 남조선 아이들의 전화란 증거가 어디 있소? 그런 이유로 일본 기자와의 인터뷰에 따라오겠다는 거요? 정 따라올테면 따라오시오. 대신 그 기자가 눈치채서 기사가 잘못 나가 사업에 지장이 생기면 당신들이 책임지시오.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던 최서기관이 말했다. 전화의 정체를 파악했습니다. 합장 문제로 만나기로 한 영화사 사장의 여 비서가 식사 약속을 잡으려고 신총장 동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가 보시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괜히 신경가민이 되어서 그러오. 오해는 풀렸고 그들은 모두 자기들 방으로 돌아갔다. 자유를 찾아 탈출을 감행하다. 낮 열두시가 다 되었는데도 일본인 직원에게선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기다리다 못해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그 직원을 찾았더니 비번이라고 했다. 어쩌죠? 뭔가 일이 잘못된 게 아닐까요? 최호사, 침착하게 생각해요. 무작정 기다릴 수 없으니 일단 내려가서 에노키 씨를 찾아봅시다. 우리는 일본인 직원을 기다리는 걸 포기하고 호텔 방을 떠나기로 했다. 방문을 살며시 열어보니 빡금이 열린 감시원들의 방 안에서 떠드는 소리와 함께 담배 연기가 뽀얗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어슷하게 맞은편 출입구 쪽에 방을 잡고 있었는데 늘 방문을 살짝 열어놓고 우리의 동정을 감시하곤 했다. 나는 밤새 챙겨놓은 귀중한 자료들을 망토 안에 메고 방을 나섰다. 신감독도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었다. 누가 큰 방이라도 방문을 열고 나와 우리를 가로막을 것만 같았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시간이 한없이 길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면서 현기증이 났다. 무사히 로비에 내려왔지만 에노키 씨는 보이지 않았다. 가슴이 콩 볶는 듯했다. 그러다 호텔 현관에서 택시를 잡아두고 서 있는 에노키 씨를 발견한 신감독은 나를 잡아끌며 그를 향해 뛰었다. 처음 만난 에노키 씨와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신감독이 나를 택시 앞좌석에 밀어넣었다. 신감독과 에노키 씨는 함께 황급히 뒷좌석에 올라탔다. 어디로 갈까요? 택시 기사가 물었다. 일단 시내를 한 바퀴 돕시다. 에노키 씨, 우리는 지금 당신의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부부는 북한 땅을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자유를 찾으려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북한이라는 곳이 그렇게 견디기 어려운 곳입니까? 에노키 씨는 언론에 알려진 대로 우리가 자진 월북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망명을 한다는 사실을 의아해했다. 미 대사관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저희를 곁에서 지켜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나는 앞자리에서 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 백미러로 우리를 따라오는 하얀 택시가 눈에 띄었다. 우리가 호텔을 떠날 땐 택시가 한 대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엔 다른 방향에서 온 보통 택시련이 생각했다. 그런데 그 택시는 중간에 다른 차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30미터 정도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라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대략 서너 명이 타고 있는 듯했다. 그 택시는 우리가 신호에 걸려 서면 가까이 오지 않고 주행할 때처럼 멀찌감치 정차했다가 따라오곤 했다. 그리고 우리 택시가 회전을 하기 위해 방향 지시등을 켜면 그쪽도 따라서 방향을 표시했다. 틀림없는 미행이었다. 여보, 우리 미행 당하고 있어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아요. 신감독은 미행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한적한 공원으로 빠져나가자고 했다. 저 길을 꺾어줘 들어가면 미 대사관입니다. 에노키 씨가 오른쪽 길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계속 뒤를 주시했다. 차는 우리에게 바짝 다가오지도 않으면서 계속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당황해서 다급하게 외쳤다. 여보, 내 말 좀 제발 들어요. 저 차가 여전히 따라와요. 시간이 급해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 단행해야겠어요. 아까 방을 빠져나올 때 문을 살짝 열어놓고 모른 척 떠들고 있었던 것은 일종의 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감시원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호텔을 떠난 순간부터 따라온 것이 분명했다. 신감독 역시 복잡한 표정이었다. 그 사이 공교롭게도 빨간 신호등이 켜져서 모든 차들이 멈췄다. 옆 차선에서 오던 다른 차들 몇 대가 우리 차 뒤에 끼어들었다. 따라오던 차는 다른 차들에 밀려 우리와의 거리가 멀어졌다. 우리가 탄 차는 좌회전 차선에 있었는데 마침 파란 신호가 떨어졌다. 유럽에서는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파란 신호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다. 지금이요. 어서 좌회전해요. 신감독의 말에 택시가 빠르게 좌회전을 했다. 에노키 씨, 전에 내가 당신과 회견할 때 자진 월복했다고 말한 것은 우리로선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었소. 우리는 납치된 사람들이요. 그때의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오. 우리는 서방 세계에 나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요. 지금 당장 탈출해야겠으니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때 택시 안으로 무전이 들어왔다. 지금 동양인 세 명을 태운 택시가 어느 방향으로 가냐고 묻는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택시 기사도 심상치 않게 물었다. 순간 에노키 씨가 주머니에서 지폐를 잡히는 대로 꺼내서 기사에게 주었다. 기사 양반,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알려주시오. 동시에 신감독과 내가 소리쳤다. 빨리 미국 대사관으로 차를 돌려주세요. 차는 급하게 유턴을 해서 우리가 오던 길을 되돌아 미국 대사관 쪽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 우리를 추적하던 차를 만나면 어쩌나 싶어서 무릎에 고개를 묶고 몸을 숨겼다. 우리가 미국으로 망명한 게 바로 보도되면 안전하게 빚이 날 수 없을지 모르니 부디 보도를 며칠만 늦춰주십시오. 미 대사관 근처에 도착하자 신감독은 에노키 씨에게 부탁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돈 봉투를 여비에 보태 쓰라며 쥐어주려고 했다. 에노키 씨는 펄쩍 뛰면서 이를 뿌리쳤다. 미안합니다. 저의 호의를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신감독은 정중히 사과했다. 그리고 다급하게 말했다. 정문에 대주시오. 택시를 세우려는데 미 대사관 앞길은 일방통행로인데다 자동차들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어 차를 대기가 어려웠다. 택시는 정문을 30미터나 지나서 멈출 수밖에 없었다. 에노키 씨 우리가 무사히 들어갈 때까지 지켜봐 주시오. 우리는 고맙다는 말도 택시비도 다 잊고 무작정 뛰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뛰는데도 대사관까지의 길은 멀기만 했다. 있는 힘을 다해 뛰는데도 슬로우 모션처럼 몸이 빨리 움직여지지 않았다. 뒷덜미를 잡힐 것 같고 총알이 날아올 것 같은 긴박감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우리는 마침내 대사관 유리문 앞에 다다랐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헐레벌떡 문을 밀치며 들어갔다. 유리문 하나를 열고 들어가는 그 평범한 행위가 우리 부부에겐 운명을 바꾸는 절체의 절명의 탈출 행위였다. 어느 순간 우리는 유리문 안의 공간, 자유의 세계로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듯 빨려들어갔다. 아, 이 유리문 너머에 자유가 있다니. 이 유리문이 뭐길래? 1986년 3월 13일 오후 1시 15분의 일이었다. Welcome to the West 우리가 다급하게 뛰어들어가자 대사관 경비원은 깜짝 놀라서 우리를 경계했다. 유리문 안은 우리의 위기 상황과는 상관없이 아늑하고 평화롭기만 했다. 신감독은 그에게 신필렘 명함을 내밀었고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해하던 그는 우리를 접수창구로 안내했다. 우리는 신상옥 최은희 부부요. 망명을 하고 싶으니 영사를 만나게 해주시오. 창구 직원은 명함과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빙긋이 웃으며 우리의 신분 확인을 위해 몸수색을 했다. 이러는 동안에도 나는 우리를 추적하던 이들이 금방이라도 뛰어들어올 것 같아서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얼마 후 우리는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대사관 직원이 우리에게 홍차를 내왔다. 차 한 모금을 마신 뒤에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방금 신감독이 유리문 앞에서 나를 밀지던 게 퍼뜩 생각났다. 여보, 당신만 먼저 들어오겠다고 내 어깨를 막 밀쳤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랬어? 하도 정신이 없어서 그런 줄 몰랐네. 신감독은 멋져가하며 빙글에 웃었다. 나는 그 후로도 가끔 그때의 일을 신감독에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따지곤 했다. 훗날 미국에서 모임이 있었을 때 나는 이 일을 자주 이야기하면서 끝에 이렇게 덧붙였다. 부부라는 게 한평생 아웅다웅하면서 함께 살아가지만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게 마련이지 한날 한시에 같이 떠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위험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서로 사랑만 하며 살아도 모자라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훗날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여러분도 살아있는 동안 서로를 마음껏 아끼고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40대 초반에 한 미국인이 헐레벌떡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직접 뛰어들어온 줄도 모르고 오스트리아 경찰과 우리의 연행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나갔다 왔다고 했다. 어제 우리가 일본인에게 부탁했던 편지가 대사관에 틀림없이 전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부터 미국까지 망명하게 될 경로는 국가적인 기밀입니다. 탈출 경로를 비밀로 할 것을 서약해 주십시오. 우리는 흔쾌히 서약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제 나갑시다. 다른 데로 이동해야 합니다. 현관에 나가보니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다. 우리는 택시 타기가 무서워서 주저하고 있었다. 안심하십시오. 대사관 차보다 택시를 타는 게 더 안전합니다. 타십시오. 그제 안심하고 택시를 탔다. 미안하지만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허리를 수그리십시오. 대사관 직원의 지시에 따라 목적지에 갈 때까지 얼굴을 무릎에 묶고 있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자, 이제 안전하니 내리시죠. 하는 소리에 허리를 펴보니 차는 울창한 나무들이 우거진 숲속에 조용한 주택가에 멈춰서 있었다. 차에서 내리면서 나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폈다. 늘 우리 주변을 맴돌던 조사부 부장과 문화부 부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안전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나는 신감독의 손을 꼭 붙들고 그들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곳은 아무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 잠시 머무르십시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앉지도 못하고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거리기만 했다. 그때 잠시 밖에 나갔다 온 대사관 직원이 연분홍 장미 한 송이를 내 눈앞으로 불쑥 내밀며 말했다. 웰컴 투 더 웨스트 우리가 드디어 탈출에 성공했구나. 나는 그제야 긴장이 풀어져 감격의 눈물을 펑펑 흘렸다. 이 다음에 당신들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게 되면 제목을 웰컴 투 더 웨스트로 하는 게 어떨까요? 그가 농담을 했다. 그로부터 한 시간쯤 뒤 미 대사관을 주시하던 수상한 차가 있어 조사해보니 차 안에는 권총의 총알을 장전한 동양인들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배신하는 즉시 숙청 대상이 되는 북한의 관례에 따라 우리를 암살하라는 지령이 내려진 모양이었다. 10. 조국은 저 하늘 저 멀리 망명자들 나는 죽은 듯이 깊은 잠에 빠졌다. 참으로 오랜만에 꿈도 없는 노곤한 잠이었다. 최여사 그만 일어나 봐요. 일어나서 이 자유의 냄새를 좀 맡아봐요. 신감독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서 꼼짝탈 수가 없었다. 나는 무력증에 걸려서 정신이 희미하고 눈을 뜨기조차 어려웠다. 나 이대로 좀 내버려 두세요. 나는 개미만 한 소리로 우물거리고는 눈을 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신감독이 나를 또다시 흔들었다. 이것 좀 먹어. 먹어야 기운을 차리지. 그가 내 앞에 퉁퉁 불어 터진 라면이 담긴 쟁반을 내려놓았다. 나는 감동해서 피식 웃으려고 했지만 웃을 기운도 없어서 표정만 일그러뜨리고 말았다. 그는 라면을 잘게 잘라서 내 입에 넣어 주었지만 나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도로 쓰러졌다. 식은땀을 흥건하게 흘리다가 깨어보니 신감독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겨우 자유를 찾았는데 여기서 죽을 거요? 제발 힘 좀 내요.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신감독이 내 팔을 주물렀다. 오늘이 며칠이죠? 정신이 좀 두어. 당신 나흘 동안 정신도 못 차리고 내리 잠만 잤소.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배고파요. 잠깐만 기다려요. 죽 끓여놓은 게 있으니까 금방 데워오겠소. 신감독이 처음으로 끓여본 죽은 형편없었지만 나는 그걸 먹고 겨우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당신 죽는 줄만 알았소. 정말 다행이야. 우리 성공한 거죠? 서울로 돌아갈 수 있겠지요? 서울로 가면 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리운 땅에 키스를 할 거예요.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신감독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아주었다. 언제나 나를 따뜻하게 잡아주었던 그의 손. 그가 없었다면 나는 결코 자유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며칠 뒤 미 대사관 직원이 찾아왔다. 다른 곳으로 옮기셔야겠습니다. 우리는 캄캄한 밤중에 이동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만 주시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얀 곳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여보, 저거 봐요. 눈이에요. 금세 굵직한 눈송이가 우리를 환영하는 꽃잎처럼 차창에 펑펑 쏟아져 내렸다. 평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슬펐거나 기뻤던 장면엔 항상 눈이 있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여러 번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했다. 기약도 없이 마냥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었다. 뭔가 깊은 생각에 굴돌이 잠겨있는 신감독에게 말했다. 여보, 애들한테 갑시다. 나 서울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행방불명 당시 서울에서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가족들과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신문을 받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단다. 신감독과 나는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직접 경험해 본 셈이다. 이제 서울엔 우리의 것이라곤 건불 하나 남아있지 않고 집도 없어졌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절하게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북한에 있을 때보다 더 심약해져 있었다. 가족들에게 돌아가겠다는 큰 희망 하나로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아 탈출했지만 장차 닥쳐올 큰 문제들이 우리를 막막하게 했다. 훗날 조국의 분단으로 인해 불우한 운명을 겪었던 영화감독과 여배우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을까. 증발되었다가 살아 돌아온 이들이 겪어야 했던 피해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럴 즈음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종용했다. 돌아오기만 하면 집을 주겠다. 빚진 것을 갚아주겠다. 앞으로 찍을 영화 자금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그러나 당시에 국내 정세로 보아 선뜻 들어오기가 망설여졌다. 탈출에만 성공하면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우리는 번민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신감독은 결심한 듯 말했다. 여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따라주겠소? 그는 우선 안정이 될 때까지 복잡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말고 시간을 두고 앞길을 모색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예술가로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제3국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미국 CIA의 도움을 얻어 가발을 쓰고 중동 사람처럼 분장을 한 채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 후 미국으로 망명했다는 이유로 우리는 큰 비난을 받았고 전두환 군사 정권으로부터도 미움을 받았다. 1988년 노태우 정권으로 바뀐 후에 기국하려 시도했지만 서울 올림픽을 한다는 이유로 못 들어오게 했다. 1989년도에야 겨우 서울 땅을 밟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바로 중앙정보부 남산 지하실에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된 상태로 20일 동안 취조를 받아야 했다. 이때 나는 김희성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압수당했다. 신감독의 룰렉스 시계는 아무런 표시도 없고 북한과는 상관도 없는 단지 시계일 뿐이었는데도 그것도 내놓으라고 해서 미련 없이 다 내놓았다. 친지들과 우리를 아껴주시던 분들은 잘 돌아왔다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남한 정부와 일부 사람들은 우리를 위장 탈출이니 좌익이니 하면서 이방인 대하듯 냉대하고 적대시했다. 북한으로부터 암살 위협을 받고 있던 때라 우리는 양쪽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조국을 갈망했고 깊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을 받아줄 조국은 어디에도 없다는 생각에 비통할 뿐이었다. 우리는 탈출 후에도 3년간 미국에서 운둔 생활을 해야 했다. 북한에서 가져온 테이프와 사진들로 우리의 납치 사실이 겨우 증명되었고 미국은 우리의 신변을 보호해 주었다. 미국 CIA에서 마련해 준 워싱턴 주택가의 아담한 2층 빌라에 살았는데 비밀 요원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 한동안 함께 생활했다. 북한에서 우리를 암살하기 위해 50만 달러라는 많은 포상금을 내걸고 추적하고 있으니 주의하라고도 했다. 시장에 갈 때도 마켓을 한 군데 정해두지 말고 여러 군데 돌아가면서 다니라고 했다.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신감독과 나는 북한에서와는 달리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 CIA 요원들은 손바닥만한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같이 먹자고 하기도 했는데 그것을 다 먹지도 않고 버릴 때면 북한 인민들의 생각나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북한 인민들은 고기는커녕 쌀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데 우리는 미국에서 조국이 있어도 마음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서러운 심정을 담아 조국은 저 하늘 저 멀리 라는 수기를 쓰기 시작했다. 10년 만에 재회 북한에선 막연하게 생각하던 일이 탈출하자마자 현실로 살아나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오수미 사실 나는 지금도 그의 얼굴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다. 처음부터 뚜렷한 기억이 없었고 만날 일도 몇 번 되지 않았다. 10년이나 흘러 내 마음속에서 오수미의 모습은 더욱 흐릿하게 퇴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나와의 인연은 끈질기게 이어졌다. 세월은 흩어져 버렸지만 아이들은 엄연히 존재하고 10년이란 시간만큼 부쩍 자라나 있을 터였다. 명히미는 시집 갔으니 어쩔 수 없고 정균이를 미국에 데려와서 공부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수미의 아이들 말인데요. 수미도 마침 결혼도 했다고 하니 아이들을 우리가 데려오면 어떻겠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오수미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수미가 아이들을 보낼까? 안 보낸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한 번 물어보는 게 어떨까 해서요. 자의로 납복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이었지만 신감독은 아버지로서 무엇 하나 해준 것도 없이 헤어지게 된 것에 대해 오수미와 아이들에게 항상 미안해하고 있었다. 오수미도 결혼했으니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해 주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신감독은 아이들을 데려오기로 결정했다. 신감독은 아이들을 고등학교까지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대학은 서울 제 엄마한테 보내서 공부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처음엔 반발하던 오수미도 이에 동의하고 아이들을 챙겨 보내기로 했다. 신감독은 오수미에게 아이들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나러 오라고도 했다. 아이들은 오수미의 호적에 사생화로 올라있었다. 서류에 사생화로 올라있으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신감독 호적에 바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신감독이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요식행위로 친자 소송을 해서 아이들을 호적에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을 미국에 데려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마련하는 일도 산 너머 산을 넘는 것처럼 복잡하고 힘들었다. 그 모든 절차들을 마치고 아이들이 도착하던 날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서성거렸다. 신감독 역시 나처럼 아이들을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집 앞에 자동차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불이 나게 밖으로 달려나갔다. 차 문이 열리자 자그만 여자아이가 땅으로 내려섰다. 아이는 나를 빤히 보더니 내 뒤로 시선을 옮겼다. 아빠 아이는 한다름에 달려서 신감독의 품속으로 와락 뛰어들었다. 둘째 아이 승리였다. 승리는 아빠를 반갑게 꼭 끌어안았다. 서먹서먹 했을 텐데도 승리는 나에게도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부침성 있게 인사를 했다. 귀엽게 구는 아이였다. 승리보다 두 살 많은 상균이는 빙글에 웃기만 했다. 그때 상균이는 열두 살이었고 승리는 열 살이었다. 그 뒤로 키 큰 청년 하나가 화나게 웃으며 나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토록 애타게 그리워했던 정균이였다. 어릴 때부터 농구 선수를 하라고 했을 정도로 키가 큰 아이였는데 청년이 되어서도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훌쩍 커있었다. 얼굴은 길쭉하게 변해 있어 옛 모습이 별로 남아있지 않았다. 왜 이렇게 길쭉이가 되었니? 나는 정균이를 덥석 안고 나서 말했다. 그때 스물세 살이었던 정균이는 그저 빙글에 웃기만 했다. 아이의 속사정을 안 것은 큰언니와 통화하고 난 후의 일이었다. 내가 납북되기 전에 정균이는 치아 교정을 하고 있었는데 한창 자랄 시기라 때가 되면 교정기를 바꿔줘야 했다. 그러나 내 뒤를 이어 신감도까지 납북되고 가족들이 모두 중앙정보부에 불려다니느라 교정기를 제때 바꿔주지 못해 아이의 턱이 기형적으로 발달했다고 한다.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억장이 무너질 것만 같았다. 모든 게 다 내 잘못인 것만 같았다. 어릴 때 정균이는 속눈썹도 길고 참 예쁘게 생긴 아이여서 우리 영화의 아역으로 출연했을 정도였다. 그런데 나 때문에 그 모습을 다 잃은 것 같아서 가슴에 옹이가 박히는 듯했다. 아프지도 않았어. 이모한테 바꿔달래지. 미련하게 그걸 내버려 둔 거야. 정균이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피식 웃었다. 그때는 나도 엄마 보고 싶어서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뭐 아픈 줄도 몰랐지. 그리고 이모가 조금 있다가 알아서 바꿔줬어. 속이 깊은 정균이는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가 없어진 것도 충격인데 입양된 사실까지 알게 되어서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하니 한동안 정균이를 볼 때마다 안쓰럽고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명임이와 정균이는 심성이 곱고 강인한 아이들이었다. 엄마, 아빠가 증발한 순간에도 반듯하게 잘 자라주었고 어느새 훌쩍 어른이 되어서 도리어 신감독과 나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다. 우리는 곧 정균이를 랭기지 스쿨에 보내고 작은 아이들 둘은 초등학교에 보냈다. 아이들을 데려오는 일도 힘들었지만 학교에 보내는 일은 더 까다롭고 힘들었다. 미국에서는 할아버지대까지 가족관계를 다 조사하고 학생들을 봤기 때문에 망명자인 우리 신분과 아이들 문제도 설명하기가 복잡해서 수속하는 데만 서너 달이 걸렸다. 이태영 어머니 우리는 한국의 지인들에게 모두 연락을 취했다. 그 중엔 이태영 어머니도 있었다. 내게는 어머니가 두 분 계신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그리고 사회에서 나를 지켜주신 어머니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곤 했다. 엄마 얼마나 정감 넘치고 사랑스러운 이름인가 어느 여대생의 고백을 계기로 만난 이태영 박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로 모든 이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이 시대의 위인이다. 그는 불평등한 인습에 눌려있던 여성들에게 평등의 등풀이 되어주셨다. 지금 여의도에 있는 여성 백인 회관을 지을 때 나는 그분을 찾아가 뵌 일이 있었다. 이태영 박사는 짧은 팔 모시적삼에 치마를 입으시고 밀짚모자를 푹 눌러쓴 채 혼자서 벽돌을 몇 장씩 나르고 계셨다. 얼굴은 온통 흙먼지와 땀투성이었다. 여성 백인 회관은 벽돌 백장 단위로 수천명의 모금을 받아 설립한 건물이었다. 이태영 박사는 벽돌 한 장 한 장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쌓아 올리셨다. 내가 달려가 같이 벽돌을 나르려고 하자 이태영 박사는 나를 말리셨다. 아서라 오빠릴라 오로지 불우한 여성들만을 생각하시며 이 고생을 하고 계신 것이다. 조그마한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 그 찌는 듯한 여름에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실 것이 없었다. 그 길로 곧장 집으로 가서 작은 냉장고를 이태영 박사의 사무실에 가져다 드렸더니 이태영 박사는 그 일을 두고두고 말씀하셨다. 이태영 박사는 신감독과 이혼을 할 때도 나를 안쓰럽게 여기시며 큰 위안을 주셨다. 이혼 후 친정어머니까지 돌아가셔서 나는 이 세상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공허감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이태영 박사가 말씀하셨다. 어머니라고 불러라 딸같이 생각하니까 의지할 곳 없는 외로움에 방황하고 있을 때 이태영 박사는 나를 그렇게 딸처럼 품어주셨다. 나는 그때부터 이태영 박사를 어머니로 모셨다. 북한에서 탈출에 성공한 후 이태영 어머니는 우리를 만나러 일부러 미국 워싱턴까지 찾아오셨다. 나는 신감독과 함께 공항에 마중 나가 돌아가신 내 어머니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이태영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흐느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제가 돌아왔어요. 그래,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고생들 많았니. 두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기적이야. 지옥에서 만나서 함께 탈출해 나왔으니 하늘이 맺어주신 천생연분인 게 틀림없어. 신감독, 은이 데리고 나오느라고 수고했어. 이태영 어머니는 치마 저고리 한 벌과 나무로 깎은 청동오리 다섯 마리를 선물로 가져오셨다. 엄마, 아빠, 오리와 세 마리의 새끼오리. 신감독하고 은이는 부부간 금술이 좋으니까 이 오리처럼 자식들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이태영 어머니는 내가 납북 전에 그린 그림을 미국에 사는 수제자에게 잘 간직하라고 주셨다고 한다. 1998년 돌아가실 때까지 이태영 박사는 어머니의 깊은 모성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내게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주신 분인데 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나는 못내 아쉽고 한스럽게 생각한다. 1989년 1시 귀국해서 중앙정보부에 갇혀 조사를 받을 때도 이태영 어머니는 우리를 변론하는 편지를 중앙정보부에 보내주셨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잘못된 잣대로 판단하고 비난할 때마다 억울한 사람을 위하시던 그 올거진 성격대로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 아마도 그의 모성에 간복한 사람은 영화배우 최은이만은 아닐 것이다. 그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에게 힘이 되어주셨으며 따뜻한 어머니가 되어주셨다. 이태영 어머니는 항상 여성으로 산다는 것에 참된 의미를 돌아보게 하셨던 분이었다. 많은 분들이 나와 신감독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기뻐하면서 반겨주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이태영 어머니가 다녀가신 후 강원용 목사님도 워싱턴까지 방문해 주셨다. 공항에서 강원용 목사님을 만났을 때 신감독은 감격한 나머지 떨리는 목사였다. 목소리로 목사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많이 변하셨군요. 저도 이렇게 많이 늙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 이 사람아 내 앞에서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하나. 강 목사님은 껄껄 웃으시며 신감독에게 핀잔을 주셨다. 마침 미국을 방문 중이던 배우 신성일, 김희갑, 이대근 씨와 박상우 감독, 한운사 선생이 워싱턴까지 와줘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그리고 조카 신명길과 장희진이 워싱턴에 와서 그간 서울에서 있었던 일들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곧 의왕 라자로마을에 이경재 신부님께도 연락을 했다. 납북 전 안양영화예술학교 교장으로 있을 당시 학생들을 데리고 라자로마을에 여러 차례 위문 공연을 간 일이 있었다. 그때 이경재 신부님을 처음 만났는데 당시엔 라자로마을이 초창기여서 신부님이 돈사를 꾸리면서 어렵게 환자들을 돌보고 계셨다. 신부님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게 정신적으로 조언을 많이 해주셨지만 한 번도 카톨릭에 귀히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을 돌아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을 보고 신부님은 매우 기뻐하셨다. 모든 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자매님을 크게 쓰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신부님, 저 신감독과 함께 영세를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무슨 방법이 있을 테니 우선 공부를 많이 해두도록 하세요. 신부님은 곧 우리에게 가톨릭 교리 책을 한 보따리 붙여주셨다.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는 가톨릭 신자 이세혁 교우를 소개시켜주셔서 우리는 이틀에 한 번 가톨릭 교리를 공부하러 갔다. 이경재 신부님이 곧 워싱턴으로 오셨다. 우리는 미국의 주선으로 워싱턴 바티간 대사관 안에 작은 성당에서 영세와 혼배 성사까지 받았다. 친지들만 열 명쯤 초청한 조용하고 정갈한 자리였다. 신 시몬, 신 테레사. 우리는 정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 있다가 아이들도 영세를 받게 해서 우리 가족은 모두 가톨릭 신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신감독과 나는 그때부터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드렸다.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모든 것을 이겨내고 평화롭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할 뿐이었다. 내겐 모두 소중하고 귀한 아이들. 정균이는 나와 아이들을 이어주는 끈이 되었다. 가장 먼저 친해진 것은 역시 아이들끼리였다. 서먹서먹해 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은 금세 한 형제가 되었다. 붙임성 좋은 딸아이의 성격이 큰 몫을 했고 정 많고 유머 감각까지 있는 정균이가 어린 동생들을 잘 품어준 덕도 있었다. 승리는 정균이가 얼굴도 길고 키도 크다고 오이 오빠 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다른 별명도 많은데 오이가 뭐니? 내 얼굴이 오이처럼 길잖아. 괜찮아요 엄마. 정균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웃었다. 상균이는 부끄러움이 많아 금세 얼굴이 빨개진다고 사과라고 불렀고 오빠들은 승리를 애교가 많고 꽤도 많다고 백녀우라고 불렀다. 아이들끼리 재미있는 별명을 붙여놓고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이 흐뭇하고 대견스러웠다. 큰딸 명이미는 결혼을 해서 데려오지 못했지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안심이 되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상균이와 방을 같이 쓰는 정균이가 내게 말했다. 방으로 올라가 보니 상균이가 침대에 엎드린 채 잠을 자고 있었다. 울다가 지쳐서 잠든 것처럼 눈 주위가 붉었다. 어른들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불쌍해서 내가 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승리는 명랑하게 나를 잘 따랐지만 상균이는 항상 시무룩하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양말이나 러닝셔츠에 올이 터지면 실로 꿰매주면서 평범한 엄마 노릇을 했다. 티셔츠를 잘라 승리가 입을 배꼽티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일상을 나누며 나는 아이들과 점점 가까워졌다. 미국에선 할로윈 데이 때 아이들도 분장을 하고 파티를 연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나는 영화 분장하던 실력을 살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드라큘라와 인어공주 분장을 해주고 아이들의 생일 파티를 열어 친구들을 초대하기도 했다. 엄마, 엄마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야? 승리는 여자아이라 부엌일에 관심이 많아 내가 음식을 만들 때면 곁에 와서 소곤되곤 했지만 상균이는 대면대면하게 굴었다. 내가 저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내색은 안 해도 어색해했다. 상균이가 정균이를 형으로서 잘 따르고 친하게 지내는 건 참 다행한 일이었다. 나는 간식거리를 정성껏 준비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면 꼭 집 밖에까지 나가 배웅을 했다. 내가 문 앞에 서 있으면 학교를 향하던 상균이는 그게 이상한지 자꾸 뒤를 돌아보고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슬그머니 내 허리를 안는 작은 손이 있었다. 이게 누구야? 내가 모르는 척 손을 더듬어주면서 말하자 상균이는 내 등에 얼굴을 묻고 오래도록 팔을 풀지 않았다. 엄마 나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손등을 톡톡 두드려주었고 한동안 등에 뺨을 비비던 상균이는 조용히 부엌을 빠져나갔다. 감격한 나머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나를 이해해주고 마음의 문을 열어준 상균이가 너무도 고마웠고 내게 착하고 귀여운 아이들을 보내준 오수미에게도 고마웠다. 나는 아이들에게 엄마한테 안부 전화를 걸게 했고 여름방학에는 서울 제 엄마한테 다니러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내게는 오수미의 아이들도 정균이와 명임이처럼 소중한 자식이었다.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든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라 여겼다. 평범한 일상의 행복 미국에서 신감독과 나는 평생 처음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리며 행복을 느꼈다. 그는 처음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나는 주부다운 주부가 되었다. 다른 엄마들처럼 매일 새로운 음식을 하나씩 만들어서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는 게 큰 보람이었다. 신감독은 면 종류를 무척 좋아했고 특히 냉면을 좋아했다. 그래서 우리는 냉면, 우동, 자장면, 스파게티를 자주 해먹었는데 그때마다 면 삶는 일은 그의 몫이었다. 그는 면발을 쫄깃하게 잘 삶았다. 아빠, 메뉴 좀 새로 개발해요. 아빠는 냉면 아니면 자장면이야. 아이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신감독은 아빠 노릇을 잘했다. 매일 승리를 무용소까지 차로 데려갔다 데려오는 일도 그의 몫이었다. 신감독은 그동안 아버지로서 못한 사랑을 주려고 아이들에게 힘 닿는 데까지 정성을 다했다. 그는 아이들이 뭘 잘못하면 대학생에게 강의하듯이 어려운 단어로 말하곤 했다. 엄마 말은 알아듣겠는데 아버지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소. 미국에서 처음으로 신감독과 함께 김장을 했다. 배추를 버무려 배추 속 쌈을 아이들의 입에 넣어주고 신감독의 입에도 넣어주었다. 어느 가정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일들을 누리기까지 우리는 참으로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다. 어느 날 우리 신변을 보호하는 이들이 우리를 워싱턴 유람선으로 초대했다. 신감독의 생일을 챙겨준 것이다. 정작 한국에서 활동할 때는 무심코 지나가기가 일쑤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우리 생일을 매해 꼬박꼬박 챙겨주었고 망명을 해서는 미국인들이 챙겨주었다. 그때 나이를 따져보니 어느덧 신감독이 황갑이 되어 있었다. 아이들을 키우는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신감독이 벌써 황갑이라니. 마음은 변함없는데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버렸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까. 얼마 후 우리는 워싱턴 호숫가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다. 엄마, 빨리 나와요. 내가 도시락을 피크닉 바구니에 넣는데 아이들이 벌써부터 차에 올라 빨리 나오라고 야단이었다. 나는 승리와 상균이를 데리고 집 수리 중인 신감독과 정균이에게 찾아가려던 참이었다. 미국에 가자마자 운전면허를 땄지만 운전대를 잡은 건 몇 번 되지 않을 때라 긴장이 되었다. 야, 신난다! 멋있다! 아이들은 엄마가 운전하는 차를 처음 타보는 게 신나서 떠돌아 댔고 나 또한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한다는 게 즐거웠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사위가 컴컴해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집중 호우였다.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장대비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예, 상균아! 어떡하니? 어떻게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떻게 켜니? 나는 놀라서 와이퍼란 단어도 생각나지 않았다. 예, 예, 이거 이거 어떡해? 내가 계속 당황스러워하자 상균이가 상균이가 에이, 엄마는? 하면서 몸을 옆으로 숙여서 윈도 브러쉬를 켜주었다. 엄마 좀 봐. 엄마는 그것도 모르면서 운전을 해요. 승리와 상균이가 깔깔대며 놀렸고 나도 유쾌하게 웃었다. 신감독은 멀티플레이어 호숫가 집으로 이사가서 반년 이상 수기 쓰는 일에 열중했다. 내가 1979년부터 북한에서 써온 수기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신감독과 친했던 동아일보 홍콩 특파원 김일수 씨와 김담구 씨가 우리의 구슬을 바탕으로 초고를 써주었다. 샤프한 기자들이라 육하원칙에 따라 거의 취조하듯이 캐물어서 우리는 잊었던 일들까지 상기에 북한에서의 경험을 모조리 쏟아볼 수 있었다. 그 초고를 바탕으로 영화를 촬영할 때처럼 챕터마다 내용을 뽑아서 벽에다 종이를 차르르 길게 붙여놓고 작업을 했다. 신감독과 나는 따로 납치되어 있다가 5년 후에 만났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경험들은 서로 달랐지만 내 수기를 바탕으로 신감독의 경험을 적어보니 신기하게도 계산된 시나리오 같이 잘 엮어졌다. 기자가 쓴 글은 여성적인 문제가 아니어서 고쳐쓰는데 애를 먹었다. 수기는 신상욱과 채은이의 진술이 번갈아 나오는데 지금 읽어봐도 북한의 실상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거기에는 보탬도 빠짐도 없는 진실 그대로가 담겨 있으므로 한 번에 한 가지에 열중해야 하는 나와는 달리 신감독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요즘 말로 멀티플레이어라고나 할까 그는 수기 작업을 하다가도 영화 증발의 시나리오를 구상하기도 하고 뚝딱뚝딱 집수리를 하다가도 10년째 다듬어온 징기숙한 시나리오 작업을 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산만한 것도 아니고 높은 집중력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잘했기 때문에 나는 신감독을 볼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다. 신감독은 누구보다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창작녀를 불태웠다. 그는 예술가였지만 술, 담배 등을 전혀 하지 않아서 술 친구, 담배 친구가 없었다는 게 핸디캡이었다. 오락거리도 일과 다를 바가 없이 책과 영화를 보는 게 전부였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 고스톱을 치면 신감독은 마지못해 몇 번 하다가 이걸 무슨 재미로 해? 하면서 일어나버리곤 했다. 내가 평생을 지켜본 신상욱 감독은 하늘에서 영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타입이 아니었다. 늘 갈고 닦으면서 무엇인가 실마리를 찾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예술가였다. 그는 걸어다니는 카메라처럼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오로지 영화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영화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았다. 항상 머릿속에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연구하느라 개인의 삶을 챙기는 일을 등한시해서 본의 아니게 실수도 많이 저질렀고 빈축도 샀다. 조연출들에게 먼저 점심하러 가자 하고 냉면집에 가서는 식사만 끝내고 자, 가자 하면서 성큼성큼 나와서 조연출들을 당황하게 만든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갑을 챙기거나 주머니에 돈을 넣고 다니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다. 때로는 새로 챙겨준 속옷과 셔츠를 빨래감인 줄 알고 빨래통에 던져넣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여보, 앞이 안 보여. 빨리 안경 좀 닦아줘요. 라고 해서 안경을 빼서 닦으려고 보니 한쪽 안경알이 빠져 있었다. 파티에 갈 때는 차에서 먼저 내리더니 내가 뒤따라 나오는 것도 까먹고 문을 쾅 닫아버려서 머리를 받은 일도 있었다. 먼 산을 보며 생각에 잠겨 걷다가 툭하면 넘어져서 반창고를 붙이기가 일쑤였던 그에게 나는 늘 바보와 천재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놀리곤 했다. 그가 요즘 세상에 태어났더라면 능력을 인정받고 창의적인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납치되고 망명하는 등 여러 가지 행보로 그의 영화 창작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이어줄 방법이 두절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여보, 고마워요. 미국에서의 첫 해는 가정을 꾸리며 책을 쓰는 일 외엔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수기 작업이 힘들긴 했어도 우리는 휴가를 보내는 기분으로 만족스럽게 지냈다. 해가 질 때가 되면 호수는 온통 황금빛이었다. 호수가에 서면 미국 영화 황금 연못이 생각나곤 했다. 헨리 폰다와 캐서린 헷번이 노년의 삶을 보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 신감독과 나도 모든 시련을 겪어내고 노년의 평화로운 삶을 맞이한 듯 했다. 해 질려 그와 단둘이 보트 위에서 차를 마시던 어느 날이었다. 어떤 영화 평론가가 당신을 청자 같은 여인상이라고도 하고 비로드 시대에 여배우라고 말했다더군 생각해 보니 그 말이 옳았던 것 같소. 신감독이 나직하게 말했다. 배우와 감독으로서의 영광과 좌절 그리고 긴박하고 위험했던 납북과 탈출의 세월이 아득하게만 여겨졌다. 날 너무 과대평가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좀 겁이 나기도 해요. 모든 게 너무 평화롭고 행복하니까. 최여사 당신 참 바보 같소. 행복할 때는 행복만을 즐깁시다. 나는 여태껏 배우 최은이만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 진짜 여자이고 진짜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소. 오늘따라 왜 그래요? 호수의 황혼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여보 상균이와 승리가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게 너무 고맙소. 여보 우리 여기서 내내 살면 안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이들 뒷바라지나 하고 그림이나 그리면서요. 무슨 소리 징기스칸은 어떡하고 내 영화 인생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지금까지는 한간 연습이었고 연습이었고 이제부터가 진짜야.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세계시장을 휘어잡고 말 거야. 징기스칸처럼. 여보 당신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일할 생각만 해요? 나는 아직도 청년이오. 미 장가전이란 말이오. 그는 호탕하게 웃었다. 신감독은 마음만은 여전히 청년처럼 도전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영화에 대한 의욕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이나 리메이크했지만 그는 늘 1955년에 찍은 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데 영화의 시간을 현대로 가져와 앙코르와트를 배경으로 다시 한 번 찍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어느새 노을은 황금빛에서 자줏빛으로 짙어지기 시작했다. 여보 고마워요. 고맙다는 인사가 늦었네요. 뭐가? 그때 날 용감하게 선택해 준 거 말이에요. 고마울 거 없어요. 그때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알아? 당신을 연극할 때 보고 첫눈에 반했지. 순수하면서도 금면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지만 연극 끝나고 차를 마시러 가면 당신 맨 얼굴이 어찌나 안 되어 보였던지. 검소한 바바리코트 차림이 오히려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 한편 여배우로서는 가엾고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소. 그는 어쩌면 동정심 때문에 나를 좋아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코리아 찍느라고 만나서 같이 자장면 먹은 날 당신이 눈을 딱 떴는데 짙은 속눈썹과 금방 울 것 같은 눈동자가 인상 깊었소. 그 모습을 스크린에 클로즈업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소. 나도 보통 남자요. 나라고 아무 생각이 없었겠소. 하지만 당신 과거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환상적인 얼굴이 나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당신 과거까지 받아들이기로 했지. 뜻밖이었다. 그가 나의 과거 때문에 고민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여보 미안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여보. 다 지난 일을 가지고 뭘 나도 당신한테 잘못한 게 많잖소. 멀리서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보트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조국은 저 하늘 저 하늘 저 멀리 수기 출판 1988년 우리가 쓴 수기 조국은 저 하늘 저 멀리가 미국과 일본에서 출간되었다. 원고를 안기부에 보내 출판 허가를 받은 후에야 책을 낼 수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평화통일 위원회에 초청으로 LA로 가서 어느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북한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혹시 거짓말 하고들 계신 거 아닙니까?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누군가가 농담 삼아 말했다. 당시에는 우리가 쓴 수기가 시나리오를 꾸미듯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때는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 대해 거의 알려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없는 가상 공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아닙니다.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신감독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도 이 지구상에 어떻게 그런 데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모두가 웅성거리며 그 말에 동조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수기를 읽으신 분이 계십니까? 신감독이 좌중을 향해 말하자 갑자기 모두들 잠잠해졌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수기를 읽은 사람은 겨우 네다섯 명 뿐이었다. 읽지도 않고 소문으로만 듣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신감독은 겨련하게 말했다. 우리는 그동안 미스터리에 가려져 있던 남북 과정과 북한에서의 북한에서의 생활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적었을 뿐입니다.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야기가 거짓이 아님을 아실 겁니다. 그래도 의문이 생기면 그때 질문하십시오. 호기심은 많지만 책을 읽지도 않고 소문으로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적잖이 실망했다. 일본에서 우리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출판사의 초청으로 일본에도 가게 되었다. 호텔에서 하루를 지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공안부 사람이 인사를 왔다. 두 번의 책을 정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500권을 사서 공안부 전 직원에게 모두 읽게 했습니다.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지켜드리기로 했으니 외출할 때는 미리 통제해 주십시오. 공안부 사람은 친절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었다.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는데 일본인들의 대환영을 받았다. 그 자리에 우리의 탈출을 도와줬던 에노키 씨 부부를 초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신감독은 그때 택시값 갚으러 왔습니다. 라고 농담을 해서 좌중을 웃겼다. 북한에서 찍은 불가사리에는 특수 촬영이 많아서 일본에서 영화 기술자들을 초청했었다. 그 중 마카베 마카베 갱씨가 북한에서의 경험을 쓴 책 잘 지내는가 불가사리 갱키카이 불가사리를 내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 책엔 북한 영화계의 실상에 대해 자세히 쓰여있었다. 또 북한이 바늘구멍만큼 조금씩 개방을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도 북한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경직된 사회인가를 직접 목격한 이들이 생겼다. 지난번에 이북에 다녀왔습니다. 이제야 두 분이 쓴 책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재미교포들을 종종 만나게 되었다. 뒤늦게 국내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어 우리 책은 동아일보를 통해 출판되었는데 제목이 우리의 착잡한 심정을 담은 조국은 저 안을 저멀리가 아니라 내래 김정일입니다 라는 흥미 위주의 제목으로 바뀌었다. 제1교포의 도움으로 어느 날 우리의 책을 읽었다는 제1교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저는 책을 두 번이나 내리 읽었는데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와이에 제 별장이 있는데 두 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망설였다. 납치된 경험이 있던 우리로선 조심스러운 것은 당연했다. 혹시 조총룡계 북한 공작원이면 어떡해요? 무슨 일이 있겠어? 김정일도 책을 보고 우리 심정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오.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무슨 일이 생기면 비난이 자기에게 다 쏟아질 텐데 다시 그런 모험을 할 만큼 멍청한 사람도 아니지 않소? 이제 세월도 지났고 괜찮을 거요. 신감독의 설득으로 나는 곧 하와이로 여행할 준비를 했다. 우리를 초대한 사람은 니시야마라고 하는 제1교포 3세로 부동산과 여러 가지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 이었다. 미국 에서는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한간은 북한에서 거액을 들고 나왔다는 소문도 있던데 니시야마 씨가 말했다. 다 돌려 줬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 쪽의 배려로 집을 얻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감독의 말은 사실이었다. 탈출하던 당시에 우리는 김정일이 영화를 위해 지원해준 230만 달러가 입금된 미국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엔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서슬히 시퍼랬기에 우리는 그 돈을 조건으로 우리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북한 측에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려 했던 것이다. 북한 측이 납북 사실을 공표해 주어야만 돌려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북한은 CIA를 통해 돈을 돌려달라는 사정을 해왔다. 만약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 북한이 오스트리아에 진 빚 때문에 그 돈이 차압될 것이라는 소식을 함께 전했다. 그들의 입으로 우리의 납치 전모를 밝히는 소리를 듣지 못해 아쉬웠지만 그래도 동족이기에 북한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어 돈을 돌려주고 말았다. 우리를 납치했지만 최선의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김정일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기도 했다. 김정일 또한 우리의 탈출로 인해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이기에 돈을 돌려주고 나니 차라리 마음이 후련했다. 만약 그때 우리가 돈을 돌려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신감독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영화를 만드는 일 밖에요. 그러시겠지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잠시 신중하게 생각에 잠겨있던 니시아마 씨가 조용하지만 힘있는 어조로 말을 꺼냈다. 신감독님 영화라면 제가 스폰서를 하겠습니다. 정말 뜻밖의 제의였다. 그동안 친분이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엄청난 제작비를 대주겠다니 신감독과 나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래 생각해 두신 작품은 있습니까? 네 옛날부터 징기스칸을 영화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다듬은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아 그거 좋군요. 서양을 재패한 동양 영웅의 이야기를 동양의 감독이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뜻을 이루도록 제가 돕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대작을 해야만 할리우드에 입성할 수가 있지요. 그렇군요. 제가 책임지고 돕겠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 미국에서 영화를 찍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정치적 망명으로 인해 미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졌지만 그것만으로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미국에서 영화 감독으로 검증된 것이 없기 때문이었다. 미시아마 씨는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시작하게 해준 은인이었고 당시에 우리에게는 구세주나 다름없는 사람이었다.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영화를 찍으려면 할리우드에 오셔야죠. 제가 나중에 자식한테 주려고 비버리 일세 지불한 채 사둔 게 있는데 우선 거기 와서 생활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맨몸으로 비버리 힐스의 주민이 되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그의 아들이 집을 쓰기 전까지 3,4년을 그 집에서 살았다. 신필름의 할리우드 도전기 역시 할리우드의 벽은 높았다. 동양인이 와서 칭기스칸을 찍는다면서 배우를 교섭하고 다니니 모두들 우습 다는 반응 이었다.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배우들은 작품 선정에 매우 신경을 써서 에이전시 에서도 작품을 고르는 일에 신중했다. 에이전트를 통해 이름 있는 배우를 쓰려고 하면 시나리오는 마음에 들지만 감독이 누군지 잘 모른다며 안 하겠다고 했다. 에이전시는 오디션으로 직접 캐스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해 주었다. 뉴욕엔 영화의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도 유능한 배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뉴욕으로 가서 배우들 오디션을 했다. 배우가 한 역할을 두고 오디션에서 경쟁하는 모습은 내게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었다. 내가 활동할 때는 오디션 제도라는 것이 없었다. 한국에서는 영화사에서 알맞은 배우를 선정해서 캐스팅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미국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배우들이 하고 싶은 역할이 있으면 자존심 개의치 않고 오디션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징기스카는 동양의 영웅으로 세계에 알려진 인물이라 그 역을 하고 싶어하는 배우들이 오디션에 많이 참가했다. 나는 그곳 배우들의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한 배우는 징기스칸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의상도 비슷한 걸로 입고 징기스칸의 대사까지 외워왔다. 우리는 그 배우를 기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일본 경제에 버블이 허물어지면서 우리에게 천만에서 이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던 니시아마 씨가 사업에 큰 손실을 보았던 것이다. 신감독은 평생의 꿈이었던 징기스칸을 다시 접어두어야 했다. 그러나 신감독은 우리 우는 거기까지밖에 없나 보다 하고 낙담하고 있는 나를 오히려 격려해 주었다. 할리우드에 입성하려면 이만한 고생과 난관은 각오해야 하지 않겠소. 힘을 내요. 어떻게 되겠지. 니시아마 씨는 우리에게 미안해하며 일본인 사업가 히라노 씨를 소개시켜 주었다. 히라노 씨가 스폰서가 되어 활기를 다시 찾았지만 제작비가 줄어들어 징기스칸을 찍는 건 포기해야 했다. 신감독은 기질을 발휘해 소자본으로 찍을 수 있는 패밀리 영화를 찍자며 나름대로의 활로를 찾아냈다. 그것이 어린이 영화 쓰리 닌자스이다. 신감독은 배역을 정할 때면 언제나처럼 내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 주었다. 아역들과 좋은 중견 배우들은 오디션으로 캐스팅했고 영화에는 캐스팅 바이 최은희란 자막이 올라갔다. 감독도 공모를 통해 16밀리 다큐를 찍던 존 터틀타움 이라는 신인감독을 픽업했다. 미국에서의 첫 도전이라 영화계 사정도 몰랐고 언어 장벽도 있어 신감독이 직접 메가폰을 잡지 않았다. 첫 촬영은 사막에 서 있다. 현장에 나갔더니 의상 소품 조명 촬영 기재 등이 실린 트럭 10여 대와 배우들이 머물고 분장하는 트레일러 각자가 타고 온 자동차들 의사들이 대기하는 앰뷸런스 아역들의 공부방이 있는 트럭까지 수십 대의 차가 늘어서 있었다. 아역 배우들은 장시간 촬영할 수가 없고 일정한 촬영 시간이 지나면 데리고 다니는 교사가 공부방에서 공부를 시켜야 했다. 이 어마어마한 장비와 규모를 보고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커다란 테이블에 간식거리와 음료수 각종 과자 영양제와 감기약까지 갖춰놓고 촬영을 했다. 요즘엔 한국 영화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찍는다고들 하지만 그때 나로서는 꿈에서 본 촬영 현장 같았다. 나는 흐뭇하면서도 도무지 실감할 수가 없었다. 저렇게 흥청망청 영화를 찍어도 되는가 싶어서 겁이 나기도 했다. 동시에 서양인들을 고용해서 제작을 한다는 데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감독은 촬영을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액션을 연습시킬 때부터 계속 카메라를 돌리게 했다. 한국에서는 필름을 금쪽같이 알고 촬영했기 때문에 필름을 물쓰듯 하는 걸 보며 신감독과 나는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이제 우리의 시대는 흘러갔다. 옛날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후시 녹음을 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공업적으로 한컷 한컷을 찍어갔다. 할리우드의 완전 기계화된 시스템과 환경이 너무나 부러웠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 연기를 못해본 게 한스러워 다시 연기를 해보고픈 충동을 느끼기도 했다. 3닌자 3닌자스 3닌자스 가 드디어 완성되어 부모들과 함께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시사회를 가졌다. 주마다 중심도시에 가서 시사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아이들의 평가를 받아 90% 이상 엑셀런트가 되어야 극장에 붙일 수가 있었다. 극장까지 가는 길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것도 우리나라 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었다 아이들의 평은 아주 좋았다 엑셀런트 90% 이상이 나왔다 그쯤 디즈니사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초대하지 않았는데 우리 영화 시사회에 디즈니사 사람들이 참석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디즈니사와 만나기로 한 날 LA 한인타운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다 1992년에 일어난 429 폭동을 말한다 이날 LA시에 통행금지가 선포되었지만 신감독은 디즈니사 사람들과 만나야 했다 그들은 쓰리 닌자스에 배급을 하고 싶다며 당장 계약하자고 했다 신감독은 통행금지도 선포되고 바깥이 삼엄하니 다음 날 하자고 했지만 그들은 그날 밤 호텔에 가서라도 계약을 하고 싶다고 했다 신감독은 디즈니사와 밤샘 작업으로 계약을 끝냈다 우리로서는 다른 길이 없었고 디즈니와 같은 세계적인 회사가 배급해 준다는 것만 고마워서 그들이 하자는 방식대로 따랐다 알고 보니 미국에서는 그런 계약을 하는데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디즈니사에서는 그 영화를 배급해서 큰 수익을 올렸다 쓰리 닌자스는 흥행 성적이 좋았고 미국 영화 잡지 프리미어에서 소자본 영화 중에 최고의 흥행작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로써 신필림의 이름을 할리우드에 알릴 수 있었으니 우리로서는 그만하면 대성공이라 할 수 있었다 할리우드의 높은 문턱은 일단 넘은 것이었다 헐리우드 선셋대로에 있는 감독협회 빌딩 5층을 신필림 사무실로 썼다 사무실에 앉으면 저 멀리 창 밖으로 산 위에 걸린 헐리우드라는 대형 글자판이 보이는 곳이었다 돌이켜보면 꿈같은 시절이었다 신감독은 매일 새벽 3시면 선셋대로로 출근을 하면서 옛날같이 고기가 재물을 만난 듯이 펄펄 뛰었다 존 토틀타움 감독은 이 영화로 일약 스타 감독이 되었고 이후 디즈니사 등에서 영화를 많이 만들었다 그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 TV 인터뷰를 통해 신감독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디즈니사에는 수십 개의 파트가 있는데 그 중 제작 파트의 사장이 우리에게 몇 시까지 오라는 일방적인 통고를 해왔다 아무리 파워 있는 사람이라도 사전 약속 없이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해 오라고 하는 게 동양인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해서 선약이 있으니 미리 약속을 잡았으면 좋겠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디즈니사의 콧대 높은 사장이 직접 만나자고 하면 우리가 굽실거릴 줄 알았는데 거절을 하니 기분이 상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인생이라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지만 한편 자존심 때문에 일을 망친 것 같아서 신감독에게 두고두고 미안했다 다행히 콜롬비아 영화사에서 닌자 시리즈를 사탕까지 찍을 수 있었다 그 중에 하나는 신감독이 직접 메가폰을 잡았다 작품들 모두 첫 영화처럼 크게 히트하지는 못했지만 투자한 이상의 수입을 거둬들였다 이렇게 해서 히라노 씨에게 수익을 돌려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었다 1990년대엔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한국 영화도 두 편을 찍었다 1990년의 마유미와 1994년의 증발이 그것이다 일부에서는 그 영화들이 정권 홍보용 영화라고 비난하고 신감독이 한국에 돌아와 왜 정치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나 신감독은 다만 영화인으로서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 전했을 뿐이었다 마유미는 칼기 폭파 사건을 소재로 증발은 우리들의 경험을 토대로 고발하는 심정으로 만든 영화였다 한 사람을 연기같이 증발시킨다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이며 비극인가를 단죄하고 싶었다 그 당시에는 민감한 문제였던 김용욱 사건을 다뤘다 두 작품 모두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권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영화다 증발은 1994년 제47회 칸 영화제에 초청받아 오프닝에 상영되었고 신감독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남은 2년의 고리 우리 부부는 지난 세월을 벌충이라도 하려는 듯 아이들의 사진을 많이 찍었다 잘 나온 사진은 애들 소식을 궁금해할 오수미에게 보내곤 했다 아이들은 학교 생활과 친구들에게 빠져 엄마에게 연락하는 것을 잊곤 했다 나는 명절이나 생일 같은 때는 아이들 엄마에게 전화도 하고 편지도 쓰라고 시켰다 오수미도 가끔 옷가지 등을 편지와 함께 소포로 보내오곤 했다 편지에는 내가 외출했다 오면 너희들이 엄마하고 달려올 것 같아 밤새 울어서 베개닛을 폭 적시기도 했다 너무 고통스러워 빨리 나이를 먹어버렸으면 좋겠다 눈 등에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직 초등학생으로 어린 나이인데 우선 교육상 편지를 보이지 말아야겠어 방학 때나 서울에 단위로 보내고 신감독의 말에 나도 공감했다 그리고 편지들을 잘 보관해 두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해가 갔지만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가는 아이들이 동요되고 혼란스러울 것 같았다 아이들이 이 다음에 철들면 이런 이유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설명해주고 싶었다 오수미는 LA로 아이들을 만나러 오기도 했다 신감독과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수미와 함께 식사를 했다 평소 친분이 있는 김회장도 동행했다 이걸로 애들한테 사주고 싶은 거 사줘 여기도 옷은 많으니까 옷 말고 학용품이나 책 같은 거 사주면 좋겠어 나는 그의 주머니에 돈 뭉치를 넣어주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약속한 시간까지 애들 데려다 줄게요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자리를 떴다 오랜만에 엄마를 만나서 신이 난 아이들과 오수미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속이 이상하게 허전했다 이제 미움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나는 그 순간 무척이나 외롭고 쓸쓸했다 오수미는 그 아이들의 친엄마라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든든하리라 그는 학용품과 책 대신 앞뒤판이 서로 다른 알록달록한 피에로 바지와 등이 파인 옷 같은 걸 잔뜩 사주고 갔다 얼마 후에 오수미가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가 자꾸 연락을 해오고 아이들과 통화를 하면서 아이들이 갈등을 겪는 것 같았다 내가 그 일로 힘들어하고 있을 즈음 우리 집 살림을 돌봐주는 아주머니가 내게 다가와서 옛일들을 조심스레 털어놓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부터 나와 인연을 맺은 부인으로 일을 시작하고 바빠지자 수소문 끝에 아주머니를 찾아서 미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고 있었다 저 형님 그때 이혼하셨을 때 말이에요? 그동안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그가 캐캐 묵은 옛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 감독님이 애들하고 따로 집 얻어서 지내셨잖아요 그래서요? 근데 왜요? 애들 엄마가 집으로 쳐들어와서는 감독님이 뒤쫓아갈 테니 먼저 가 있으라고 해도 버티고 절대로 안 가는 거예요 감독님한테 소리소리 지르다가 결국 통금 시간이 되어서 애들 방에서 자고 갔어요 속이 깊은 명임이와 정균이는 내게 일체 그런 말을 한 일이 없었다 하루는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더니 가정부 주제에 웬 참견이냐고 문을 걷어차고 동네 창피하게 한동안 난리가 났었어요 지나간 과거가 나를 다시 괴롭혔다 애들만 고생시키고 내 어리석음에 대한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알 길이 없었다 난 널 후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오수미가 LA에 와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마음이 공연히 편치가 않았다 우리 생활에 변화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수미는 아이들을 나 몰래 불러내 만나는 눈치였다 승리는 제 엄마가 사준 어른같은 옷을 입고 다니기도 했고 상균이는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우울한 표정을 짓곤했다 이제 아이들과 화목하게 지내던 시절은 옛일이 되고 마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오수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미야 전화 잘했어 좀 만나고 싶었는데 그래요? 만나요 만나자고요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다시 그와 대면해야 한다는 건 내게 무척 힘든 일이었지만 우리는 숙명적으로 만나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다 비버리 히스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호텔 지하 레스토랑에서 그를 만났다 오수미의 태도가 좀 이상하고 불안해 보였고 눈동자도 이전과는 다르게 많이 풀려 있었다 한간에는 그가 마약에 손을 댔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뜬 소문이기를 바랐다 포도주가 나오자 그가 한 모금 들이켰다 수미 내가 이런 말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애들 어떻게든 바르게 잘 자라는 게 수미와 나 둘 다 바라는 일 아니겠어? 우리 인연이야 좋지 않았지만 애들에게도 인생이 있잖아 나도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수미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애들을 데려가겠어요 신감독이 우리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면 될 것 아니에요 신감독은 어쩔 수 없이 애들 아버지고 난 애들 엄마니까요 양쪽 살림이라도 하자는 소리일까 나는 완고하고 보수적인 사람이라 그런 일을 용납할 수 없었다 나는 그가 혼자 괴롭게 지내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안을 주고 용기를 주고 싶었다 수미는 아직도 젊고 예쁘잖아 앞으로도 좋은 사람 만나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애들을 데려가야겠어요 애들이 물건도 아니고 다 큰 아이들을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은 일부러 유학도 보낸다는데 애들 장례를 먼저 생각해야지 신감독이 아이들 대학 갈 때는 한국으로 보낸다고 약속했잖아 지금은 괴롭더라도 몇 년만 참으면 애들이 결국 수미한테 갈 것 아니겠어 그리고 보고 싶을 땐 언제든지 오라고 그랬잖아 오수미가 뭐라고 중얼거렸으나 나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어른들 잘못으로 애들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잖아 이제 수미와 내가 한 마음으로 애들을 잘 키웠으면 좋겠어 설교하지 말아요 내가 아직도 채은희 씨 후배인 줄 알아요? 삐딱하게 앉아있던 그가 갑자기 고개를 젖히더니 쏘아붙였다 난 너 같은 애를 후배로 생각해 본 적 없어 후배가 아니면 뭐예요? 네가 진정한 후배라면 어떻게 선배의 남편을 빼앗을 수가 있었겠니? 잠재에 있던 감정의 찌꺼기가 폭발하며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다 순간 오수미가 벌턱 일어나더니 내 얼굴에 포도주를 끼얹었다 내가 놀라서 일어나자 이번에는 괴성을 지르며 내 머리채를 휘어잡으려고 덤볐다 나는 그때 모자를 쓰고 있었기에 다행히 모자만 훌러덩 벗겨졌다 레스토랑의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다 웨이터가 달려왔다 당신 딸입니까?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경미한 것이라도 폭력이 발생하면 무조건 경찰을 부른다 아니요 나는 웨이터를 만료했다 오수미가 계속 뭐라고 하면서 내게 덤벼들려고 하자 웨이터가 그를 붙잡은 채 복도로 끌고 나갔다 그는 끌려 나가면서도 계속 발버둥을 치며 고래고래 뭐라고 소리를 질렀다 오수미는 청바지와 점퍼 차림에 부츠를 신었고 핸드백도 안 들고 있었다 나중에 나는 그가 단단히 벼르고 한바탕 해보자고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도와드릴까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사복 입은 경찰이 신분증을 꺼내며 말을 건넸다 네,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걸을 수가 없었다 사복 경찰은 오수미가 간 방향과 반대편으로 나를 부축해 현관까지 데려다 주었다 나는 그에게 동전을 빌려서 우리 집에 와 있던 영화사 사람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전화를 했다 오수미는 반대쪽 문 밖에서 그때까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소? 당신 왜 그래? 나는 신감독을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엎드렸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신감독에게 화풀이를 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고통 속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건지 신감독이 원망스러웠다 나는 그날 내내 밥도 먹지 못하고 쓰러져 있었다 저녁 무렵 겨우 기운을 차렸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야, 당장 내 아이들 내놔! 내놓으란 말이야! 신감독이 전화를 받자마자 오수미의 악쓰는 소리가 옆에 있는 내게도 들려왔다 왜 이래? 우리가 애들을 빼앗아 온 것도 아닌데 왜 감정적으로 그러는 거야? 차분하게 얘기 좀 해봐 신감독은 오수미를 달래려고 했다 다 필요 없어 콩나물 장사를 해서라도 내가 키울 테니까 당장 애들 보내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야? 아이들이 이제 겨우 마음 잡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듣기 싫어! 신문에 공개할 거야! 기자회견을 할 거야! 무슨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미국 영어기에 망신을 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았다 뭘 공개하겠다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신감독도 화가 치밀었는지 수화기를 부서져라 내려놓았다 그러자마자 다시 벨이 울렸다 밤새 전화기에 불이 났고 견디다 못한 그가 아예 전화 코드를 뽑아버렸다 우리는 밤새 잠들지 못했지만 서로 잠든 신욕만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무래도 애들을 보내야겠어 수미도 결혼 실패 때문에 외로워서 저렇게 원하는데 보내야지 별 수 있나 양육비를 보내면 애들도 괜찮을 거요 다음날 새벽 신감독이 말했다 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다 아이들 엄마가 그렇게 원하는데 보내지 않을 방도가 없었다 우리는 응접실로 아이들을 불렀다 아이들도 벌써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는지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엄마가 외롭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너 엄마랑 같이 있겠니 한국에 가서 학교도 다니고 상균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엄마 가게에서 웨이터를 하면서 엄마를 도울래요 그때 오수미는 제주도에서 룸사롱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난 여기 있을래요 여기 있게 해주세요 평소 나를 잘 따르고 친하게 잘 지냈던 승리는 안 가겠다고 했다 가면 같이 가고 안 가면 같이 안 가야지 우리가 보내려는 게 아니야 네 엄마가 너희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하니 보낼 수밖에 없는 거지 승리는 계속 안 가겠다고 했고 상균이는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우리는 곧 수속을 밟아 아주머니를 떨려서 애들을 보냈다 지난 일은 훌훌 털어버리고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서울의 신필름 제작부장을 맡고 있던 한타키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 애들이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애들 엄마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요 그때 그는 빌라를 얻어서 친구와 둘이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학교에는 안 보내고 애들한테 패션쇼 하는 일을 시키고 있어요 애들이야 고급 음식점이며 호텔이며 안 다니는 데가 없으니 재밌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걱정스러워서 전화드린 거예요 그 말에 부리나케 서울로 날아가 보니 한남동에 다닥다닥 붙은 조그만 빌라에 애들이 덩그만히 있었다 총각 둘이 자취하는 방 두 개짜리 집에 방 한 칸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승리는 침대에 앉고 상균이는 바닥에 앉아서 둘이서 지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한타키와 애들을 데리고 오수미를 만나러 갔다 어떻게 된 거야? 교육비를 보냈는데 아이들을 학교에 왜 안 보냈어? 학교를 알아보니까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던데요? 그럼 연락이라도 해 줬어야지 애들을 그냥 방치해두면 어떡해? 그런 일로 전화하기가 귀찮아서 그랬어요 귀찮다니 애들을 어떻게든 학교에 보내야지 혼자서 애들을 막기가 힘들어요 나는 며칠 고민 끝에 다시 오수미를 만났다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교육시키는 게 좋을 것 같으니 상균이는 우리가 맞고 승리는 여자니까 아무래도 엄마 옆에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자식이 곁에 없으면 앞이 허전할 텐데 딸이 있으면 의지가 될 테고 학비와 생활비는 계속 보낼게 그렇게 할게요 그는 미국에서와는 달리 긍정적으로 내 말을 받아들였다 다시 말을 바꾸고 혼란스럽게 행동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나는 다시 미국에 돌아와 서류를 만드는 까다로운 작업을 하느라 상당히 오랜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동안 아이들은 자기들을 방치했다고 생각했는지 몹시 불안해했다고 한다 겨우 수속을 해서 승리는 서울의 학교에 보내고 상균이는 미국으로 다시 데려왔다 하지만 어쩌면 그건 나의 잘못된 선택인지도 모른다 승리는 자기를 데려가지 않은 일로 두고두고 나를 원망하는 것 같았고 엄마에게 정이 깊었던 상균이는 미국으로 데려간 일로 나를 원망하는 것 같았다 상균이는 신감독과 상의 끝에 유명한 미션스쿨에 보냈다 사춘기의 부모들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상균이가 미션스쿨의 차분한 분위기에서 마음을 다잡기를 바랬다 LA에서 두 시간가량 떨어진 환경 좋은 곳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였다 나는 신감독과 함께 틈날 때마다 밑반찬을 싸들고 상균이를 만나러 가곤 했다 상균아, 지낼만 하니? 오셨어요? 상균이는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어떤 때는 나 혼자 차를 몰고 만나러 가기도 했다 상균이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대면대면하게 굴었다 나를 마땅치 않아 하는 아이의 마음은 알고 있지만 그럴수록 나는 상균이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다 그럼 잘 지내렴 엄마 또 올게 내 말이 끝나자마자 상균이는 휭 하고 돌아서 친구들에게 달려가 버렸다 신감독과 함께 면회를 갔던 어느 날 상균이는 저 멀리서 애들하고 옹기종기 있다가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이 뭐하러 또 왔지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쓸쓸해졌다 우리에게도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건만 모든 게 잊혀져가고 어색한 현실만이 아이들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오수미로부터 편지가 왔다 새 출발을 하려고 하니 애들을 다시 맡아달라는 내용이었다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흘려버렸다 그런데 그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이번엔 정말이니 저를 좀 믿어주세요 곧 결혼하는데 프랑스 대사관에서 일하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결혼식도 곧 올릴 거예요 언니, 아니 선생님이 승리를 좀 데려가 주세요 수미, 잘 생각했어 정말 잘 된 일이야 애들은 걱정하지 말고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나는 오수미가 지난 세월을 훌훌 털어버리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기만을 바랬다 천국에서 행복하기만을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일이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하와이라고 했다 우리는 거기서 같이 일하는 일본인들인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도 한국인 의사였다 오수미 씨를 아십니까? 네? 누구요? 새벽 3시에 하와이에서 오수미를 찾는 전화가 오다니 나는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 압니다만 그 사람은 서울에 있을 텐데 무슨 일로 그러시죠? 오수미 씨가 하와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네? 많이 다쳤어요? 그게 괜찮아요? 네, 그게 저... 사망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청천병력인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에 너무나 많이 일어났다 곧 결혼을 한다던 그가 어쩌다 하와이에서 변을 당하게 된 것일까 행복하게 잘 살리라 생각했던 오수미의 갑작스런 변고에 나는 그만 기가 막혔다 나는 곧 하와이로 가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야? 자다 깬 신감독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수미가 죽었대요 교통사고로 그도 멍한 얼굴이 되었다 신감독은 영화 일로 약속이 잡혀 있어서 시간을 낼 수 없었다 침착하려 애썼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하와이행 비행기를 예약하도록 시켰다 오수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신감독은 애들 엄마의 쓸쓸한 죽음을 마주대할 자신이 없었을는지도 모른다 마침 방학이 되어 집에 돌아와 있던 상균이에게로 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서랍장 여는 소리에 상균이가 잠에서 깼다 무슨 일이에요? 일어나서 준비해라 아침 첫 비행기로 하와이로 가야 해 왜요? 엄마가 엄마가 돌아가셨단다 상균이는 나처럼 그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었다 상균이는 조용히 일어나 욕실로 가서 물을 틀어놓고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다 갑작스런 일이라 서울에 있던 승리는 오지 못했다 마침 우리 집에 와있던 제작부장 한탁기와 함께 상균이를 데리고 아침도 먹는 등 마는 등 바삐 하와이로 날아갔다 도착해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일본인을 만나 하와이 근처의 작은 섬으로 향했다 의사가 시체를 확인하라면서 허연 천을 걷자 오스미의 마지막 모습이 나왔다 나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눈을 감았다 밀폐된 방이라 귀가 멍해지고 기분이 이상했는데 상균이는 넋을 잃은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제 엄마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상균아 엄마를 위해 기도하자 나는 준비해간 기도서를 들고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다 엄마의 죽음 앞에 상처받은 아이의 심정은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슬픔을 참고 울지 않는 상균이가 더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밖으로 나오니 경찰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유품들을 내놓았다 자그마하고 예쁜 어머니의 핸드백을 상균이가 받아들었다 소용 트럭 운전석에 남녀 한 쌍이 트럭 위 진칸에 또 한 쌍이 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산길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전에 맥주를 두 박스나 사가지고 올라가서 마시고 내려오던 길이었다고 하네요 내려오다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서 운전자가 핸들을 산쪽으로 꺾으면서 사고가 났답니다 달리던 속도의 반동으로 차가 반대로 순식간에 굴러떨어졌다고 했다 운전석에 탄 사람들은 경상이었지만 짐칸에 탄 사람들은 많이 다쳤다고 했다 남자는 갈비표와 다리가 부러졌고 오수미는 공중에 붕 떠서 절벽으로 추락해 즉사했다고 한다 경찰이 사고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나는 오수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들이 입원해 있다는 병원을 찾았지만 면회를 안 해줬다 유품에 있던 필름을 현상했더니 김포공항에 앉아서 찍은 사진 하와이에 도착해서 찍은 사진 하와이의 해변에서 찍은 사진들이 날짜까지 박혀있었다 사진 속의 남자가 그와 함께 온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배고프지 않아요? 어디 가서 식사라도 합시다 일본인이 말했다 그제야 아 배가 고프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벌써 해질녘이 되었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었다 우리는 근처 레스토랑으로 갔다 그러나 막상 먹으려니 입안이 깔깔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는데 상균이는 그래도 정신없이 먹어댔다 상균이는 속으로는 울망정 내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침착하고 유순한 성격은 신감독을 그대로 닮았다 신감독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다가 아무도 없는 다른 방에 가서야 혼자서 서럽게 울었다 시신은 비행기에 태울 수 없다고 해서 상균이가 오수미의 시신을 화장하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해야 했다 다음날 우리는 일찍 화장터로 갔다 담당자가 네모난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오수미의 유골이었다 그의 한마는 인생이 상자 하나에 담겨 있었다 상자는 작은데 왜 이렇게 무거울까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유골은 사람 하나의 무게와 맞먹게 무거웠다 한탁기가 있어서 얼마나 의지가 되고 다행스러웠는지 모른다 그는 우리 집안에 마른 일, 굳은 일 마다 않고 사소한 일까지 도와준 사람이었다 그는 바람 좀 쐬자고 하면서 상균이를 데리고 나갔다 오수미의 유골이 있는 방을 홀로 지키고 있자니 무서운 생각도 들었지만 나는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신감독이 이 자리를 지켜줘야 했을 텐데 그는 여기에 올 수 없었다 그도 거기서 오수미의 명복을 빌어주고 있을 것이다 네가 어떤 팔자를 타고났기에 끝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하니 혼자 남게 되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쳤다 같은 여성으로서 그의 삶을 되새겨보니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유부남을 사귀게 되어 미혼모로 아이를 둘이나 낳고 살아왔던 그의 지난 날이 내 가슴을 후벼팠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날만 남았다고 여겼는데 이렇게 말리 타양에서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다니 내가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해주고 있다는 걸 알면 그는 화를 낼까 그의 불행을 어찌 위로해 주어야 할지 나는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 그가 한없이 불쌍했다 수미, 나에 대한 미움도 신감독에 대한 원망도 다 잊어 이렇게 비명에 가지만 부디 좋은 데로 가길 바랄게 아이들은 내가 잘 돌볼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천국에서 푹 쉬어 나는 오수미의 유골 상자를 어루만지며 고별을 했다 원래 유골은 기내에 씻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영사관에 부탁해 특별히 양해를 구했다 그 일로 영사관에 들렀을 때 기자를 하나 만났는데 마치 우리가 그를 죽이기라도 한 것처럼 유도신문을 했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자 노릇을 하려면 똑바로 하셔야죠 명복을 빌어주지는 못할 망정 평생 기자들에게 시달려왔지만 나는 그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다 세상 인심이 참 잔인했다 상균이는 유골을 메고 한국의 제 외할머니에게로 갔다 혼자서 배낭을 메고 비쩍거리며 출국 라운지로 가던 상균이의 뒷모습이 얼마나 가련했던지 내 눈에 깊이 각인되었다 오수미는 자신의 고향 제주도에 묻혔다 마침 그의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라고 해서 상균이에게 엄마를 영세받아서 장례 지내게 하라고 일러서 보냈다 세례명은 윤 안나이고 본명은 윤 영희이다 미국에 있는 동안 나는 그의 기일을 지켰다 제사를 지낸 것은 아니지만 기일이 되면 가족들과 성당에 가서 연미사를 지내주었다 나는 기도하면서 그의 명복을 빌었다 우리는 상균이가 미션스쿨을 졸업한 후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보냈다 상균이는 여행지에서 엽사를 보내왔다 어머니 그동안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저도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삐딱하게 굴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여행을 와서 넓은 세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큰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살자고 마음을 다져봅니다 어느덧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성인으로 성장한 상균이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느꼈다 신감독과 나도 시련을 이겨내고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다 신감독은 상균이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영화를 해주길 바랐지만 미국 경찰 학교를 졸업하고 페트롤카 경찰이 되었다 대신 큰아들 정균이가 영화판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길을 잊고 있다 아직 이렇다 할 작품을 내지 못하고 있어 아쉽지만 나는 큰아들의 가능성을 믿고 늘 격려를 보내고 있다 승리는 미국에서 하이스쿨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연극활동을 하다가 결혼을 했다 큰딸 명이미는 대견하게도 내 아이의 어머니로 대가족의 맘며느리로서 가정주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11. 이미여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진정한 예술관은 조국의 문화를 반영해야 우리는 어느새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나간 세월보다 더 빛나는 날들이 올 수 있을까 두 사람이 만나서 위험한 사랑을 하고 서로를 반려자로 받아들인 후 영화감독 신상욱과 여배우 최은이는 영화와 같은 반세계 삶을 살아왔다 우리 삶은 영광과 시련과 모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신감독에게 말하곤 했다 당신은 불사조예요 수없이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때마다 당신은 언제나 오뚜기처럼 일어났어요 그러면 신감독은 이렇게 대꾸했다 당신은 언제나 내게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이고 훌륭한 현모양처요 그간 행복했던 순간도 많았지만 미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위험했던 순간들도 많았다 그러나 우여곡절을 함께 이겨내며 5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고 나니 겨운에 얼어붙었던 얼음이 봄을 맞아 흘러내리듯 황혼의 평온함이 찾아왔다 어떤 이들은 신감독이 준 상처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고 묻는다 그런 일들은 너무도 까마득한 옛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신감독이 내게 평생 한결같은 사랑을 주었기에 상처가 덧나지 않고 잘 아물 수 있었다 그는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이라 내게 심하게 화를 낸 일도 없었다 평생 사는 동안 티격태격 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남편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안쓰럽고 불쌍해 가슴이 저려오면서 젊은 날과는 또 다른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20세기가 저물어 가던 어느 날 신감독이 말했다 이제 내 나라 내 땅으로 돌아가고 싶소 고국에 돌아가 여생을 보내고 싶소 나이 따위는 잊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신감독은 언뜻 지친 듯해 보였다 나는 미장가전이요 라고 하던 그 기백은 어디로 갔는지 그는 1986년 미국에서 종합검진을 받았을 때 시형간념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북한의 감옥에서 단식할 때 감염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납북으로 인해 나도 담석에 걸렸던 일이 있었지만 신감독은 워낙 강인한 사람이라 무사히 그 시절을 극복해낸 줄 알았다 그런데 시형간염이라니 나는 그가 일하는 모습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그저 그가 오래오래 건강을 해치지 않고 견뎌주기만을 빌었다 시형간념은 잠복기가 20년에서 25년 이상 되는 평이라고 하니 치료를 잘만 하면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 나이 생각은 못하고 미국에서도 초인적으로 일만 하며 지내서 건강을 많이 해친 것 같았다 평생 힘들다 아프다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던 그였다 얼마나 힘이 들어서 저렇게 어두운 표정일까 그래요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남의 나라 문화를 짧은 시간에 습득하기도 어렵고 깊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일이라 우리가 미국에서 영화를 한다는 건 한계가 있소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 우리의 문화를 반영할 좋은 작품을 하고 싶소 좋아요 우리 들어가서 다시 도전해봐요 노년이 되었다고 오로지 삶을 정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두 사람의 방식이 아니었다 마음은 여전히 옛날 전성기 때와 다른 것이 없었다 1999년 우리는 잃어버렸던 삶의 터전으로 20여 년 만에 영구 귀국하고 청담동의 전세집을 얻어 이사를 했다 20년간의 공백이 우리에게 남긴 것 귀국하자마자 나는 신협의 극단 대표를 맡게 되었다 내가 납북전에 운영했던 극단 배우 극장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데 그 이름을 내주지 않으려고 했다 평생 그리워하던 영국 무대에 다시 서고 싶은 마음에 2001년 신협 50주년을 기념한 해밍웨이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올리나를 뮤지컬로 만든 작품에 출연했다 그 작품에서 나는 거칠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필라 역을 맡았다 신협은 전통적인 순극 극단이었지만 50년 만에 전통을 깨고 뮤지컬 공연을 한 것이다 채은이 아직도 쟁쟁하다 70의 나이에 뮤지컬을 소화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지만 노래와 춤을 모두 소화해서 정렬이 대단하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공연을 계속하려는 중 사람을 잘못 만나는 바람에 공연비만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해 그 작품을 적어야 했다 20여 년의 공백기 동안 문화 예술계와 사람들도 많이 달라졌는데 국내 실정을 너무 몰랐었다 신협에서의 두 번째 작품으로는 뮤지컬 노트르담의 꼽추를 선택했다 신감독과 나는 파리에 가서 오리지널 팀과 직접 교섭하여 원장료를 주고 작품을 샀지만 재정적으로 우리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아무래도 역부족이었다 세종문화예관의 공연 날짜까지 잡아놓고 준비하는 과정에 스폰서를 하겠다는 단체가 나타나서 제작과 공연을 거기에 다 맡겼고 우리는 원장료만 받고 말았다 그러는 와중에 안양 시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예전에 신필름 촬영소에서 명작들이 많이 나왔고 홍콩 합작 영화도 여기서 많이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우리 안양이 영화의 본거지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부산, 부천, 전주 등지에서도 국제영화절을 여는데 우리 안양에서 영화에 관련된 이벤트가 하나도 없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시장은 안양 태생으로 애양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는 영화 마을도 만들고 영화에 관한 행사도 하면서 안양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하자고 큰 포부를 이야기했다 옛날 촬영소 자리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데 시장은 그 아파트 새끼를 신필림로라고 명명했다고 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 헤매던 때였다 우리는 안양 촬영소에 되돌아온 기분으로 여생을 바쳐 뜻있고 보람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안양은 우리가 젊은 날 영화에 대한 열정을 쏟아본 고장이기도 하다 우리는 안양을 사랑했다 영화에 대한 행사로 전시회를 열었다 안양 촬영소의 모형과 옛날의 촬영소에서 찍은 영화 포스터들과 관련된 자료들 스틸 사진들을 전시했다 일반인들과 많은 영화인들이 대거 참석해서 행사를 축하해 주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가야할 종착역으로 온 것 같아요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일에 우리가 가진 모든 정렬을 다 바쳐서 열심히 해요 우리는 꿈과 희망에 부풀어 어느 때보다 의욕이 넘쳤다 납북되는 바람에 이른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초급 대학까지 설계를 맡겨놓은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잃은 아쉬움은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숲검정처럼 크게 자리잡고 있다 시장은 안양에서 흉가처럼 버려두었던 구 경찰서를 수리해서 쓰라고 빌려주었다 돈을 들여서 척척 리모델링을 할 수도 없는 사정인지라 신감독과 나는 인테리어 일을 하는 사유와 같이 직접 수리를 했다 몹시 추워서 모닥불까지 피워놓고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칸막이를 하고 벽을 발랐다 그러나 자격 미달로 교육청에서 학교 인가를 받을 수 없어 결국 건물을 학원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학원의 이름을 신필름 예술센터라 짓고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가져다가 털어넣었다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을 지어 학생들 실습용으로 활용했고 그 옆 유치장은 분장실과 의상실로 개조했다 2003년 첫해 모집에 많은 학생들이 왔지만 네다섯 동이나 되는 옛 경찰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학원 형태의 운영으로는 어려움이 많았다 안양시와 협의 끝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영화 마을을 만들고 안양 문화회관을 세익스피어 원형 극장으로 재조성하기 위해 영국 현지 답사까지 다녀왔지만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았다 안양시를 영화의 산지 문화도시로 만들려는 안양시장의 의도와는 달리 시의원들은 정치적인 문제로 취급하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며 들고 일어났다 기자들은 기자들대로 찾아와서 시시비비를 따지며 꼬투리를 잡는 바람에 신감독과 나는 적잖은 마음고생을 겪어야 했다 아무리 학원 형태이지만 그 또한 교육기관인데 그들은 마치 요식업소처럼 오인하는 것 같았다 안양을 위해 예술에 대한 마지막 열정을 바쳐 일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우리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모든 게 다 틀어지곤 하자 시에서는 신필림 예술센터 건물 사용료로 적잖은 금액을 책정하여 요구해왔다 월세를 내고 나니 우리는 더 이상 학원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었다 2005년 우리는 결국 성결대학과 산학협정을 맺어 교류하다가 대학 측에 완전히 신필림 예술센터를 넘겼다 미국에서부터 가져온 모든 촬영 기재와 사무용품 학교 비품들도 함께 넘겼다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입학했던 학생들을 무사히 졸업을 시키는 데만 주력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신감독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말을 잃은 신감독 2005년부터 신감독은 통 말을 하지 않았다 말 좀 하고 사세요 자꾸 안 하면 말을 잊어버려요 무슨 말을 해 그는 픽 웃고 그뿐이었다 내가 웃겨보려고 해도 그저 짧게 빙글에 웃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에게서 당신을 떼어놓으면 내 인생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당신을 불리한다면 내 삶에 남는 게 없을 거야 산책길에 나는 그에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전 같으면 나도 마찬가지요 라고 말했을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신감독은 보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었는데 약물 치료만 계속하다가 어느 때인가 의사가 간이식 수술을 받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몸이 특별하게 아팠던 것은 아니지만 나날이 눈에 띄게 쇠약해지고 있었다 현재로는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 더 나이 들기 전에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우리는 수술을 하기로 정하고 필요한 간이 나올 때까지 하루하루를 애타게 기다렸다 조조하게 지내던 중 딸 명임이가 자기 간을 아버지에게 이식하겠다고 나섰다 무슨 소리야 여자 것을 어떻게 남자한테 이식해 조직이 맞지 않으면 어쩌려고 내가 검사해볼게 사위는 그렇게 말하며 흔쾌히 조직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다행히 사위의 간이 신감독에게 잘 맞았고 곧바로 수술에 들어가게 되었다 사위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남은 세월 동안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할 것이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신감독도 걱정스러웠고 사위도 걱정스러웠다 사위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했다 다행히 사위는 젊고 건강해서 빠르게 회복되었고 신감독도 고령에다가 오랫동안 지병을 알아온 상태였지만 경과가 좋았다 우리는 그때 분당에 살고 있었는데 건강 회복을 위해서 구미동에서 탄점까지 매일 산책을 같이 하곤 했다 귀찮으면 서로서로를 챙겨 산보를 하던 일이 바로 어제 일같이 생생하다 푹 쉬면서 마음 편하게 요양을 했어야 했는데 신감독은 안양시로부터 밀린 월세를 내라는 독촉이 시달리고 학교 운영 문제로 진 빚 때문에 내가 경찰서와 검찰청으로 끌려가 창피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더욱더 큰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1년 후 갑자기 황달이 왔다 얼굴과 눈동자가 노랗게 되어 병원에 열흘 정도 입원했는데 의사들이 병명을 찾아내지 못했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국립 끝에 아무래도 민간요법으로 치료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신감독을 퇴원시켰다 며칠이나 지났을까 서울대병원에서 새벽 2시에 전화가 걸려왔다 좋은 간이 나타났으니 당장 이식 수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신감독과 담당 의사가 그 비슷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 수술하기로 정한 모양이었다 아니, 젊은 사람도 아니고 기력이 세진한데 재수술을 한다니 말이 돼요? 내가 묻자 신감독은 음... 글쎄... 하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보, 당신 재수술해도 이겨낼 자신 있어요? 나는 반대예요 당신 지금 글력 가지고는 힘들 것 같은데 당신이 결정하세요 우리는 3시간 넘게 망설이면서 고민했다 여보, 해봅시다 신감독은 조용히, 그러나 겨련하게 말했다 당신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죠? 그래요, 당신은 불사조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당신 맘 내키는 대로 하세요 대신 꼭 이겨내야 해요 나는 곧 병원 갈 채비를 했다 나를 두고 어디로 가려 하오 수술을 하러 들어가려고 병원 침대에 실려있던 신감독은 응급실 앞에서 정균이를 불렀다 엄마한테 잘해라 엄마 부탁한다 나중에 따로 어떤 요언도 남기지 않았기에 정균이에게 남긴 그 말이 신감독의 마지막 요언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수술은 시작되었다 체혈을 한다, 검사를 한다 하면서 안 그래도 기진에 있는 양반을 모르모트처럼 다루는 것을 보고 의사들이 너무 미웠다 나는 그가 무사하기만을 주님께 기도드릴 뿐이었다 수술이 끝나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입 안으로 호수를 넣어서 신감독은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있었고 목과 배에도 호수가 끼워져 있었다 저걸 어떻게 견딜까 어떻게 견딜까 비참해서 그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었다 얼마나 아플까 당신이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일을 다 당해야 해요 신감독이 불쌍하고 가슴이 먹먹해서 나는 목 놓아 울어버렸다 그는 워낙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 이틀 만에 의식이 돌아왔다 그러나 괴로운 과정을 겪으며 너무 지쳐 있어서 회복될 때까지 말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필답으로 대화를 나눴다 그는 이 와중에도 나와 가족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했고 꼭 헛소리를 하듯 학교 잘 해결되었느냐고 했다 신감독은 그 모진 고통을 이겨내고 열흘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 복부에서 실도 다 뽑고 분비물을 빼는 호수도 제거하고 나니 그의 몸이 한결 좋아진 듯 했다 그는 죽도 먹고 좋아하는 면도 먹으며 금세 건강을 회복해 집으로 돌아올 것만 같았다 첫 번째 수술 때는 간병을 직접 했으나 두 번째 수술 때는 나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간병인을 두기로 했다 그런데 침대 상반신을 올리고 내릴 때 신감독의 몸이 내려가면 간병인이 뒤에서 상체를 위로 끌어올리며 말하곤 했다 선생님, 다리에 힘 주세요 다리에 힘을 주고 위로 끌어당기다 보면 배에 힘이 들어가고 심한 자극이 가는데도 그 일은 취하로 수시로 반복되었다 간병인은 운동을 해야 한다며 신감독을 자주 일으키곤 했다 맞아, 운동을 해야지 남은 기력을 유지해야지 운동을 시작했으니 이제 회복할 거야 나는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다 신감독도 어떻게든 회복을 하려고 힘들다는 말도 않고 시키는 대로 운동을 다했다 간병인은 열심히 신감독을 돌봐주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간병 방법은 잘못된 것이었다 간이식 환자의 경우 겉으로 상처가 아물었다 해도 속까지 다 괜찮은 것이 아니었다 결국 신감독의 뱃속에 꿰맨 것들이 죄다 터지고 말았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간병인이 옳게 해주는 거라 믿고 있었다 환자에 따라 나이와 상태를 봐가며 경우에 맞게 간병을 해야 했는데 고령에다 기력이 세할 대로 세한 사람을 무리하게 다루는 바람에 속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다 모든 게 다 무지한 내 잘못이었다 그러던 중 영화인들에게서 안부 전화와 병문안을 오겠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그간도 아프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던 신감독은 바쁜 사람한테 괜히 배를 끼치지 않는 게 좋겠소 다음에 내가 태어나거든 만나자고 해요 하며 일체 사절했다 병원에 와서 도리어 병을 만든다는 말이 생각났다 수술 후 사후 관리가 잘못되었던 것이다 의사들은 CT 촬영을 한다 초음파 검사를 한다면서 수시로 환자를 데리고 다녔고 속에 피가 고였다고 피를 뽑아내야 한다면서 배를 도로 뚫어 호수를 집어넣었다 그러다 신감독이 기진하자 이번에는 수혈을 한다고 했다 한쪽으로는 수혈을 하고 한쪽으로는 피가 한두 방어씩 흘러나왔다 나는 신감독이 하루속히 회복하기를 주님께 기도하며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그는 곧 혈색도 돌고 몸이 좋아지는 듯했다 여보 오늘 집에 갔다가 내일 또 일찍 올게요 그는 다른 말 없이 어... 라고 대답했다 내가 막 돌아서는데 그는 여보... 라고 나를 불렀다 왜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세요 신감독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손을 잡으려면 꼭 좀 잡아봐요 기력이 있나 보려고 그렇게 말하자 신감독은 내 손을 따뜻하게 꼭 감싸주었다 여보... 이제 그만 가봐... 최유사... 그는 내 손을 스르르 놓으며 나직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그럼 갔다가 내일 일찍 올게요 나는 그게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향했다 신감독이 입원한 후에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 집에서 세종문화예강까지 좌석버스를 타고 거기서부터는 버스 노선이 없어서 택시로 병원까지 갔다 그날 밤도 버스를 타고 거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간병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빨리 오셔야겠어요 선생님이 이상해요 나는 바로 돌아서 택시를 타고 서울대 병원까지 달렸다 예감이 이상해서 나는 택시 안에서 다급하게 조카와 정균이에게 연락을 했다 병원에 도착하니 신감독은 벌써 응급실로 가고 응급실 복도에는 조카 신명길과 아들 정균이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응급실에서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 내가 달려 들어가려 했더니 의사가 만류했다 제 손을 다하고 있으니 나가서 기다리십시오 신감독은 응급실 안에 무균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다 응급실에는 다른 위급한 환자들도 있어서 피해를 줄까 봐 큰 소리를 내서 울 수도 없었다 가슴은 폭발해 버릴 것 같은데 유리창으로 들여다보며 발만 동동 굴렀다 얼마 후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다 제 손을 다했지만 안 됐습니다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다니 나는 먼 나라에서 아득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은 듯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잠시 후 하늘이 내려앉는 것만 같고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다 아니야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여보 안 돼요 나를 두고 어딜 가요 나는 응급실로 밀치고 들어갔다 그렇게 강인하던 분이 한 손에 잡힐 듯 가녀린 모습으로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있었다 그가 바스라질 것처럼 약한 숨이라도 내쉬고 눈을 떠주길 바랬다 그러나 그는 끝내 눈을 뜨지 않고 영원한 잠에 빠졌다 아 하느님 끝내 데려가십니까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울음을 터뜨리며 무너져 앉았다 2006년 4월 11일의 일이었다 거장이 떠나가는 길 장례식은 신감독이 돌아가신 후 오일장으로 치러졌다 신감독과 영화계에서 동고동락하던 많은 영화인들이 참석해 고인이 마지막 가는 길에 애도를 표해 주었다 국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인사들 미국, 일본, 홍콩, 대만, 불란서 등에서 외국 영화인들이 조의를 표해왔고 생전에 같이 고생하며 일했던 신필림 식구들과 안양영화예술학교와 신필림예술센터를 거쳐간 젊은이들도 많이 참석해 주었다 나는 신감독이 떠나가는 길에 같은 차를 타고 동행하고 싶었다 그의 관 옆에 앉고 싶었지만 안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운전석 옆자리에 앉았다 나는 묘지에 도착할 때까지만이라도 그와 함께하고 싶었다 여보, 지금 충무로 금방을 지나고 있어요 내다보세요 우리의 청춘과 사랑, 영화에 대한 정열과 고뇌가 녹아있는 명동과 충무로 신감독이 다시 걷지 못할 길이지만 그가 사랑했던 영화와 그의 순수한 청년 정신은 영원히 그 길에 머물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여보, 지금은 한남대교를 건너고 있어요 강물 좀 내다보세요 차는 어느덧 고속도로에 접어들어 멀리 분당의 모습이 보였다 우리가 살던 분당이 보여요 당신과 내가 산책하던 탄천 좀 보세요 가는 길 내내 나는 신감독이 곁에 앉아있는 것처럼 대화를 했다 신감독이 묘지에 들어가는데도 나는 그의 죽음을 실감할 수 없었다 구미동 성당의 신부님이 묘지까지 와서 연미사를 해주셨다 내 평생의 반려자 신상호 감독의 관이 어두운 땅 속으로 내려갔다 이제 그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리라 나는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지만 심장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아픔에 통곡을 하고 말았다 신감독과 나는 혈육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 이상으로 우리는 깊이 사랑했다 마지막 삽을 떠넣는 순간 나는 평생 영화를 위해 열정을 다 바쳤던 신상호 감독의 영전에 내 사랑과 존경을 담아 작별의 인사를 전했다 여보 여보야 사랑했어요 앞으로도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사랑할 거예요 이제 부디 편히 쉬세요 여생은 당신을 위해 죽음은 냉정하다 기이하고 무서운 것이다 세상 어디에도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통곡하며 다시 살아오라 애원해도 그 사람은 돌아오지 못한다 과거에 한때 이별을 한 일이 있었을 때도 가슴 아팠지만 지금의 피할 바가 아니었다 어딘가에 건강하게 살아 있었으므로 그를 미워할 수도 있었고 그리워할 수도 있었고 다시 만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사별한다는 건 영영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나버렸음을 의미한다 나는 신감독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한동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사별한다는 게 이토록 고통스럽다는 걸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배우자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다는 건 슬픔 이전에 공포이고 충격이었다 가슴이 바삭바삭 타서 허물어지는 것만 같은 고통이었다 나는 신감독이 돌아가신 후 바깥에 나가는 것조차 꺼려했다 순전히 내가 잘못해서 신감독을 돌아가시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죄스러웠다 혼란스러운 어떤 날은 내게 남아있는 나날이 형벌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간병인이 전해준 말에 따르면 신감독은 응급실로 가면서 간호사들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간호사 여기 좀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자기 피가 뚝뚝 떨어져 있는 걸 보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그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 양반이 자기 피 때문에 더러워진 바닥을 걱정했다니 생각할수록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당신 자신도 최후의 순간까지 불사조나 오뚜기처럼 남으려고 했을 것이다 내가 덩그러니 빈집에서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니 딸과 아들이 번갈아 가며 나와 함께 지내주었다 아침이면 일어나 신감독을 추모하기 위해 연도 미사를 바칠 때도 꼭 같이 해주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희들도 힘들 텐데 아이들은 내가 힘들지 않게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었다 착한 내 아들, 딸들, 사위, 며느리, 조카들 아마 그 애들이 없었으면 나는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 애들 때문에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마음을 주스렸다 나는 곧 서울로 이사를 했다 신감독 생전에 집이 커서 관리하기 힘드니 이사를 하자고 했을 때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식구도 단촐한데 아담하고 예쁜 집에 살고 싶어요 신감독은 나중에야 겨우 그러자고 했다 집을 내놓고도 1년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았는데 신감독이 병원에 입원한 사이 갑자기 작자가 나타났다 여보 집이 곧 팔릴 것 같아요 내가 아담하고 햇빛 잘 들고 예쁜 집을 구할 테니 같이 가요 신감독은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는 그 집에 영혼이 갈 수 없게 되었다 나는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복을 입은 그의 사진을 거실 가운데 걸었다 부드러운 눈숨을 짓는 신감독 특유의 표정이 담긴 사진을 나는 집안 곳곳을 신감독의 유품으로 꾸몄다 그와 찍은 사진들 아이들과 찍은 사진들 여행을 갈 때마다 하나씩 모았던 피에로 인형들 우리가 미국에서 쓰던 가구들은 어느 것 하나 신감독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는 백금과 18K로 된 쌍가락질을 항상 끼고 있었다 이건 나고 이건 당신이요 신감독은 반지를 두고 늘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의 반지는 지금 내 손가락에 끼워져 있다 그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몸은 떠났어도 그의 옷들은 남아있기에 나는 그가 즐겨 입던 옷들을 걸어놓고 저녁이면 그와 대화를 하기도 한다 그게 신감독이 떠났다는 걸 부정하는 내 방식이다 우리가 함께 키우던 앵무새 꼬꼬는 가끔 신감독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내 가슴을 아프게 한다 2006년 연말에 나는 대한민국 영화 대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그 많던 트로피들을 모두 잃고 내가 유일하게 간직하게 된 트로피이다 2003년에 신감독이 받은 공로상 옆에 그걸 투면서 나는 혼자 말을 했다 여보 인생이라는 게 파도를 타는 것과 같아요 슬픔의 파도가 있는가 하면 고통의 파도도 있고 오늘 저는 즐거움의 파도를 탄 것 같아요 당신도 축하해줘요 신감독은 평생 가족들에게든 다른 이들에게든 고생했다 고맙다는 말을 마음에만 담아두고 겉으로 표현하는 법이 없었다 그런데 2003년도 대한민국 영화 대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받았을 때 그는 오늘날까지 자신을 도와준 아내에게 감사한다는 내용의 수상소감을 말했다 나는 그의 옆에 서 있었으면서도 마이크의 울림 때문에 수상소감을 전혀 듣지 못했는데 나중에 화면으로 보고 그가 내게 고마워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젊은 시절 수많은 상을 받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던 그였다 어느 때인가 나는 농담처럼 신감독에게 물었다 나이가 들어가니 이제 갈 날이 가까워지네요 내가 당신보다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혼할 거예요? 신감독은 내 농담에 진지하게 대답했다 당신 없으면 나도 얼마 못 살 거야 금방 죽을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도 신감독이 먼저 떠난다면 씨름씨름 알타가 금방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 애타는 그리움으로 가슴이 바삭바삭 타버리고 죽을 것만 같은데 살아야겠다는 의욕을 가져본다 내겐 남은 여생 신감독을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사람들은 내게 왜 항상 신감독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 그건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말하듯이 우리가 천생연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하지만 에필로그가 남아있네요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세요 에필로그 내게도 곧 죽음이 다가올 것이다 신감독을 아사갔듯이 나를 이 땅에서 완전히 증발시킬 그 죽음 아마도 이번에 납치된다면 영영 되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그곳은 이북이 아닌 지구상엔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간 내 긴긴 인생을 돌아보면서 울고 웃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내게 남은 부끄러움들을 다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어쩔 수 없이 냉혹한 풍랑에 휩쓸렸던 순간들도 숨김없이 밝혔다 마치 고백성사를 하는 것처럼 내 삶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투성이지만 나는 바보처럼 우직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결코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기록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과거를 정리해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기도 했다 후배들에겐 진정한 연기자가 되기 위해선 뼈를 깎는 아픔을 이겨내야만 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결한 인간성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연기자는 누구보다 백지처럼 새하얘야 한다 어떤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도록 나는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다섯 가지 씨를 갖춰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그것은 마음씨, 맵씨, 말씨, 솜씨, 글씨를 말하는 것이다 배우고 노력하는 인간이 되자 민족 예술을 창조하는 선구자가 되자 월탄 박종화 선생님이 지어주신 옛 안양영화예술학교의 교훈으로 후배들에게 길게 남기고픈 이야기를 대신한다 이 글을 읽는 이들 중에 젊은이들이 있다면 내 이야기를 통해 인생이 화살처럼 빠르다는 걸 체험할 수 있길 바란다 젊음은 한순간에 흩어지고 어느새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꿈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갈고 닦는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4월 11일 그의 기일을 기념하여 매년 신상욱 영화제를 열고 싶다 다행히 2007년 여름부터 공주 천마 신상욱 감독 청년 영화제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영화제가 이래로 끝나지 않고 매회 크게 발전해 많은 영화인들과 젊은 영화학도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후진들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신상욱 감독을 위한 기념사업회를 만드는 게 꿈이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지속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신감독이 오랜 세월 간직해온 대본이 있으니 누군가가 영화를 찍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다 나는 이제 많이 늙고 지쳤다 예전에 그 건강했던 모습들도 많이 사라지고 쉽게 지치고 피곤해진다 그래도 마음은 언제나 신감독과 열정적으로 영화를 찍던 그 순간과 변함이 없다 그동안 우리가 만든 작품을 사랑해 주시고 인간 신상욱과 최은이를 아껴주신 오랜 벗들과 많은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우리 두 부부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되길 바란다 나는 끊임없이 망설이면서 이 글을 썼고 지금도 망설임 끝에 글에 마침표를 찍는다 삶과 나의 고백을 신상욱 감독의 영전에 바친다 하늘나라에서 당신이 못다한 영화 일 잘하세요 그리고 칭기스칸을 꼭 만들길 바랄게요 네, 긴 장편소설 최은이의 고백 함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작품의 모든 낭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작품으로 만나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책방에 힘을 주시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작품도 바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